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컴퍼니 백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KT 보상 관련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고 그리고 미국과 EU가 철강 관세를 놓고 싸우다가 화해를 했어요 왜 화해를 드렸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그냥 화해를 하면 좋은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냥 더 계속 싸우는 게 좋았던 것 같은 아직까지 상황은 그렇긴 합니다 이어서 전해드리죠 김수환 대표님은 사조산업 이야기 좋습니다 감사선임을 둘러싸고 사조산업이 시끄러운 모양인데 여기 또 재밌는 얘기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사조산업 사조그룹 집중탐구 그게 메인 DC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 어디 가서 들을 데 없어요 사실 안에서 말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과연 어떤 분들이 좋아하실 거냐 철강 관세에 누가 관심이 많겠습니까 특히 사조산업의 뒷이야기 이런 게 뭐 그렇게 관심 있겠냐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디 딴 데 가셔도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또 저희도 여러분 아니면 사실 이런 거 보러 오는 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들끼리 오붓하게 오디오가 조금 안 나왔었던 모양이네요 지금은 잘 나오시죠 알겠습니다 아 안 나왔어요? 우리끼리 얼굴만 나오고 말이 안 나왔대 아 정말? 오디오가? 무슨 마임 하는 줄 알았다 와 진짜 재밌는 얘기 했는데 아유 아쉽습니다 지나간 얘기는 할 수 없고 김상훈 기자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 투자의 살아있는 전설 강방천 존 리의 첫 합동 프로젝트 기본부터 제대로 배우는 평생 투자의 원칙 네이버에서 나의 첫 주식 교과서를 검색해보세요 오늘은 KT가 보상안을 발표했어요 네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전해주시죠 뭐 그 통신장애 사태는 아마도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보상안이 뭐 딱 잘라 말하면 한 400억 정도에 달하는 보상안 KT가 내놨습니다 이게 뭐 규모로 보면 전국적인 피해라서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개개인으로 따져보면 뭐 짓거리? 풍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상안 발표 이후에도 불만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받는 거예요? 개인들이? 천원, 이천원 막 얘기가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 개인 보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통신장애 시간에 장애 시간이 89분이었는데 여기에 10배 그래서 최대 15시간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이게 그 5만원대 요금을 쓰는 가입 고객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천원 내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5시간 안 된 거를 보상해준다 그렇죠 5만원 정도 쓰인 분은 천원 2만 5천원짜리 쓰면 500원 그렇죠 전부 다 모든 가입자가 다 받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불편했던 걸 입증해야 됩니까? 모든 가입자가 다 받는 겁니다 KT 가입자는 다 준다 소상공인들은 어때요?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회선당 10일치 요금을 받지 않겠다 네 10일치 그렇습니다 보통 가게에는 인터넷이 들어가거나 전화, 인터넷 전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회선당 10일치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3개를 쓰는 회선을 쓰는 가게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개 회선을 다 썼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8천원 정도입니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 불편을 겪었는데 8천원 받는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쉬운 보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천원 8천원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네 그때 왜 기사들 보면 내가 그때 하필 점심시간이었는데 네 이거 끊겨가지고 우리가 손님이 그냥 왔다가 에이 하고 그냥 갔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불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피해 보상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그 매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KT 입장은 뭐냐면 개별적인 매출 피해 사례는 이번 보상안에 포함할 수 없다 없다? 네 이게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별적으로 다 주관적인 피해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당사사들도 입증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얼마씩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게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빼고 대신에 가게마다 있는 회선들이 잘못 파악 객관적인 기준으로 파악되는 피해 사례만 우리가 전담 센터를 통해서 받아서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경우 소송을 하라는 뜻이네요 그런 거 같네요 그렇죠 소송해라 우리도 자신 있다 그런 뉘앙스까지 아니겠습니다만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즉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CEO 당신이 뭔데 왜 후하게 하냐 다 주냐 왜 내년에 출마할 거냐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피해자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피해를 주장을 할 테고 거기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KT 경영진 입장에서는 배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왔는데 카드 안 돼요? 이래서 돌아갔는데 잠깐만요 카드 안 돼서 돌아가신 분 여기다 사인하고 가세요 그거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네 그렇기도 하고 아마 그런 소액들은 네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시간에 주식 투자가 안 돼서 네 대신 그 시간에 뭐 하다가 끊겨서 끊겨서 뭐 그런 피해가 있으면 그 피해는 정황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거라면 제가 일단 변호사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일단 그 단체 소송이 가능은 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다 왜왜왜왜왜왜 이런 설명을 하던데요 일단 한국에는 집단 소송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도랑 조금 다르게 단체들이 소송을 해야 되는 건데 각자 소송해야 되죠 그렇죠 각자 소송을 하거나 단체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가 굉장히 획일적인 사례들이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 비슷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유형과 피해 사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테니 이런 사람들 모아서 단체 소송을 하는 게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과관계를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 아니 그러니까 주식도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인터넷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네가 좀 급했으면 모바일로 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서 아예 못했다고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 전화도 있고 다른 방식이 있지 않았니 뭐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하면 네 그런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 같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저의 호기심으로는 그래도 누가 하나 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보면 그게 이제 선례가 되고 그렇죠 판예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면 좋겠는데 변호사 비용 잘 안 나오긴 할 거예요 그렇죠? 소액일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아현동 화재 당시에는 소상공인들 피해를 꽤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줬던 것 같은데 네 네 네 이번에는 한 만 원도 채 안 되는 요금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번엔 다르냐 KT의 논리는 이러한데요 당시에는 굉장히 국지적으로 일어났던 화재 사건이 있고 또 그렇게 피해자가 어쨌든 범위가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조금 오랫동안 장애가 있었죠 네 그래서 KT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기준을 만들어서 장애 복구 기간이 하루에서 이틀이면 40만원 3일에서 4일이면 80만원 5일에서 6일이면 100만원 7일 이상이면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금 형태로 지원을 했던 건데 그런데 이번에는 짧았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매출 피해가 있었을 거라고 보기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당사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했는데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협의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모바일도 안 됐다는데 제가 잘 모르고 죄송합니다 전에 KT를 안 썼더니 죄송합니다 모바일 당연히 안 됐지 모바일이 안 된다는 건 전화는 된 건가요? 전화 그냥? 일반 전화는 됩니다 됐었습니다 전화 주문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혹시라도 소송이 시작되면 저희가 재미있게 한번 지켜볼게요 네 미국과 EU 간의 철강 관세 분쟁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 히스토리부터 좀 들어보죠 아 네 네 네 이게 오늘 아침에 뭐 신문 보신 분들은 많이 봤을 것 같긴 한데요 2018년이죠 네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장벽을 굉장히 많이 높일 때 당시에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철강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최고로 53%까지 매기겠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에는 24% 이런 식으로 나눴다가 결국에는 25%로 일괄 매기는 걸로 하고 세 곳의 나라 한국 브라질 아리엔티나만 코테자를 줬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유럽과 미국이 굉장히 많이 다퉜었습니다 유럽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일괄적으로 매겼는데 유럽 철강에는 관세를 매기고 그렇죠 한국 브라질 아리엔티나도 철강을 갖다 팔기는 하는데 쿼터 여기는 관세는 안 매기지만 수출 양을 줄여라 그렇죠 쿼터 그러니까 허용된 물량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조금 봐준 거네요 한국 브라질 아리엔티나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우던 유럽이랑 합의를 해서 다시 그럼 원상 복귀 된 거죠 원상 복귀는 아니고요 똑같이 한국처럼 쿼터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쿼터가 그런데 쿼터답지 않게 매우 크다면서요 매우 큰 건 아니고요 이게 당시에 저희 한국이 2018년 당시에 쿼터를 받을 때도 직전 연도 3개년 평균의 70%였는데 그 물량 자체는 330만 톤으로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게 한 7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똑같이 유럽 유럽 유럽도 이번에 330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게 유럽이 최근에 팔던 거의 75% 수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큰 거 같은데요 330만 톤이 한국이 받고 있는 쿼터에 비해서는 큰 건 맞습니다 그럼 유럽 전체인데요 이거 잠깐 표를 조금 제가 깜빡했었는데 보실까요 이거 한국 잠시만요 미국 철강수입약 국가별순위 아 네네 이게 한국이 지난해 10월까지 413만 톤으로 한 4위 정도 되는데 EU는 국가들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독일, 턱, 대만, 대만이 아니죠 독일, 러시아, 네덜란드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는데 이렇게 다 해서 한 300만 톤이 조금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쿼터를 받게 되면 330만 톤의 일부 품목들이 무관세로 들어가 있는 이미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포함하게 되면 전체 다 해서 한 430만 톤 물량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330만 톤까지는 무관세로 하고 나머지는 25% 하고 네 근데 한 100만 톤 정도는 이미 무관세로 들어가고 있는 일부 품목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거 싸우기 전 수준으로 하고 거의 얼추 다 돌아간다고 맞습니다 그게 2018년 당시에 미국이 유럽이 미국에 수출했던 무관세 물량이 한 500만 톤 정도 되는데 당시 비교하면 90% 조금 못 되는 수준입니다 거의 다 이제 옛날로 돌리는 건데 네 우리도 그럼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어때요 아 그게 조금 그래서 오늘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왜 이 시점에서 미국과 유럽이 화해를 했느냐 네 이 힌트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철강이 미국 시장에 접근한 것을 막겠다 그래서 여기서 방점이 중국이냐 아니면 더러운이냐에 따라서 더러운이냐 한국이 야 기분 안 좋을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철강을 막겠다 일단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철강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면 저희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는 않고 네 그 유럽의 무관세 물량이 미국 시장에 많이 풀렸을 경우 풀렸을 때 조금 그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정도 네 이것도 그 통상 당국에서는 그렇게 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한국산 철강이 워낙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높기 때문에 네 유럽산 철강이 무관세로 들어와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우리가 뺏기지는 않을 거다 아 그럼 미국에서는 철강이 필요는 한데 네 특히 인프라 공사하려면 더 필요하겠죠 네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중국에서 많이 사다 쓰기는 싫으니 네 의존하기 싫으니 네 유럽산을 좀 더 쓰겠다 차라리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동맹국들에게 이 철강 간세 장벽을 조금 낮춰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겠네요 해석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이 영국 일본 알겠습니다 한국까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순서가 미국이랑 가까운 순서네요 그렇겠죠 야 이거 우리가 몇 번째로 전화 받을지 모르겠네 그렇고 그러면 그건 중국이 방점이고 더러운 철강이 방점입니다 이게 더럽다고 하는데 방점이 찍히게 되면 조금 골치가 아파질 수 있는데요 네 그 네 일단 더럽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쓴 철강을 우리가 했다 그러면 중국만 더럽냐 노이드 더럽다 뭐 이런 기준을 갖다 대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사실 산자국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딱 이 부분인데요 네 미국이 철강 분야에서도 탄소 관련한 새로운 협정을 우리가 만들자 라고 제안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 이번에도 미국과 협의 안에도 탄소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만 대미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한국 보도에는 많이 전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경우에 그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되게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 우리도 탄소 배출 많이 하니까 네 우리 철강도 중국 정도는 아니지만 탄소 배출 많이 하니까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더러운 철강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상무부에서 항상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국은 화석연료를 통해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만든 전기를 통해서 네 굉장히 싸게 철강을 만들어서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굉장히 많이 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진 하나만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 이게 한국산 철강이 얼마나 더럽냐 라는 걸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나왔던 탄소중립신화를 나와있는 표인데 2018년 배출량을 보게 되면 산업부문에서 나온 탄소량이 그 260 100만 2000 이 그게 숫자가 네 아무튼 한 절반 40% 가량 철강 분야에서 26억 톤이네요 그렇죠 26억 톤 정도인데 2억 6천만 톤입니다 2억 6천만 톤이네요 아 그렇네요 저 믿으시고요 이어가세요 산업 분야에서 나오는 그 탄소가 2억 6천만 톤 정도 되는데 철강 분야에서만 1억 톤이 1억 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만큼 철강 분야에서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철강을 꽤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철강이 예 그런데 좀 더 깨끗한 원료로 만들어달라 그렇죠 철강을 뭘로 만들면 깨끗하죠 지금은 용광로에다가 코크스 넣고 뭐 불 때가지고 만드니까 뭐 연기 나겠죠 네 어떻게 하지 그러면 유럽은 뭘로 만드나요 뭐 유럽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지게 되면 사실 탄소 관련해서 유럽들이 훨씬 더 기준이 깐깐하기 때문에 수소환원 뭐 뭐라고 제철법 뭐 이런 거 있던데 네 그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전기를 뭐 깨끗한 전기로 쓰든지 날라가는 탄소를 포집해서 하는 거로 하든지 뭐 아무튼 그런 거 해라 그런 식의 방법이 필요하겠죠 뭐 그러면 좋으나 비싸죠 그렇죠 비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는 될지 안 될지 지금 모르겠다 맞습니다 중국산이 아니라면 우리나라 것도 통과해 주는 건데 네 대놓고 중국산만 안 되고 한국산은 똑같이 만들었는데 들어오세요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음 뭐라도 음 긍거 없는 이 프로의 생각이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예 됐습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 두 가지 김상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이사장인지 세요 그러면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예측이 닮습니다 안전히 일어날 일어나고 또한 이사희 예측이 mention 예측이 만들어서 К맙주의 네, 자, 컴퓨터 브리핑의 메인메뉴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의 공시분석인데요 오늘은 사조, 사조그룹의 이야기 사조그룹이 하여튼 사조그룹과 하여튼 사조그룹 오너측과 소액주주들하고 분쟁이 붙은 모양이에요 근데 감사선임을 이쪽 서로 유리한 쪽으로 우리는 이 사람을 뽑고 싶다 우리는 이 사람을 뽑고 싶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일어난 모양인데 그걸 둘러싸고 이 감사선임하고 최근에 3%룰이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대주주도 감사선임할 때는 3%만 있다고 가정해라 지분이 아무리 많아도 3%까지만 가능하다 그거를 사조그룹이 어떻게 피해가는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조산업이 지금 주청을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것은 아니고 9월달에 주청은 끝났어요 9월달에 주청은 끝났고 그때 소액주주들하고 대주주 간에 이사선임을 놓고 표대결해서 소액주주 쪽이 졌고 근데 그 후폭풍이 좀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청 과정에서 개정상법에 이사 분리선출 3% 룰이 주진우 회장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됐기 때문에 지난주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졌어요 다뤄졌고 아직도 사조산업의 소액주주들이 계속해서 소액주주 운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조 쪽에서도 지금 태도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하고 대화를 앞으로 좀 더 하겠다는 그런 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건의 경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할게요 지금 최근에 기업 오너리스크 때문에 우리 주가나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우리 대표적으로 남양유업 우리 홍원식 회장님 같은 경우 오너리스크의 대표격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사조에서 남양의 스멜이 좀 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최근 한 2년 사이에 이런저런 사건으로 보건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사조의 주진호 회장님은 굉장히 불쾌할 수가 있습니다 남양의 홍 회장님하고 비교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불쾌하고 아주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양의 홍 회장님의 스멜이 난다는 일각의 그런 이야기는 그냥 이제 하는 이야기고 사조하고 남양을 비교를 하면 안 되잖아요 사조가 훨씬 낫습니다 낫고 지금 우리 소액 주주들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주진호 회장님이 이 방송을 보셔도 불쾌하게 보지 마시고 한번 좀 잘 들어보시고 우리 주주들하고 같이 주주같이 재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괜히 스멜 같은 그런 용어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조산업은 사조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죠 우리 잘 아는 참치잡이 원양업은 참치잡이도 하고 참치캔 만드는 사조 참치캔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원양업 참치는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진짜 참치 그걸 일본에 다 수출을 합니다 그냥 일본에 그리고 우리 가다랑어라고 좀 그렇게 그걸 가짜 참치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가짜 참치는 아니고 그것도 범참치입니다 폭넓게 보면 참치인데 우리는 이제 좀 민감해요 민감해서 고개 이제 참치캔 만드는 데 주로 고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뭐 가다랑어는 가짜 참치네 어쩌네 이야기하는데 먹어보면 웬만한 미식가 아니면 똑같습니다 그 이제 참치캔 가다랑어는 대부분 이제 참치캔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 지배구조를 보면 이제 주진우 회장이 오너 2세고 그 아들인 주지홍 부사장이 3세인데 이 주지홍 부사장이 사조 시스템즈라고 하는 비상장 법인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조 시스템즈가 사조 산업을 지배를 하고 사조 산업 밑에 사조 계열사들이 줄줄이 달려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이 주지홍 부사장 쪽으로 경영권이 어느 정도 지금 승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회사인데 사조 산업 위에 사조 시스템즈가 있다고요? 네. 그 사조 시스템즈를 주지홍 부사장이 거의 40% 정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으로 치면 에버랜드네요 사조 시스템즈 네. 아버지 주진우 회장 지분율은 한 14% 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즈가 지주회사 격인 사조 산업을 지배하는데 이 시스템즈가 주지홍 부사장이 대조주기 때문에 거의 경영권 승계가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총은 한 2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한 537위 정도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사조 산업 관련된 어떤 매체 보도나 이런 걸 보고 한 네 번 정도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왜 놀랐냐면 작년 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조 산업 관련된 사조 그룹 관련된 자료를 했는데 설 추석이나 명절 때 사조 그룹이 사조 명절 선물 세트 있지 않습니까? 참치캔하고 이런 것들 부속물들 들어갔는 거 이거를 사조 그룹의 계열사 임직원들한테 팔라고 강매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급은 한 1억 원 그리고 부장급들은 한 3천에서 5천만 원 과장급들은 2천만 원어치를 할당 받아서 떠나가지고 그거 팔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를 회장 직속의 경영관리팀에서 실시간으로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그룹 외어에 그걸 다 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압박에 시달리던 그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이 됐는데 2018년에 그 압박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공정위에 가서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딱 해가지고 공정위에서 조사해가지고 보니까 설 때 한 백 몇 십억 그다음에 추석 때 한 백 몇 십억 해가지고 이거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총 한 1,500억 원어치를 직원들이 팔러 다닌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100% 완수가 됐는데 사실 그 직원들이 다 제대로 팔았겠습니까? 다 지인들 친인척들한테 다 가고 일부는 아마 사조 직원들 안방에 들어가면 사조 캔이 아마 한 방의 절반을 차지하는 직원들도 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비스 경론과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그런 거 옛날에는 많았잖아요 자동차 회사도 차 이렇게 할당 받고 제가 아는 옛날에 대우전자 있잖아요 제가 아는 대우전자 홍보팀장은 대우전자 홍보팀장 때려치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현대차 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현대차 샀다고 그렇게 타고 싶었는데 대우전자 홍보팀장 아니까 못 산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아이폰을 사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신문사도요 저도 신문사 다녔지만 다 신문사 다녔잖아요 신문사도 신문 구독 캠페인 하잖아요 그러면 지인들한테 부탁도 하지만 다 출입처 떠행기잖아요 출입처 많이 떠행기면 신문 판매 구독 그게 캠페인 왕 되잖아요 그래서 부상도 이렇게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기가 만드는 신문이 읽을 거리도 풍부하고 48면 56면씩 발행하면 그래도 떳떳하게 권유를 할 수 있어요 맨날 16면 찍고 그게 토요일도 수시로 방구 내는 신문을 갖다가 친구한테 그거 팔라고 하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다 그런 거 다 겪었는데 저는 이게 아직도 거의 옛날 일인데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게 이런 사조 같은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놀란 게 제가 처음 시작해서 3프로 TV만 자꾸 보라고 그러니까 저도 몰래 몰래 슈카월드 보다가 그런 건 안 되겠네 슈카월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9월달에 이사 선임을 놓고 소액주주하고 일반 대주주 간에 이사 선임 표대길이 벌어졌는데 주총 열리기 한 달쯤 전에 주진호 회장이 자기 지분을 다 3%씩 쪼개가지고 지인들한테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다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임시주총 안건을 보니까 1호 안건을 정관계정으로 딱 올려가지고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구성을 모두 사회이사로 한다 그게 완전히 킬링 포인트였거든요 그게 신의 한 수인데 물론 저는 사조그룹의 두뇌에서 나왔다고 보진 않습니다 뒤에 로펌이 머리를 써가지고 로펌의 컨설팅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간 거죠 그거 보고 두 번째로 놀랬고 세 번째는 어떤 기사를 봤는데 참치캔 점유율이 동원 fmb가 80%더라고요 그래서 사조가 20%밖에 안 된다 저는 한 50대 50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참치캔 점유율을 보고 세 번째 놀랬고 네 번째는 최근 기사입니다 한국기업지배부조연구원이 esg 평가를 했는데 사조산업이 작년에 거의 낙제점 d를 받았는데 1년 만에 b 플러스 d에서 b 플러스로 b불로 올라왔는데 개별 평가 항목 중에서 지배구조 등급 평가가 있어요 거기서 a 등급을 받았어요 사조가 사조산업이 그래서 왜 a 등급이 나왔나 보니까 인사회 내에 esg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인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구성을 전원사회이사로 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사조산업이 밝혔더라고요 아마 사조산업이 보도자료를 뿌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을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을 전원사회이사로 구성한 것은 소외주주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지배구조를 굉장히 좋게 개선시킨 걸로 평가받아서 b 플러스 등급을 받았다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이따 얘기해 주실 겁니까 나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좀 참을게요 사조산업에 이사 8명 중에서 사회이사는 3명뿐입니다 진짜 esg 지배구조 등급 a 또는 a뿐을 받으려고 하면 사회이사가 과반 이상이 돼야 됩니다 좋은 기업들 우량한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이사들이 과반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가 6명이면 사회이사들이 4명이라는 말이거든요 여기는 사회이사하고 과반이 안 돼요 8명 중에 사회이사 기관의 부속물로 있는 기관 맞죠 가끔씩 헛발질을 하는 기관인데 이거 좀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조산업이 앞으로 잘 할 거라고는 보이지만 이걸 저 같으면 보도자료 뿌리고 우리가 이런 거 인정받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이사진 구성이 이런데 뭘 지배구조 a등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림이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화면에 그림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사조산업에 지금 주가 추이가 이렇습니다 보시다시피 아이고야 많이 빠졌어요 지금 제일 왼쪽이 2017년이거든요 2017년 중반부터 계속 주가가 사실은 우하염 없이 가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주가가 조금 그래도 약간 주춤주춤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아마 제 생각인데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하지는 못했는데 소액주주 운동 벌어지고 하면서 주가가 좀 탄력받아서 이렇게 가다가 임시주총에서 우리 소액주주들이 패하고 이런 와중에 다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9월 임시주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9월 임시주총의 발단이 된 것은 대주주 쪽하고 우리 소액주주들 간의 분쟁의 발단이 골프장 통합입니다 그래서 사조산업에 골프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캐슬렉스 서울하고 캐슬렉스 제주 두 개가 있는데 캐슬렉스 서울은 사조산업이 대주주입니다 그런데 캐슬렉스 제주는 제주는 주지용 부사장이 대주주예요 그런데 서울이 제주를 흡수합병하는데 두 골프장이 재무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다 자본 잠식 상태인데 그러면 서울이 제주를 합병하게 되면 이 부시당 골프장 두 개를 합병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주의 부시를 서울이 떠나 주게 되는 셈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주지용 부사장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주 지분을 그냥 넘겨주고 합병사의 지분을 받게 되는데 캐슬렉스 서울이 재무 구조는 자본 잠식 일지연정 거기가 땅이 아주 비싼 땅이라고 하거든요 그 골프장 땅이 그래서 일설에 따지면 시가평가를 하면 한 최소 2조 이상 한 3조 정도 가는 땅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부시를 합병을 통해서 그냥 서울로 이전을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자기는 제주 지분을 털어버리고 합병사 지분으로 보상을 받는데 합병사의 한 15% 정도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조 산업에 이어서 그다음 이제 한 2대 주주가 되나요 아니면 2대 3대 주주가 되니까 일반 주주들은 이게 굉장히 마득 차는 거죠 이게 결국은 4조 산업에게 어떤 부실이 넘어오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주도 쪽하고 싸우던 와중에 로펌을 고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소액주주 운동이 들어가니까 주진우 회장 쪽에서 이 합병을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이 합병을 취소를 시키고 이제 우리 소액주주들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 관행으로 인해서 4조 산업이 저평가를 받아왔다 이제 제대로 한번 기업 가치를 평가 받아보자 그래서 임시주총을 요구를 해서 9월 달에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는데 임시주총 딱 한 달 임시주총 열리기 딱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주진우 회장이 공시를 냅니다 자기 지분에 변동이 있다 자기 지분에 변동이 있다라고 공시를 내는데 주진우 회장이 가진 지분이 지금 그림이 원할지 않아서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진우 회장이 가진 지분이 저 그림이 아니니까 그냥 그림 쓰지 마세요 저 그림 아닙니다 지금 그림 이게 지금 노트북이 굉장히 원할지가 않습니다 주진우 회장이 14%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3%를 떼내서 지인한테 대여를 해줍니다 또 3%를 떼내서 지인한테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3% 덩어리를 두 개를 떼내서 자기 아는 사람한테 대여를 해줍니다 우리가 주식 대여를 해주면 주식을 대여받은 사람이 의결권을 행사를 합니다 이 주식 대여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에 우리가 좀 전문용어로 민법상에 소비대차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 쌀이 없어서 친구한테서 쌀 두 가마니를 이렇게 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쌀 두 가마니를 빌려오면 이 쌀에 대한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쌀 두 가마니를 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난 갚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쌀 두 가마니를 왜 빌려왔겠어요 안방에 넣어놓고 아 예쁘다 아 예쁘다 하려고 빌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거 저기 씻어서 밥 해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아 예쁘다 하려고 그러니까 처분을 해서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기일에 한 달 뒤에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쌀을 똑같은 양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대차도 이런 민법상의 소비대차로 보기 때문에 주식 대차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완전히 빌린 사람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의결권을 빌린 사람이 갖게 되고 배당권도 빌린 사람이 갖게 됩니다 모든 권리가 다 소유자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다만 빌려 둔 사람이 이거 배당까지 네가 먹는 건 인간적으로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면 배당은 갖고 가셔 그러면서 그냥 약정상 개인 약정상 그냥 배당 받아서 주는 거죠 그렇죠 약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주게 되고 만약에 그런 약정이 없으면 그래서 주식 대차를 하게 되면 법적인 권리는 빌린 사람이 갖고 경제적인 권리는 빌려준 사람이 갖는다인데 그게 딱 그렇게 규정돼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이 그건 경제적이고 무조건 빌려간 사람이 다 갖는데 그래서 주식 대차는 그렇게 합리적인데 왜 주택 대차는 재산세를 집주인이 내는 겁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 대차의 모든 법적 경제적 권리는 전부 다 빌린 사람이 그렇게 갖게 되니까 그러니까 대여를 해줬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왜 대여를 해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상법이 올 초부터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개정상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옛날 상법에서는 우리나라가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사회 안에 감사위원회는 이사회 내에 있는 여러 위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하죠 인사평가위원회도 있고 무슨 무슨 위원회도 있는데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을 실제로 견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산 2조 이상 기업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이 감사위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사는 모든 이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사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내 이사가 있고 사회 이사가 있고 기타 비상무 이사가 있어요 사내 이사는 우리가 흔히 아는 회사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사회 이사는 밖에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상근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우리 대학 교수라든가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사회 이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기타 비상무 이사는 이게 좀 애매한데 특별한 요건이 세게 어떤 사회 이사는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있습니다 대주주 친인척이 되어서도 안 되고 회사하고 어떤 거대 관계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기타 비상무 이사는 그렇게 까다로운 규정이 없어요 웬만하면 누구든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회사하고 가까운 사람도 될 수가 있어요 계열사들 어떤 계열사들의 기타 비상무 이사를 보면 지주회사의 임원들이 계열사의 기타 비상무 이사로 내려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완전 누구나는 아니지만 굉장히 풀이하게 선임할 수 있는 게 기타 비상무 이사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감사위원이라고 하는데 감사위원은 사내 이사도 할 수 있고 사회 이사도 할 수 있고 기타 비상무 이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 3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회 이사로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옛날 상법에서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예를 들어서 안승찬 프로를 삼성전자의 사회 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을 한다 그렇다고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 어떤 주주도 의결권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분을 많이 가진 대주주와 그 특수 관계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겠죠 회사의 의지대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안승찬이 사회 이사로 먼저 선임되고 그 다음 절차로 그러면 이 사람을 우리 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으로 선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또 투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의결권 제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들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예를 들어서 이진우가 10%를 가지고 있다 그래도 3%까지만 김수원이 20%를 갖고 있어도 3%까지만 그러니까 대주주와 그 일가 지분이 보통 그렇게 제한을 받아버리면 대주주와 그 일가들 지분이 한 20% 언더로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소액 주주들은 잔챙이 지분들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제한을 안 받으니까 소액 주주들이 똘똘 뭉치기만 하면 35% 40%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소액 주주들이 뭉치면 적어도 개별 3% 개별 주주 3% 제한이 들어가게 되면 소액 주주 이길 가능성이 높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 구상법에서는 어차피 대주주가 영향력을 행사에서 뽑은 이사를 놓고 이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뽑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거를 투표를 하니까 소액 주주들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이거 부결시키면 그러면 다시 또 다른 후보가 또 나오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우산도 받고 선물 여러 개 받았잖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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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유 아유 그냥 아유 그러면서 그냥 가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감사위원들이 전부 대주주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개정상법에서 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감사위원들 중에서 한 명 정도는 분리 선출을 하자 기존 이사를 뽑는 것과는 다르게 분리 선출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승찬을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입을 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의결권 제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 단계를 안 거쳐요 이사로 먼저 뽑는 투표를 하고 의결권 제안 없이 이사로 먼저 뽑는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의결권 제안을 해서 이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만들어도 좋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이 안승찬이가 적합합니까 하면서 우리 대주주들은 3% 개별적으로 3%까지만 의결권을 대주주뿐만 아니라 3%가 넘는 지분을 가진 주주들은 모두 3%까지만 의결권 행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론적으로 소액 주주들이 지분율 측면에서 유리하게 투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후보는 누가 정해요 회사 쪽에서 만약에 회사 쪽에서 안승찬을 내세웠다 근데 소액 주주 쪽에서 아니야 안승찬은 아니지 그러면서 2% 이진우가 제대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그러면 소액 주주 추천으로 인해서 이진우를 넣으면 초대결이 벌어지는 겁니다 소액 주주가 추천하면 그건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소액 주주가 추천을 하면 대주주 쪽하고 소액 주주도 이제 이사회 주주 제안 형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한 주주 제안을 회사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그 이사 추천 제안 그거를 이사회 내에서 사회이사 추천위원회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소액 주주들은 평생 이런 룰이 있으나 많아죠 그러면 안승찬 이진우 김수헌 이 세 후보 중에 각각 원하는 사람한테 표를 던져서 그 대신 대주주는 3%밖에 안 되고 그래서 셋 중에 제일 많이 얻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대통령 선거처럼 순차적으로 투표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적합합니까 안승찬인데 안승찬이 그냥 거기서 돼버렸어 지지를 많이 받아서 그러면 이진우는 투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안승찬이 나가라고 해서 이진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표례결 그냥 더 많이 나오는 사람으로 하자 그냥 그래서 그것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딱 정해서 순차적으로 투표를 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안승찬이 먼저 돼버리면 이진우는 그냥 울면서 집에 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표례결 형식으로 갈 거냐 그런 것도 정해야 됩니다 그래도 대주주한테 유리해요 내가 대주주라면 그러면 직원들한테 한 주씩 사 주식 그런 다음에 소액 주주를 다 200명을 만들어 그리고 너희들 친구 중에 한 명씩 다 200명을 후보로 보내 그러면 내가 대표이사가 꽂은 사람 한 명 소액 주주가 꽂은 사람은 200명 201명을 두고 투표를 하면 나머지는 분산될 것이고 내 건 여기다 몰아주면 되니까 그럴 때 그냥 1등하는 사람으로 합시다라고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나쁜 생각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왜 주진우 회장이 자기 지분을 3%씩 덩어리로 떼가지고 지인들한테 대여를 했는지 알겠죠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를 내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기타 비상무 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를 내는 게 낫겠습니까 잘 판단이 안 되죠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를 내면 개별 주주들에 대해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아까 감사위원은 사회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 이사도 될 수 있고 기타 비상무 이사도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내 이사나 기타 비상무 이사 겸 감사위원을 선임을 하려고 하면 사내 이사나 기타 비상무 이사는 회사 쪽에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들은 지분을 뭉쳐서 합산해서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규제가 또 한 번 생기네요 사회이사는 개별 3% 제한 그런데 사내 이사 또는 기타 비상무 이사를 감사위원을 시키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사내 이사는 당연히 회사 임원이니까 대주주 쪽에 가깝고 기타 비상무 이사도 가까울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더 엄격하게 이럴 때는 대주주하고 특수 관계인들 지분을 다 뭉뚱거려서 합쳐서 3%까지만 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주주 제한을 할 때는 사회이사 겸 감사위원보다는 기타 비상무 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를 내는 게 낫죠 그래서 사조 산업의 소액 주주 연대 대표를 기타 비상무 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로 딱 제한을 하니까 사조 산업에서 주총 의안 제1호를 정관 개정안으로 올려버려요 그러면서 감사위원의 구성은 모두 사회이사로만 한다 이거를 딱 올려버려요 그래서 의안 1호를 정관 개정안을 통과를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의안 2호에 가서 사회이사 후보 감사위원 그걸로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 사내 감사위원은 다 사회이사로만 하면 그러면 대주주들 각각이 다 3%씩 각각 3%씩 그러니까 지분율에서 소액 주주들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불리하니까 기타 비상무 이사 감사위원 하게 되면 자기들은 대주주 특수관계 지분이 56%인데 이 56%가 3%로 줄어버리게 되는 거죠 너무 엄청나게 타격이 오니까 딱 이래서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의안 1호를 정관 개정해서 이걸 통과시키고 나면 의안 2호에서 감사위원 선임할 때는 사회이사 감사위원만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정관 개정안은 주총 특별결의안이기 때문에 주총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주진우 회장 쪽이 56%거든요 그러면 소액 주주들이 28%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 저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28%가 안 모인 겁니다 그래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되어 버리고 연이어서 의안 1안 2안에서 그냥 우리 소액 주주들이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회이사로만 감사하는 걸로 싹 바꾼 다음에 그래서 각각의 3%를 다 쓸 수 있는 조건을 만든 다음에 내 3%도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내 3%도 3%씩 쪼개서 빌려줘서 너도 3% 너도 3% 너도 3% 이렇게 한 거네요 상표가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개정상법을 만든 그 취지를 완전히 빈나봤네요 이게 사조산업이 완전히 무너뜨렸다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윤관석 의원이 이거 대책이 마련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사조산업대표로 부르고 그때 전문경영인 부르고 국무조정실장 불러서 대책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나중에 상법이 또 개정되게 되면 아예 그냥 어떤 상황에서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은 다 통합 3% 제안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겠지요 왜냐하면 이번 개정상법도 그거를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다른 당의 반대라든지 어떤 재개의 반발에 부닥쳐서 그거를 못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법적 검토를 했던 한 질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대주주도가 3%씩 친구들한테 빌려주고 친구들 보고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하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건 즉 그럼 사회의사로 감사위원회를 뽑는 거 아니라 아까 뭐였죠? 상무이사? 그건 그냥 민법상의 주식 대차 관계이기 때문에 기타 비상무사라도 친구한테 의견이 없던 건데 그렇죠 친구에게 주식을 대차해주면 안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해도 못 막겠네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조산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그게 뭐 사돈의 8촌 이내한테는 주식 대여를 하면 안 된다 가까운 친구한테는 주식 대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 막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구멍이 생긴 건데 대여를 한 걸 또 대여할 수 있을 테니까 아닌가요? 대여를 한 걸 또 대여요? 그 주식에 대한 처분권 소유권 자체가 대여자한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컨셉을 바꾸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나서 지금 사조산업에서도 이런 일을 한 번 겪고 나서 지금 본인들이 또 지금 ESG에서 지금 D등급에서 삐뿔됐다고 보도자료를 뿌리고 한 거 보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이니까 지금 뭐 제가 여기 와서 이사회 구성을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들리는 이야기로는 11월 달에 IR도 좀 하고 그다음에 소액 주주들 적극적으로 만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이 지금 많이 떨어진 기업 같이 밀리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합심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를 좀 긁고 있고 당연히 뭐 그렇게 변해야죠 왜 그 저 남량하고 비교되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약간 이게 헷갈리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배구조 평가도 좋게 받았다는 이유가 감사들을 다 사회의사로 구성해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비상무으사 누구든 할 수 있는 감사로 한 게 아니고 누구든 할 수 있으면 친구가 올 수도 있고 고등학교 후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특수관계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사회의사로 구성한 게 잘한 짓이다 한 건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의사로 후보를 올리면 대주주가 표를 더 많이 쓸 수 있잖아요 사조산업이 사회의사로만 감사위원을 구성하기로 주총 정관 개정을 한 이유는 주총 표대결에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러겠죠 그것은 ESG의 지배구조 개선 목적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오로지 주총에서 이기는 그 당시에 사조산업을 어떻게 하든 주총에서 단 한 자리 감사위원 한 자리 주면 어떻습니까 사실 감사위원 한 사람 소액 주주들 쪽에 주주 한 사람 들어가도 거기서 그렇게 크게 활동 못합니다 우리나라 이사회 현실상 그런데 그 한 자리도 안 주겠다고 지분 쪼개기를 하고 정관 개정안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잘했다 그러면 주진우 회장 나이스 샷 잘했어요 그다음에 주총에서 이겼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좀 소액 주주들하고 대화를 좀 해서 같이 진정한 지배구조 개선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이 3%를 한 대 난리였는데 이게 좀 구멍이 많네요 생각보다 3%를 사내 이사를 꽂는 건 안 된다고 하셨죠? 감사위원회 사내 이사를 넣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감사위원으로 가는 건 사내 이사 사회 이사 기타 비상무위사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 될 수 있는데 감사위원회 구성의 3분의 2 이상이 사회 이사로만 되면 되고 사내나 이사 분리선출을 할 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분리선출을 할 때는 사회 이사 분리선출하고 사내 이사 분리선출 때 의결권 제한 방식이 다릅니다 개별 3% 제한이냐 합산 3% 제한이냐 그럼 감사위원회는 왜 3분의 2 이상을 사회 이사로 꽂으라고 해요? 독립성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제한이 없으면 그냥 사내 이사들만 다 구성되면 자기들끼리 뭐 자기들 판이죠 그러니까 독립성에 있는 사회 이사들이 많은 문제가 있네 문제 있는데 어떻게 법을 거쳐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모르겠네요 근데 하여튼 문제가 있네 그 상법 개정안의 취지가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빠져나갈 수 있다는 케이스를 사조에서 이번에 보여준 겁니다 정확하게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하나요? 3%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3% 룰 같은 게 있습니다 있는 나라도 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있는 나라도 있고 없는 나라도 있는데 이런 대조조 이격권 제한 같은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뚫었는지 좀 알겠습니다 할 게 많네 방송 말고 할 게 많네 글로벌 모리터 김수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기업의 속사정 기업의 속사정 기업의 속사정 기업의 속사정 3천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체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5분의 1 가격의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매장인증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부메락을 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뉴스 우리는 이런 뉴스가 발생한 맥락을 알아야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런 맥락을 잘 전달하는 일을 고민해온 권순우 기자가 투자 초보를 위해서 쓴 경제상식서 네이버에서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10을 검색하세요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삼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김동원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컴퍼니 백브리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깊이 있는 대화 삼프로TV 전역 라이브 삼프로TV의 핵심 야심자 백브리핑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각도로 분석하는 해외 주식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인지 생각하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프로TV입니다 이 팟방과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게스트분들이 저희 방송을 빛내주셨죠 매일같이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께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각 분야 애널리스트 그리고 삼프로TV 게스트분들께서 정말 밤낮으로 준비해 주고 계시죠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저희 채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도를 넘는 악플과 욕설 혹은 악의적 비방 댓글로 인해 많은 출연진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판은 당연히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더 좋은 방송 컨텐츠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요 이 출연진들에게 상처가 되는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쉽게 쓴 댓글로 인해서 게스트분들이 출연하기를 꺼려하고 소신있게 발언하지 못한다면 그 손에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삼프로TV 출연진들을 조금만 더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삼프로TV는 앞으로도 최고의 경제 컨텐츠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참가자로 또 다른 사람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깊이 있는 데와 3프로TV 저녁 라이브 11월 1일, 11월의 첫날 월요일 저녁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저는 박전문입니다. 박세릭 전문님과 함께 11월 첫 번째 날의 한 주의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 1일인데요. 혹시 전문님께서는 1년에 마지막 두 달, 이때 잘하는 방법 좀 있습니까? 주식을 잘하는 방법이요? 두 달 남았는데 그런 거 없나요? 우리 할투 강원국 씨 와가지고 할로윈 전략 얘기 혹시 안 했습니까? 작년에 제가 할로윈 전략. 할로윈 전략은 뭐예요? 할로윈에 주식 사서, 그다음 셋 인 메이, 그다음 해 5월까지 주식판 전략으로. 아, 거기 또 전략이군요. 작년 10월에 그때 트럼프, 가이든 대선 11월 3일 날. 그때 17시간 방송하신다고 엄청 고생하셨잖아요. 그 전에 29일, 30일 분위기, 29일, 28일 시장 분위기 험어갈 때. 그때 제가 이제 우리 강원국 씨의 할로윈 전략 내기하면서 외국인은 또 11월이면 돌아올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거 잘 써먹었었죠. 이번에도 뭐 11월 달 되면 원래 이제 찬바름 날 때 좀 주식 사고, 5월 달에 좀 주식 줄이고, 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좀 혹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진짜 편차들이 어마어마하게, 개별 장사라는 말은 뭐 많이 들었습니다만, 어떤 종목은 뭐 그냥 막 20%씩 가고. 그러니까요. 아, 하여튼 오늘 장 어땠을지 그러면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박진희 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1월에 장 어떤 모습이 예상되는지는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원 이사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바로 박진희 부장님부터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방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퇴직연금 그냥 묻어놓는 거 아니었나요? 연수인율? 이게 뭡니까? 관리 수수료도 내고 계셨네요. 안 되겠네요.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IRP는 퇴직금 관리 수수료가 평생 무료해. ETF 투자도 매매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고요? 연말정산과 노후 대비가 걱정되신다면 스마트한 한국투자증권 IRP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관리 수수료 무료는 비대면 계좌 대상,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가입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870년 체코 프라하. 머리숱으로 고민하던 레드베드 씨는 맥주의 양조장 주변 주민들의 머리칼이 유독 검고 풍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찰한 끝에 용기를 내 원로에게 물었죠. 어르신 비법이 뭐죠? 어허 이 친구 마뉴 팍투라를 모르다니. 체코인의 역사를 담은 오리지널 맥주 샴푸 마뉴 팍투라.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마뉴 팍투라를 검색하세요. 네. 마뉴 팍투라 맥주 샴푸와 함께 깔끔하고 상쾌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무님 의상이 저랑 같은 컨셉이시네요. 안에 셔츠, 밖에 니트. 꼭 맞춤 것처럼 예쁘게 꼬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진희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멋진 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체적인 시장은 어땠습니까 오늘은? 시장 큰 특징은 지금 보시면 일단 실적 발표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과 연계된 변동성이 상당히 좀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적 미스가 난 기업들은 좀 급락을 좀 많이 하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적이 좀 견주한 기업들은 잠깐 잠깐씩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컨셉이 일단은 윗방향보다는 아랫방향 쪽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구매도도 상당히 좀 많고요. 종목별로. 왜냐하면 위로 올라서 수익 내기보다는 아래로 밀어서 수익 내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중대형주 위주로는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시다시피 2차전지 소재주들이 살짝 좀 옆으로 기는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etf에 담겨져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 현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에는 좀 게임주들 질주가 정말로 강력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임주 섹터 내에서 계속 호재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지지난주에 한 번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nft 기반으로 한 게임 섹터 주들이 계속 얘기들을 그냥 요새는 오늘은 거의 작은 개별주들도 nft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다 급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nft 관련 주들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오는 흐름이 좀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또 코스닥에서의 좀 큰 특징은 낙폭과 대한 좀 바이오 주식들이 오늘 그냥 다들 나 살아있다 그러면서 다 한 번씩 올라온 것 같아요. 또 워낙 너무 빠졌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좀 실적 시즌에는 힘을 못 쓰는데 너무 많이 빠져있다 보니까 아예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실적은 기대할 수 없는 종목들이 많고 주가는 이미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부분들이랑 11월 달에 있을 여러 가지 학회 이슈 이런 부분들까지 좀 엮어가지고서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좀 올랐던 하루.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스닥에서는 게임주 바이오주 좀 강세였었고 거래소에서는 실적 관련한 종목들이 좀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는 모습들 화장품 종목들도 기대치가 1도 없는 섹터이긴 하지만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감질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바다인가 싶으면 잠깐 올려주고 또 빼고 잠깐 올려주고 또 빼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소비 섹터 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은 그랬고 오늘 코스피도 한 0.28% 정도 그리고 코스닥이 0.63% 오른 시장이었는데 오늘 좀 특징 섹터 어디 좀 많이 보셨습니까?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게임주 얼마나 올랐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많이 올랐고요. 사실 페이스북이 이제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불을 한번 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이제 저희 nft라고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걸 해가지고 지금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다른 쪽들도 미국 쪽에서 보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아마존? 아마존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한 직원들 뽑는다는 공고가 나왔다고 그러듯이 그쪽으로 다 연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쇼핑몰에서도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상태에서는 게임주들이 가장 강력하다 보니까 특히 오늘 오딘 이제 만들어낸 개발사를 갖다가 카카오게임즈에서 이제 지분 추가 인수하면서 이제 뭐 완전 자회사 형식으로 둬서 연결 매출을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뉴스가 나오면서 카카오게임즈가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오늘 또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중소형 게임사들 다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뭐 컴투수나 게임빌드 다 nft 관련해서도 많이 올랐고 그 외에 뭐 가상현실 게임하는 곳이라든지 nft에다 뭐 연결만 시킬 수 있는 뭐 조그만한 단서라도 보인다라면은 다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오늘 해외에서는 뭐 게임 산업이 좀 상당히 앞으로 좀 많이 클 것이다라는 뭐 관련된 기사들도 나오면서 게임 섹터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역시 뭐 메타버스 뭐 연결 지연되는 부분들을 계속 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게 지금 계속 현실적으로 인플레 환경 하에서 가장 원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운 섹터고 또 그다음에 멀티프로를 지금 많이 주더라도 당장 실적을 막 확인하려고 들지 않는 섹터거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도 과거 한 4년 전만 해도 맨날 적잔하고 허덕이고 투자하고 유상증자하고 그래도 매일 올라왔었잖아요. 그렇다시피 지금은 필요 없고 미래가 중요한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 미스가 나도 별로 개의치 않는 종목들 이런 쪽들로 좀 시장이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게임 섹터주들 같은 경우는 뭐 요새 신작 게임들도 많이 기대되는 부분들 하다못해 오늘 nc소프트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게임 관련 주들은 이런 nft 환경 그다음에 이제 신작 이런 부분들가 좀 연결되면서 특히 이제 정부가 이제 가상자산 쪽에도 이제 세금을 매긴다고 그러지만 이 nft 쪽들은 살짝 빠져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관건이 아니요. 이쪽으로 좀 몰리는 그런 수요적인 측면이 좀 많이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그만큼 지금의 경기 불안감 인플레 환경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크게 보는 거죠. 제조업체들이 지금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 대란이잖아요. 물류가 지금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돼서 못 만드는 이런 현상들. 특히 이제 앨런 같은 경우가 이런 인플레 현상이 내년 연말쯤이나 가야 풀릴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런 해당 섹터 반대되는 섹터를 하고 있는 투자자 내지 뭐 이쪽에 큰 손들이라고 한다면 어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괜찮네 라는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사실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주주 관련한 부분들은 사실은 11월 한 중순 정도 가면 중소유주 형태에 사실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시기적으로 살짝 다가오기 전이니까 실적 발표 나기 전에 뭐 그런 양도세 이슈 전에 좀 상당히 좀 많이 튀겨 먹는다 그러면 좀 약간 좀 저속한 표현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그런 환경을 좀 상당히 좀 잘 활용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려보니까 뭐 엔시소프드도 올랐고 m게임이 거의 뭐 상한가였던 모양이고요. 카카오게임즈도 많이 올랐고 위메이드 맥스가 위메이드랑 다른 회사입니까? 네. 자회사. 자회사에요? 네. 그런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 최근에 강하게 오르는 부분들 보면은 가장 지금 시장의 핵심이잖아요. 위메이드가 이 nft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기업을 인수하는 등 투자를 하는 등 이런 부분에서 지금 월등하게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발로 뭐 컴투스도 그쪽에 또 투자하고 이러면서 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데 뭐 어딘가 관련해서 카카오게임즈 강세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좀 떨어진 친구들도 지금 채팅창이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뭐 호텔실라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는 환화솔루션으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고 아몰해퍼시픽은 아몰해퍼시픽으로 지금 이분들이 명명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모양이죠? 이런 종목들이. 좀 최근에 좀 이제 실적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 중국 같은 경우 보면은 두 달 연속 일단 차이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런 원자재 공급과 전기부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살짝살짝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오죽하면은 뭐 이제 막 미국 같은 경우는 항구를 24시간 풀로만 한다라는 뭐 얘기도 나올 정도인데 사실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게 결국은 중국에서의 소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환경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저기 뭐죠 시진핑이 이제 3기 집권을 앞두고 이제 사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억누르는 부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부터 이제 사교육도 많이 제안하는 부분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위축되어 있고 특히 과거처럼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로 많이 유입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바닥이라서 이제 국내 여행객들도 밖으로 나가면서 면세점을 안 거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지금 최바닥으로 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시그널이 나오면 결과적으로는 한 번쯤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기가 자꾸 좀 늦춰질 것 같은 그런 시장의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면세점이 잘 될 때는 호텔이 발목이었었는데 이제는 또 호텔이 좀 괜찮으니까 또 면세점이 발목이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사실 애널리스트들 리포트가 오늘 절대적으로 주가 급락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미 뭐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아모리퍼시픽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쇼커버링으로 강하게 올라왔는데 호텔실라 같은 경우는 좀 잘 버티다가 어니 쇼크처럼 느껴지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또 급락을 하고 신세계도 좀 같이 하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소비주들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강하게 반영을 한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원자재 가격의 부담이 실적에 영향을 미친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뭐 더준비존 같은 경우는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뭐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오늘 뭐 급반등하긴 했는데 좀 웃지 못할 일이죠. 회계 관련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회계적인 부분들을 실수를 해서 공지를 하는 바람에 주가가 급락해서 주주들이 막 원성이 자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실수를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뭐 500억 흑자인데 200억 흑자다 이런 식으로 발표할 수가 있나요 그게? 회계 처리 항목을 갖다가 잘못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넣어야 될 부분을 플러스로 넣는 거가 아니라 플러스로 이렇게 넣어야 될 부분을 마이너스 쪽으로 처리를 해서 실적이니까 영업이익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순익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에 좀 실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회계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여튼 그래서 다시 이제 오늘은 좀 반등을 했고 네.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한 상황이죠. 네. 그리고 지리산이 별로 반응이 썩 안 좋습니까? 네. 진짜 에이스토리가 거의 지금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라고 기사에 나왔더라고 해보니까 그러니까 좀 기대치가 좀 많이 있었었잖아요. 오징어 게임 때문에도 워낙 기대치가 있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려한 게 오징어 게임이 끌어줬지만 뒤에 후속타가 계속 나와줘야 되는데 후속타가 좀 강하게 못 받쳐주거나 아니면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산이 나오는 드라마가 된 적이 없군요. 네. 인기를 끈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랬나요? 그 산이라는 게 좀 주는 그런 단조로움 뭐 이런 거 좀 있잖아요. 영화 같은 부분에서는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드라마는 맨날 산만 보면 사실 좀 지겨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 그것보다도 약간 좀 분위기가 약간 좀 다운된 톤의 그런 드라마에서 약간 좀 미스테리한 부분인데 그게 좀 산에서 좀 벌어지는 일들이다 보니까 좀 너무 또 그리고 기대치가 많이 컸던 또 그리고 이제 전지현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많이 컸던 부분들이 좀 컸고 또 작가에 대한 기대치도 좀 많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부분에서 차익실은 좀 많이 나오고 오늘 보면 제이콘텐트리도 많이 빠졌어요. 네.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에이스토리였고 아까 그거는 제이콘텐트리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그걸 억누르면서 주가가 올라왔다가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빠지는 현상 뭐 같이 연동하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사실 컨텐츠라는 부분들이 투자도 좀 많이 돼야 되고 결국은 위드 코로나 가게 되고 내년도가 되면 사실 물량 많이 쏟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대여급이 몇 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시장이 그동안 많이 좀 기대치에 올랐던 부분이라 역시 시장의 한정된 수급이 결국은 또 게임주로 다 몰리면서 어느 한쪽에서는 자꾸 이제 공동화가 나타나는 현상이 요새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은 현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좋은 쪽들은 계속 안 좋잖아요. 근데 좋은 쪽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몰려다니면서 정말 벌떼같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또 그 리듬만 잘 타도 대박은 나겠다 싶긴 해요. 그 리듬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아침에 맥스트나 자이언티스트에 빠지길래 이제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오후에는 다 급등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로 이쪽 nft하고 게임 컨텐츠 쪽에서도 엔터주들 이런 쪽들이랑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은 지금 절대적으로 쏠림 현상이 좀 강한 흐름인데요. 이게 뭐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니까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좀 가고 싶죠. 근데 너무 올랐고 여기서 더 갈 수 있나 이런 걱정들이 좀 있으니까 가시기도 힘들고 그렇죠. 너무 올랐다라는 개념이 그런 거잖아요. 저도 2차전지 소재주들 바닥에서 한 두세 배 올라왔을 때 너무 올랐다 생각했었거든요. 10배 가더라고요. 기본은 10배인 것 같아요. 요새 같은 경우. 근데 이 nft랑 이런 암호화폐 가상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가상화폐 기타 등등 메타버스랑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오죽하면 페이스북도 바꾸고 아마존도 뭐 그런 사람들을 뽑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좀 확장성? 이것도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컨텐츠죠. 컨텐츠의 확장성에 있어서 계속 무한대로 이제 길이 열려 있는 쪽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실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적이 없어도 그냥 스토리만 쓰면 되는 섹터. 그쪽들이 지금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 보니까 물론 누군가는 한 번 다치겠죠 크게. 항상 다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mz세대들 얘기를 좀 해드리면 mz세대들은 스타트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없잖아요. 지금 암을 하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직업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금 스타트가 나는 한참 이제 다른 세대들에 비해서는 뒤처져 있고 그런데 이런 가상화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위메이드가 성공한 케이스는 그거잖아요.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언이라고 그러는데 게임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나는 이 세계에서 잘만 하면 남들보다 앞에 갈 수 있고 부를 더 크게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mz세대들의 투자처는 항상 그런 쪽들이란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mz세대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더이서 잃을 게 없다라는 좀 우스갯소리로 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내가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이면 더 앞서갈 수 있고 거기서 큰 자산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신뢰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게임주들 또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또 보여줬잖아요. 그런 부분들 주변에서도 비트코인 때문에 퇴산 직원들도 꽤 많았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위메이드로 대박나서 퇴산까지는 아니어도 소문이 났다. 많이 벌었다. 이런 소문들도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우리처럼 우리처럼이라고 하면 약간 좀 슬프다. 약간 좀 나이가 있는 좀 약간 사고가 딱딱하지 않은 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는 mz세대들은 오히려 지금의 시장 환경이 가장 큰 기회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대우건설이 뭐 이슈가 있었나요? 대우건설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요? 제가 대우건설은 좀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대우건설 얘기가 좀 뭐가 있었을까요? 있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오셈 임플란트가 공매도가 많았습니까? 그런 것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실적 미스나는 기업들은 다 공매도 많아요. 아 그래요? 오늘 호텔실라도 공매도가 어마어마했는데 보면 딱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공매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만 딱 레포트 나오고 실적 나오고 바로 공매도. 네. 강하게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윗방향이 막혀 있잖아요. 상단이 지금 시장 막혀있단 말이에요. 3050선에 강하게 막혀있기 때문에 이 3050선을 강하게 뚫거나 아니면 제조 환경에서 또는 뭔가 기업들의 실적 환경이 변할 수 있는 뭔가가 확실하게 보여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매수로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급락했을 때 쇼커버나 단기 트레이딩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추세를 강하게 돌릴만한 큰 자금 자체가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지금 달러 강세에다가 미국 시장으로 다 몰려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미국 시장이 좋다라고 그쪽으로 몰려갈 판인데 한국 시장에서 지금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인플레 우려감 때문에 기업들 실적에 대한 미스가 계속 나아고 있는 상태 이런 환경 개선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잘 안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안 사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매도가 지금 이기는 게임인 거잖아요. 대용주들에 대해서는. 특히 지금의 이 환율 환경 달러가 강세인 환경에서는 외국인 자금 역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그냥 뻔한 그 종목 안에서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 안에서만 계속 뺑뺑이 매매를 하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그 안에서 좀 더 화끈한 그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의 인플레 환경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들 거기서 그냥 나름대로의 플레이를 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야. 자산 가치가 중요한 시대가 됐어. 그럼 자산 가치가 우령한데 저평가에 있는 종목을 사야지. 살았는데 안 가. 계속 빠져. 이런 현상이 좀 되풀이되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자 하고 자산 가치 우령한 종목들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던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팔아서 옮길 수도 없고 안 팔자니 계속 빠지고 좀 약간 진태양란의 그런 구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장에서 아마 쇼크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게임즈 같은 경우도 중국에 수출이 막혀서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냐 이런 항의들도 좀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게임즈 관련된 나중에 애널리스트 분들이 혹시 계시면 저희가 모셔서 한번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화솔루션 얘기가 좀 많은데 여기가 뭐 저희도 아마 오전에 지난주 금요일인지 오늘 아침인지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회사를 또 뭐 분할을 또 하나요? 네. 요새 좀 분할 이슈가 되게 많죠. 분할 이슈가 나오는 기업들은 다 약한 것 같아요. 어차피 좀 신규 투자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예전에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LG에너지솔루션도 분할 이슈 나오면서 좀 많이 빠졌었고 그다음에 이제 SK 쪽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또 만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기본적으로 좀 투자를 받기 위해서 계속 이제 분할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좀 실적도 좀 별로 안 좋았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그런 흐름이었었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좀 화학주들 내에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제품 가격들의 하락 그다음에 이제 경기 회복 지역 이런 부분들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들 특히 최근에 화학주들은 정말 끝장나게 빠지고 있거든요. 정말로. 네. 그리고 석탄이 원재료 베이스가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그렇고요. 물론 오늘 그런 얘기도 참 있었어요. 요소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요소수를 많이 써야 되는 경유 차량들이 그래서 물류 대란이 나서 이게 계속 나비 효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원재료 베이스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부담스러운 흐름들이 계속 화학주 섹터 쪽들로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제 첨단 소재 부분을 사업 분할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식이 나와서 오늘 급락했다라고 지금 뉴스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사업 분할을 해서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온 데다가 이미 유상증저도 한번 했었죠. 네. 실적까지 좀 안 좋으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안 좋은 이슈들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첨단 소재 쪽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잘되는 사업 부분 따로 띄워가지고서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나중에 ipo를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그럼 그 첨단 소재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그 주식을 샀는데 그걸 띄워내면 남아있는 건 어쩌라는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주가들이 요새는 그런 식으로 좀 하방으로 많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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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에너지솔루션이 했던 거랑 네. 맞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했던 거랑 똑같은 물적 분할을 또 발표를 했네요. 보니까. 아니 뭐 사업하다가 좀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빼서 다시 상장하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대기업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주주분들이 너무 이제 착하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그냥 에이 뭐 밟았네 하면서 그냥 넘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사실 주주가치를 굉장히 손에 굉장히 나쁜 행위예요. 훼손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나쁜 행위고요. 저기서 lg에서 하니까 sk도 따라하고 sk가 하니까 또 하나도 똑같이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첨단 소재 사업이나 첨단 사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끌어들이려면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방법이 가장 편리하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도 왜냐하면 나중에 투자하고 ipo 하고 그럼 돈 더 많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좋으니까 편하기도 하고 또 좋고 또 그다음에 잘 되는 사업 쪽으로 이제 몰아주는 부분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던 작은 회사들 자체 하나만 보고서 작은 부분이죠. 그 사업 부분만 보고 투자를 했던 분들은 사실 낭패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멀티플을 많이 줬었는데 멀티플을 많이 줬던 게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사실 당장 바로 이렇게 ipo 안 하면 그 자회사로 그대로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런데 머지않은 미래에 그럴 수도 있을 거란 상황 때문에 화가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밑으로 빼도 100% 자회사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지분율 떨어지고 희석화되는 부분들 고려하니까 ipo 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분들이 화를 많이 내는 거죠. 사실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생명공학도 있어요. 예전에 하면. 그런데 잊혀져 버려가지고서 그쪽은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은 뭐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뭉쳐놨기 때문에 다시 뜯어내려고 하는 작업이 나중에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작업들이 계속 하나씩 나타나는 게 아닌가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쪽은 좀 다른 분할이었잖아요. 5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처럼은 아니었었고 그랬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뜯어내고 나니까 물론 효성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분할이 아니라 반대의 분할이었습니다. 기업별로 이제 쪼개서 이제 다 비율별로 나눠줬었습니다만 그런 이후에는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코스피의 편입 자체가 안 되니까 다 물량을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바닥에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개별 기업 하나하나가 튀어오러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합쳐놓으니까 기업가치가 막 상승시켜지는 것처럼 또 지금의 분할 이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또 그 해당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쪽만 투자하고 싶잖아요. 사실 안 되는 쪽에 투자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lg화학이 싫은데 에너지 솔루션만 투자하고 싶은데 그냥 lg화학을 그냥 투자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싫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봤을 때 기업들은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나중에 자금 유입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에 강력하게 몰아가야 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좀 키워내기 위한 부분들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대부분의 최근에 이렇게 하는 기업들 보면 대체로 신재생에너지나 2차전지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화학기업들이 좀 많고 지금 대세인 기업들이 좀 많으셔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기업이 갑자기 분할해버릴지 모르니까 조금 황당하실 수는 있기는 해요. 그럼요. 유튜브 잘 되는데 유튜브 따로 안 하잖아요. 아니면 구글에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따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 생각에는 이건 뭐 좀 된다 싶으니까 또 상자하고 상자하고 이래서 내가 원래 투자했던 원래 그 회사에 그거 보고 투자했는데 결국 남는 건 껍데기밖에 없는 이런 경우들도 자꾸 있고 하니까 껍데기라는 표현은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굉장히 좀 화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인적분할로 해서 소액주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물적분할하고 인적분할 자꾸 헷갈리잖아요. 보면 헷갈리는 이유가 이제 물적분할 해서 따로 상장하면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완화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첨단산업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아니라 닭조등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적분할로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이 돼요. 인적분할이 뭐예요. 상장사가 두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의 이제 화학부분하고 에너지솔루션의 2차전지 부분하고 기존의 주주가 똑같이 지분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화학은 싫어. 나는 무조건 2차전지야. 그러면 lg화학 팔고 에너지솔루션 내가 받은 주식에 더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소액주주들한테 선택권을 줘야죠. 그런데 그게 뭐 편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편하려고 한 건지 어떤 또 다른 목적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뭐 좀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사실 좀 많이 투자집장에서 굉장히 좀 화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이죠. 경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른 그룹에서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면 되는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나중에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2차전지 etf가 지금 전체 etf 시장에서 거의 12%나 차지하면서 전 세계에 지금 etf 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etf에 돈이 몰리는데 그중에 12%가 2차전지예요. 그러면 그 2차전지 etf는 기계가 사다 보니까 지금의 lg화학 지금의 sk이노베이션 계속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고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물적 분할을 하는 회사가 상장이 되잖아요.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etf는. 팔고 사야 되는 거예요? 상장이 되면 2차전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2차전지 etf니까 2차전지 etf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격이 얼마가 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s&p500에 테슬라가 편입되면 그걸 추종하는 벤치마킹하는 자금들이 다 테슬라를 사야 되듯이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회사가 상장이 되면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던 주식들은 까고 사는 거예요. 결과가 나중에 이제 나오면 이런 결과가 나오거나 나중에 아시게 될 건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는 거는 우리 한국 시장에 이게 다 디스카운트 요인이에요. 그만큼 또 돈을 끌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이런 수단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적 분할하면 그러면 투자 자금을 확보 못하냐 확보하면 돼요. 인적 분할해놓고 인적 분할한 에너지 솔루션에서 자금 모집하면 돼요. 어떻게 증자 증자로 하든 3자배정 유증을 하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주 LG가 지금 LG화학을 33% 들고 있잖아요. 희석이 되겠죠. 계속 더. 희석이 되니까 그거 희석이 안 되게 하려고 지금 물적 분할로 빼서 지금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있죠. 더 쉬운 방법 더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회사채 발행하면 돼요. 직권 발행 제가 얘기했잖아요. 애플 애플이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왜 부채를 땡겨다 쓰겠어요. 부채 해봐야 애플이 부채 회사채 발행해봐야 얼마나 조달 코스트가 얼마 들겠어요. 2% 3%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2% 3% 조달해가지고 훨씬 큰 ROI가 나오잖아요. 훨씬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그 정도 비채를 땡겨서 하는 게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훨씬 좋은 거죠. 그러면 LG화학이 만약에 회사채를 발행했다. 돈 안 모이겠어요. 모이겠죠. 하지만 또 이자가 나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참고로 저는 전화기도 저는 LG텔레콤 쓰고 있고요. 저희 집 TV도 LG고 저희 집에 있는 스타일리스트도 LG 겁니다. 저희도. 제가 반 LG가 아닙니다. 저는 LG 좋아합니다. 저도 LG 거만 쓰는데 이제 LG폰이 안 나오니까 삼성으로 다 갈아타기가 됐지만 저도 LG 빠긴 한데 소위 말하는 그렇긴 한데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제 회사채 발행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쉽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나중에 미래에 돈을 땡기는 부분이 가장 쉬운 게 IPO하는 부분들이다 보니 지금 IPO하면 돈 엄청 많이 몰리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쉽게 이제 유동성을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회사 쪽에서는 계속 쉽게 쉽게 쓰려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개별 회사들은 이제 그런 선택을 한다 쳐도 이게 전체적으로 모이면 이제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좀 불만들이 굉장히 지금도 이렇게 높은데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이씨 모르겠다 이제 이러면서 한국 시장을 다 떠나는 상황을 이제 우리 김 프로님은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큰 나쁜 효과를 주냐면요. 이런 불신 때문에 한국 시장 떠난다 있잖아요.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유 한국 시장 안에 미국 가서 해야지. 그러면서 미국 기업은 훨씬 더 자금을 조달하기 좋은 왜냐하면 멀티플이 높아지니까 조금 주주같이 희석 없이도 자금을 당겨올 수가 있는 거죠. 멀티플이 높으니까. 그 높은 멀티플로 자금 조달부터 인력 조달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게 굉장히 큰 나쁜 악영향을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가져다주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시간을 따로 좀 내서 한번 입장을 들어보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화가 많이 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박진희 부장님 오늘 쉽지 않은 날 또 이렇게 오셔서 또 저희 장 정리해 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수가 좀 3000대 이하로 내려가서 좀 위태위태 하네요. 대형주들은 좀 네. 사실 지금 뭐 3000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코스닥도 1000 지금 정말 얼마 안 남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유한타지권의 박진희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쳐나는 투자 정보에 혼란스러우신가요? 다양한 유망 종목에 투자하는 ETF를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 만나는 방법 ETF 모델 포트폴리오로 효율적인 분산 투자 삼성 자산 운영 투자 자문대로 펀드 자동 변경되는 쉽고 전문적인 관리 보험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보장 혜택까지 ETF 변액 보험 은행과 보험 대리점에서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의 ETF 변액 보험을 만나보세요. 가입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임자 3프로 TV랑 백년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쥬.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긁고 백년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녀. 3프로 내용이랑 백년화편 식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녀.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네.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박세익 전무님의 말씀에 공감하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네요. 회사 분할과 관련해서.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한번 시간을 좀 내서 우리 박세익 전무님들하고 같이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컴퍼니 백브리핑에서 또 한번 짚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도 다 괜찮겠네요. 얼마 전에 전환사체 발행 이런 문제도 한번 짚어주셨는데. 이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개념을 우리 컴퍼니 백브리핑에서 한번 다뤄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적 분할하든 물적 분할하든 투자자한테 손해만 안 가면 상관없는데 투자자들의 손해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이슈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11월과 12월 남은 연말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경 쓰셨어요? 네. 안경 써놓으세요. 지난번에도 쓰고 나오셨어요? 그럼요. 마이크만 조금 당겨주셔도 될까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매번 차인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안경을 쓰셔서 차인표는 안경을 안 쓰는데 그래서 좀 헷갈렸나 봅니다. 헷갈리신 수준이구나. 차인표와. 너무 똑같이 하는데요. 우리 허인표. 북인표라는 닉네임도 있으십니다. 북? 네. 북조선 차인표. 자 우리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과 이제 앞으로의 흐름 이거 한번 오늘 짚어주시는 거죠? 네. 힘듦만 한번 내주시고요. 네. 굉장히 건강한 분입니다. 제가 오후가 되면 약간 목이 의외로 갈라질 때가 많아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오전까지만 일하시는 걸로 저희가 가능하면 좀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희 뭐부터 좀 살펴봐야 될지 일단 지금 뭐 공급 부족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줬고 그리고 인플레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마 오늘 설명해 주시는데 주요 키워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나하나 그럼 우리 허의사님으로부터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좀 살펴볼까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워낙 시장이 좀 치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과연 지금의 이런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내년에도 이어질 거냐라는 질문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게임주나 NFT나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다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힘이 없고 일부 그런 종목들만 이제 막 간인 흐름이다 보니 과연 이제 좀 시장이 좀 한쪽으로 좀 쏠린다라는 느낌 그러면서도 이제 시장의 에너지는 계속 좀 떨어진다는 느낌 때문에 이게 이런 흐름들이 과연 이제 내년에도 될 거냐 그리고 과연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좀 시장은 좀 좋아질 거냐 이런 논란들 또는 이런 질문들이 제일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되게 공급 부족, 스태플레이션 이런 것들 되게 좀 걱정들 많고 또 뭐 요즘 중앙은행들이 또 조금 약간 그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막 두 번 가까이도 금리 인상할 가능성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금이 좀 그런 공급 부족이나 인플레나 중앙은행의 어떤 스탠스에 있어서의 불안감은 지금이 가장 좀 정점인 거이고 오히려 내년 초가 되면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유들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긴 부분들은 지금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최근으로서 동남아 쪽에서 발표되는 태국이나 베트남 쪽의 산업 생산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서 공급망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공급 부족 문제는 약간씩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요즘 BDI 지수 좀 많이 떨어졌잖아요. 운임? 네. 운임 지수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 서부로 가는 운임 지수도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뭐 공급 이슈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막 얘기가 나고 있는 인플레 이슈 이런 것들은 저는 이슈는 맞는데 이게 아주 심각한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힘든 거는 저희 국내 시장이고 아시아 쪽이고 중국이지 사실 미국 시장은 계속 잘 올라가고 있고 유럽도 아시아만큼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저희가 막 공급 부족 이슈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악재는 딱 두 가지. 하나는 중국. 그러니까 우리에게 악재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중국. 중국 진짜 지금 별로 힘이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가. 이 두 개가 좀 악재이지. 유가가 그러니까 더 위로 튀는 거. 유가가 계속 이제 고공행진 중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겨울이 오고 있는데 유가가 센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겨울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분기 때 인플레 공급 부족 이슈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의 약간 좀 호키시한 정책의 반전. 그다음에 한국은행도 사실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4분기가 제일 좀 피크고 오히려 내년 초가 되면 오히려 좀 이런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리스크는 중국과 유가다. 중국이 계속해서 좀 분위기 안 좋은 걸로 이어지는 거 그리고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는 거. 두 개가 제일 큰 문제고 대신 이게 거의 피크는 친 것 같다. 네. 유가도 이상 막 크게 오르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더 아래쪽 방향을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고. 중국도 지금이 거의 이제 바닥 경기쯤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부터 올라가네요? 뭐 당장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11월 좀 지나면은 물론 12월 달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강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그런 분위기 좀 끝나면은 내년부터는 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아질 건 뭐 있습니까? 안 좋은 건 그 두 개인데 더 이상 안 좋을 건 별로 없는 것 같다. 오케이. 악재는 그 정도 현재 유지 정도나 아니면 조금 더 나아질 정도라고 기대한다고 치면 좋아질 게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좋게 우리에게 작용할 만한 건 뭐 있습니까? 좋게 작용할 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까? 다행이다.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예리한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좋아질 게 뭐지? 좋아질 거 뭐 있어요? 세 가지 딱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공급이 정말 문제라고 하면 저는 크게 두 가지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무조건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물류 대란이고 항만에서 저렇게 난리인데 항만을 더 짓든지 트럭 운전수들한테 월급을 주든지 어쨌든 뭐 이렇게 인프라 망을 어쨌든 개선시킬 거고 지금 공교롭게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부채 한도 협상이랑 인프라 투자안이 같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저번에 나왔을 때도 저희 전문님께서 걱정하셨던 법인세 문제. 그런데 법인세 문제는 사실 오늘 조금 인프라 투자안 규모가 줄어들면서 조금 덜해진 것 같고요. 요즘은 미국에서는 자사주 세금 이런 것들이 조금 위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법인세 이수 문제는 조금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 12월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안이 어쨌든 올해 연초부터 해서 계속 얘기만 나왔지 사실 실행이 못된 것들이 이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도 저는 중국은 크게 기대하진 않지만 중국도 지금 할 수 있는 게 인프라 투자 말고는 없거든요. 부동산을 하겠어요? 그렇다고 돈 풀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약간 정부 채권 발행해서 지방에 인프라 투자하는 거 조금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프라가 공급 부족 문제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도에는 어쨌든 조금 더 투자가 나올 것 같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각 국가들이 정상화를 하면서 약간씩 재고를 쌓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아직도 재고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재고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물건의 재고들, 원자료에 대한 재고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3분기 미국 GDP를 봐도 GDP 안 좋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성장률이 안 좋으면 재고가 좀 태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재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소비가 좋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면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재고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문제들도 있는데 결국 성장률이 안 좋고 물건이 없어서 소비를 못했다고 하면 물건이 쌓아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재고가 없거든요. 그 얘기는 기업들이 아직 충분히 재고를 쌓지 못했다는 얘기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기 피크는 아직 아니다라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프라를 더 해야 되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 11월에서 12월에 넘어가면서 인프라를 그동안 막았던 장애물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내년을 두고 보고 보게 되면 기업들이 재고를 좀 더 쌓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호재는 연준 의장의 교체입니다. 그래요? 교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지금 반반이긴 해요. 그런데 파월 의장이 내년 2월 말까지 인기이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지금 11월, 12월 사이에는 차기 의장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파월 전 지금 미국 연준 의장에 대해서 신뢰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임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사실 딱히 그렇게 좀 좁은 편은 아닌 게요. 지금 연은 총재들이 되게 많이 그만두고 있잖아요. 주식 투자나 펀드 투자 때문에 트레이딩 매매하다가 걸려가지고 많이들 그만두고 있는데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상원의원이 아니 헤드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파월 의장도 약간 교체가 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면 정책의 연속성이 흔들리니까 좀 불확실성으로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차기 의장 후보로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파월보다도 좀 더 비둘기파적인 분들이에요. 브레이너드 연준 의사나 또는 약간 중립적이긴 하지만 사라 랜스킨 전 연준 의사 같은 경우도 되게 좀 비둘기적인 분들이라 오히려 공화당인 파월 의장보다도 민주당 출신의 연준 의장으로 교체가 되게 되면 지금 막 내년에 혹시라도 연준이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시장에서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좀 이렇게 해소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악재들이 있지만 저는 조금 지금 사람들이 걱정하는 이슈들은 오히려 지금 4분기가 피크지 내년 초가 되면 조금 진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자료에서 화면에 좀 띄워놓고 있긴 한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인플레 걱정 그리고 내년 초까지도 공급 이슈 막 이렇게 될 것 같이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유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80불 때인데 당장 내년에 100불로 해서 연말까지 100불을 계속 유지한다 손 치더라도 미국의 내년에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금리의 어떤 추세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지금이 피크예요. 오히려 내년 되면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국채 금리 같은 부분도 오히려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설령 유가가 고공행진 하더라도 물론 고공행진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시지만 설령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지금부터 떨어진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겨울을 좀 넘기면 저는 봄에는 그래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늦겨울에는 늦겨울 전에는 지금보다는 분위기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 의장이 교체가 돼도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연준 의장이 그 인상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파워가 있어요? 물론 뭐 연준이 회의의 의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캐싱보트만 좀 갖고 있지 사실 뭐 연준 결정하는 의원들의 어떤 컨서스에 따라서 결정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보면 그래도 연준 의장의 어떤 입김이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많이들 그만두시는 분들이 그래도 좀 많이 매파적인 성향들이 있으신 분들이 좀 그만둬서 다음에 연준 이사회가 됐을 때 새로 빠져나가시는 분들 나가시고 새로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지금보다 더 긴축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 금리 인상할 확률이 60 몇 퍼센트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체로 보실 때 크게는 안 좋게 보시는 게 중국 이슈랑 유가 그 다음에 좋게 보시는 게 연준 의장 교체 그 다음에 재고가 각국이 별로 없다는 거 그리고 인프라 같은 거 중국에서 좀 많이 할 것 같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인프라 할 것 같고 재고는 별로 없고 의장 교체는 아마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들이 아마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미국 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하는데 이게 우리 장에도 호재로 됩니까? 아니면 이건 바로 우리 장에만 호재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글로벌하게 더 공통적인 건데 사실 저희 한국 시장 좋으려면 중국이 조금 더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가 안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유가가 너무 많이 빠져도 사실 좀 문제는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는 시차를 두고 좋아질 거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유가가 가다가 멈추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저희 한국 수출 데이터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수출 증가율보다 수입 증가율이 훨씬 더 많으면서 무역 흑자 규모가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계산해 보니까 한국의 수출 증가율하고 수입 증가율을 뺀 거랑 코스피랑 그러고 보면 소위 말하는 교육 조건이 코스피의 한 6개월 정도 선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면 너무 그러니까 수출이 좋아지는 속도에 비해서 수입 증가율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가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지지는 않아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좀 그런 구간에 좀 놓여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유가가 좀 멈추면 한국 시장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힘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쨌든 조금 더 좋아지려면 중국이 좋아져야 되는데 사실 아직은 그거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6중 전회 이후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뭔가를 딱 메시지를 발표하고 뭔가 중국이 다시 좀 달리는 분위기. 이런 걸 또 시진핑이 심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뉴스를 요즘 보면 지난주에 또 중국에서 부동산세를 전국적으로 또 지금 시범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경제가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조 이런 거는 계속 쎄지는 거죠. 이게 약간 사실 중국이 안 좋으니까 지준이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즘 그런 얘기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굉장히 좀 생각보다 굉장히 호키시하고 부양할 의지나 생각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중국이? 네. 그 부분이 제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뭘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뭐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이런저런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중국이 좀 사회주의 국가고 이게 시장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어떤 사회 안정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조금 낮추고 안정을 시키는 게 훨씬 더 우선인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되고는 있지만 중국도 부동산 가격이 수년 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멈추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민심을 잡는 데 더 유용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정책 변화의 가장 큰 트리거는 역시 고용인데요.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제조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좋은 편이고요. 서비스업 쪽은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나빠졌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델타 변이는 조금씩 극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주 빨리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을 상대적으로는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좀 좋은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중국에 좋은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대중의 의존도가 되게 높거든요. 거의 수출만 하더라도 대중 수출이 거의 30% 가까이 되고 미국의 의존도가 15% 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좀 잘 되려면 중국이 잘 돼야 된다는 거에 저도 100% 동의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하고는 다 지금 거리 두기 이제 없애고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중국이 아직 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시장이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거 그런 모멘텀은 내년 2월달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그것도 꼭 집어서 2월 4일. 2월 4일이 뭔데요? 뭐예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하는 날이에요. 동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손님도 안 받으면서 폐쇄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 중국도 시노펙이라는 그 백신 해가지고 중국 백신 접종률이 제가 8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풀고 있어요. 중국 가면 3주 격리해야 되고. 이걸 왜 안 풀까. 그런데 왜 안 풀까 그냥 제 내필실러 얘기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컨트롤 통제하는 게 좋죠. 빅 가버먼트를 지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민들을 이렇게 통제하고 또 홍콩의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졌는지도 모르니까 이걸 코로나를 적절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동계올림픽 해야 되니까. 일본도 이번에 올림픽 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이 좀 풀려야 우리나라의 모텔실라 자꾸 얘기하셨잖아요. 모텔실라가 호텔실라가 되고 이런 변화는 중국이 도대체 언제까지 저러는 거지 여기에 대한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데 저는 그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1월 달부터 조금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2월 4일을 앞두고 한 1월부터는 쭉 그 기대감으로도 좀 간다. 동계올림픽. 그럼 이제 그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중국도 굉장히 좀 풀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자 빨리 동계올림픽 테마주 빨리 얘기해봐요. 뭐 있어. 동계올림픽. 그런 전망도 가능하다. 어떻게 우리 허의사님은 이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별로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저 허의사님의 또 풍부한 지식으로 뭔가 뒤에 얘기가 쫙 나와야 되는데 그냥 뭐 좀 네 이상 그냥 그럼 저 우리 눈치챘습니다. 의사님. 우리 장에서 이런 이런 상황들을 이제 우리 의사님 보실 때 현재 이 상황에서 남은 두 달 정도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안 좋으면 안 좋을 수 있고 어느 쪽은 어느 섹터는 조금 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신다면 어느 쪽과 어느 쪽입니까? 뭐 저는 이제 중국이 제일 좀 불안하니까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업종은 다 좀 피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것과 좀 그러니까 넌 차이나 차이나를 좀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약간 그래도 뭐 저는 이제 인플레 압력이 좀 진정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는 있긴 하지만 계속 사람들이 좀 그 인플레에 대한 걱정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정가가 가능한 업종들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격 정가가 제일 괜찮을 수 있는 업종들 중에 하나가 뭐 음식료도 가능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저는 오히려 건강 그러니까 제약이나 바이오 같은 업체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별로 물가에 물론 약간은 정부의 통제도 받고 너무 올라가게 되면 정부의 제한을 받긴 하지만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어쨌든 추세적일 거고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고 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안 하시오 하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욱 그려졌기 때문에 저는 의외로 그 금리만 안정이 되면은 헬스케어 제약 업종도 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이고 의외로 인플레가 또 막 너무 세지 않으면 이런 업종들이 또 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하고 요즘 뭐 별로 재미는 없지만 은행이나 보험 같은 업종 그러니까 금리 오르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업종들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여전히 이제 시장에서는 요즘 게임이나 NFT 뭐 이런 관련한 업종들이 굉장히 좀 센데 뭐 그런 업종들은 뭐 저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좀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NFT 뭐 이렇게 지금 뜨겁게 타고 있는 이쪽? 네.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하면 결국 센 놈이 제일 세고 제일 안정적이더라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괜히 너무 비싸고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해서 땅을 찾으면 그들은 더 불안한 경험들이 좀 많아서 오히려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그냥 오히려 제일 센 게 조금 욕심을 눈높이를 낮추고 그냥 센 거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남들 100% 먹은 거 이거 불안해서 피하는 것보다는 그게 150% 200%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바이오 제약 이쪽은 너무 떨어져서 오히려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바이오 제약 쪽이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근에 반등하는 과정에서 별로 못 올랐고요. 별로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물론 밸류에이션이 원래 싼 주식들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미국 금리 올라오고 한국 금리 올라오니까 이제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더 금리가 아주 급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저는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런 거에 비하면 의외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갔을 때 저는 사람들이 더 건강에 대해서 조심할 것 같거든요. 마스크를 저희가 물론 이제 해외에는 마스크를 벗었지만 유럽 같은 나라들 계속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생이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계속해서 이제 신약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들을 갖는 과정에서 저는 의외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제일 수혜주가 오히려 이런 제약 바이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난 코로나 발병하고 1년 동안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다른 약으로 더 개발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저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럼 그때 강할 바이오 제약이라 하면 백신 만들거나 진단키트 이쪽은 아니겠네요. 네. 그쪽은 아닌 거죠. 네. 그쪽은 아니고 오히려 신약 개발 신약 개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데 어떻습니까? 면역력 강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오히려 아 이제 정프로가 착하면 착 알아듣는군요. 네. 아니 정프로가 잘 알아듣는다는 말씀입니다. 정프로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 허 이사님의 말씀을 정프로가 이렇게 착착 알아듣는다.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1 플러스 1으로 건강기능식품까지 그러니까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네. 그렇게 한 번 그러면 제가 또 잘 찾아보겠습니다. 네. 과거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 있고 나서 그때 이제 지금처럼 돈을 엄청 풀었잖아요. q1 q2 q3까지 할 때 제약바이오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때 돈을 풀었는데 제약바이오는 왜 갔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회사 카티스템이라는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그때 당시에 2008년도 대비 가격이 제 기억으로 한 60배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네? 뭐가요? 메디포스트라는 회사가 60배? 네. 가까이 올랐을 거예요. 2000원 1800원에서 그게 12만 원 13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 허가받고 그 이후로 주가가 이제 계속 내리막을 타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던 거죠. 이런 회사는 왜 올라갈까? 왜 올라갈까? 우리 최근에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쓰나미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뭘까? 무형 자산에 대한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nft 뭐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제 머릿속에는 지금 이 무형 자산에 대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뭐 지적재산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약바이오도 신약 개발이 다 지적재산권인 거잖아요. 그런데 눈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제대로만 개발하고 있다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신약 개발 제약바이오가 시장 주도주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회사들이 다 어디 다 놀러가고 코로나 때문에 다 사업 접었냐 네. 사업 접었냐 그건 아니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장에서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거기서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워낙 돈을 잘 버니까 또 2차전지 전기차 이쪽이 돈을 잘 버니까 위기 속에서 돈 잘 버는 기업이 제한적이니까 걔네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싼 게 뭐 있나 이래 찾아보면서 지금 이제 뭐 그림시장 뭐 세로평 같은 데 올라갔듯이 그림이 또 싸네 하면서 그림시장으로 또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지적재산권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뭐 임상 3상 들어가고 그런 회사들이 신약 개발 가능성에 대한 거는 제가 판단은 할 수는 없지만 이사님이 이제 너네 제약바이오가 좋아질 것 같은데 해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던 게 저는 제약바이오가 좋아질 것 같거든요. 단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뭐 백신 이걸로 이제 거품이 생겼던 거 말고 그렇죠. 지금 잊혀지고 있는 것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열심히 뭘 만들고 있는데. 지금 또 임상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들. 그런 기업들의 반등이 내년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프로의 판단이 매우 정확했네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여러분 왜 안 놀라시죠? 여러분도 좀 놀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제 그냥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이제 NFT나 뭐 이런 가상화폐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생태계에서 이제 확장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그런 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똑같이 이제 데이터가 축적돼서 될 수 있는 그 어떤 산업의 영역이 저는 이제 유전자 데이터인 것 같거든요. 유전자 데이터? 네. 저도 사실 제약바이오 업종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그냥 요즘은 어쨌든 뭐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뭐 자율주행의 어떤 그 가치 그러니까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의 어떤 가치가 되게 많은 그 기업의 가치의 상당분을 차지하고 있고 뭐 구글이나 사실 아마존도 사실 데이터가 이렇게 누적됐을 때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제 신약 개발도 사실은 이제 같은 건데 그 사람의 어떤 유전자와 관련된 데이터도 저는 되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가 누적이 됐을 때 되게 파워풀한 어떤 새로운 데이터 영역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업계의 이제 구글, 바이오 업계의 이제 아마존과 같은 그런 기업,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제약바이오 업종에도 이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NFT나 이런 가상화폐도 결국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전자상거래라는 생태계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막 누적이 되고 그런 거가 이제 새로운 생태계가 됐듯이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유전자 데이터 그리고 그런데 좀 투자를 많이 한 미국 기업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공매도 씨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나요? 공매도요? 네. 개별 기업단에서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제 미국처럼 정말 크고 유동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사실 공매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어떤 기업의 주가가 확 이렇게 막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이클 베리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 막 그분이 뭐 숏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희가 트위터에도 보고 페이스북에도 보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늘 빠지지는 않거든요. 빠졌다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그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고 아직은 이게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기반이 아쉽게 막 미국이나 선진국만큼 깊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매도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됐을 때 좀 영향을 받긴 받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코트학과 같은 개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좀 당한다는 표현을 쓰면 되게 좀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확실히 좀 불리한 거는 뭐 불이 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뭐 공매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뭘 공매도 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매도 치고 나야 아는 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매도 잔량이라는 건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공매도 그 사람들이 치기 전엔 뭘 칠지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당연한 질문인가?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떤 종목들을 공매도 측이 좋아하는지 혹시 그런 성향 같은 거 좀 있을까요? 공매도 세력 혹은 외국인들이 제가 요즘은 열심히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그런 것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쳐다보면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어떤 공매도가 좀 집중되는 종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PER이 굉장히 높은 업종 아 일단 PER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 네. 종목들에 대해서가 일단은 1차적인 캔디데잇이 되는 것 같고 1차적인 후보들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또는 개인들이 선호하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또 기관들이 공매도를 또 많이 치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개인들이 보유 비중이 좀 높은 네. 그러니까 뭐 개인 순매수하는 종목들 이렇게 늘 데이터들 나오잖아요. 그런데서 보면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 중에 굉장히 PER이 높아졌거나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또 의외로도 공매도가 좀 많은 한 2년 전만 보더라도 셀트리온 그다음에 화장품류 이런 주식들이 대개 좀 공매도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게 바이오들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오가 좀 상당히 좀 많았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멀티풀이 높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저희 이제 해치펀더들 국내에도 해치펀더들 많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실제로 하고 있는 해치펀더 매니저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 때도 있지만 터질 때도 맞는 거고 그죠. 그렇겠죠. 주식 사서 만 원짜리가 5만 원 되면 400% 500% 벌지만 만 원을 사서 손실이 나면 반토막 나봐야 마이너스 50%잖아요. 그런데 공매도를 만 원을 때려가지고 5만 원 가면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코 유리한 게임은 아니에요. 공매도가. 분명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인이 많이 샀다고 해서 또 때리느냐 그것도 사실 아닌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개인 매수가 많았던 주식들 무슨 뉴스 보고 아니면 이렇게 좀 현실성 없는 그런 호재 뉴스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거품이 쌓인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공매도가 진입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개인 매수 종목에 공매도가 많은 것처럼 좀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공매도 세력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주식들은 아까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들. 전환사채 이번에 hmm도 마찬가지죠 사실. 실질적으로는 아니 산업은행이 그렇게 갖고 있으면 우리 김동완 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걸 전환 신청을 안 하면 배임이 되니까 전환 신청이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를 하는 해치펀드 입장에서는 저 물량은 무조건 주식 전환된다. 그러면 지금 hmm이 지금 기준으로 시총이 10조 이래 나오지만 10조인데 분기에 1조 5천억씩 보니까 연간 한 4조 5조 보니까 per이 겨우 2배네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전환사채를 전환이 돼서 주식으로 전환 된다고 보면 시총이 따부려졌던 거죠. 20조. 주가가 지금 빠져서 10조인데 빠지기 전 주가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25조 25조 곱하기 2배 하면 50조였던 거죠. 이런 걸 노려서 거기다가 이제 이 주식은 전환사채 전환이 되면 물량 폭탄 때문에 빠질 거니까 그런 논리를 갖고 공매도 세력이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환사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주식 사기 전에 반드시 전환사채를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오버 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모주 같은 경우에도 공모가 됐는데 6개월 1년 뒤에 소위 말하는 보호예술 풀림에서 물량 쏟아질 것들 . 그런 것들의 수급을 다 계산해서 좀 치밀하게 들어와요. 치밀하게 들어오고 아까 같은 물적 분야 이 맞냐 인적 분야 이 맞냐 그러면 그런 기업들도 사실 공매도 세력의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주장하는 건 늘 이 제도 자체를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 주식시장에 신용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내 돈은 없는데 남의 돈 빌려서 매수하는 것처럼 나한테 주식이 없는데 남의 주식 빌려서 매도하는 게 공매도잖아요. 그러면 신용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공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공매도 세력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진입을 하는가 보고 그런 종목을 이제 잘 피해 다니면 되는 건데 피해 다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2017년 하반기에 공매도 상위 10종목 중에 1등이 셀츄리언이었고 현대 셀츄리언 이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면서 그 공매도 세력들이 전체 발행 주식수의 한 18%를 공매도 때려놨다가 완전히 거덜놨잖아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공매도 상위 10종목들이 전부 다 쇼커버링 이 막 연쇄장용으로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손실을 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뭐 이번에 마이클 베리가 테슬라 내가 잘못 본 것 같다. 엄청 터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조금 공매도를 이용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연말로 가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당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누가 질문도 하셨는데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프로님한테 주식을 100주 빌려왔어요. 배당을 5% 주는 주식 빌려와서 제가 때려버렸어요. 그런데 정프로님 계장에는 100주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빌려서 때렸 기 때문에 사실 없는 거예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이 그 배당만큼 보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12월 달 되면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주주명부 폐쇄일이 아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12월 달부터 약간 장이 좀 딴딴해지잖아요. 그게 딴딴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배당을 물어 주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판매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내가 빌려줬던 주식을 콜 상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어차피 이걸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이용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공매도라는 단어 자체가 워낙 또 우리 개인투자자들한테는 약간 좀 미운 단어예요. 이게 왜 밉냐면 이 공매도 를 하는 사람이 체력이 약한 부상 을 당한 그런 기업들에 이제 공매도 가 빵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아 내가 반등 들어가면 좀 팔아야지 하는데 그 위에다가 공매도가 이제 걸어놓 잖아요. 반등이 안 들어와요.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하는 주식이 반등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좀 좀 답답해지는 거죠. 자 하여튼 오늘 11월 1일 월요일은 시작부터 끝까지 아주 뜨거운 채팅 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허 이사님과 함께 오늘 지금 남은 두 달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어떻게 보시는가와 이제 어떤 섹터 쪽에 조금 더 좋게 혹은 조금 더 힘들게 이렇게 보시는지 좀 여쭤봤는데 결론적으로는 하여튼 중국과 유가 문제가 우리한테 좀 힘든 요소들 그리고 좀 좋게 보자면 재고가 각국에 많이 없다는 거 또 연준 의장 교체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인프라 투자가 좀 늘어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조금 좋게 보신 것 같고 바이오 금융 또 nft 관련된 회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신다. 이 말씀 정도로 오늘 좀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가는 길까지 힘내시고 네. 집으로 가시는 거죠? 네. 네. 들어가서 또 맛있는 저녁 드시고 또 조만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지한 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많이 커 이제 많이 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티 소물리의 손끝에서 탄생한 프리미엄티 리얼 유자, 모던 쌍화, 자스민, 히비스커스 등 매력적인 4가지만 진하게 우린 차 한잔, 울어나오는 진짜 행복 한 개의 티백으로 온종일 행복하고 평온한 기운을 느껴보세요 3팩 이상 구매 시 한 팩 추가 증정 이벤트 진행 중 소중한 분께 선물용으로 줬습니다. 검색창에서 힐러소피를 검색하세요 아니 인버스를 사놓고 공매도를 때리면 무조건 수익이 나요? 인버스를 사놓고 공매도를 때리면 인버스는 지금 주식 인버스는 없고 지수 인버스 많이 있으니까요 아 그렇게 하긴 좀 쉽지 않고 네 쉽지 않죠 외국 얘기인가 보네 그러면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네요 인버스가 아니라 주식은 주가지수 선물 매도도 있고요 얼마든지 때릴 거는 많죠 주식 선물 매도도 있고요 때릴 건 많군요 네 때릴 건 많습니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그러면 인버스가 아니라 그냥 선물 매도? 이런 거 아마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 앞으로도 저희 3프로 TV 혹은 뭐 저희 저녁방송에서는 이런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들도 과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좋은 좋은 얘기 좋게 좋게 그냥 넘어가는 게 꼭 좋은 방송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나쁜 게 인기 바르성 그러니까요 그런 발음만 하는 거죠 네 어려운 얘기라도 혹은 뭐 굉장히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좀 짜증난 얘기라도 하여튼 저희는 숨기지 않고 가능한 여러분들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바로 우리 또 백브리핑 팀이 와서 자본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고 이어지는 백브리핑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박색 전무님 덕분에 어려운 얘기 좀 쉽게 많이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주제들 나올 때 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공부해서 오겠습니다 네 박색 전무님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정말 고맙습니다 이어진 백브리핑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진칼이 3천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5분의 1 가격의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매장인증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부메랑을 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경제 뉴스 우리는 이런 뉴스가 발생한 맥락을 알아야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런 맥락을 잘 전달하는 일을 고민해온 권순우 기자가 투자 초보를 위해서 쓴 경제상식서 네이버에서 돈 버는 경제상식 베스트10을 검색하세요 여의도 오픈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삼프로티비 오늘 아침 라이브 정용진, 김동원입니다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컴퍼니 백브리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깊이 있는 대화 삼프로티비 전역 라이브 삼프로티비의 핵심 야심자 백브리핑 사각도로 분석하는 해외주식 글로벌 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인지 생각하면 건설회사 그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시던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프로티비입니다 팟빵과 유튜브 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게스트분들이 저희 방송을 빛내주셨죠 매일같이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께 가장 최신의 그리고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각 분야 애널리스트 그리고 삼프로티비 게스트분들께서 정말 밤낮으로 준비해 주고 계시죠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덕분에 저희 채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는데요 최근 도를 넘는 악플과 욕설 혹은 악의적 비방 댓글로 인해 많은 출연진분들이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비판은 당연히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해서 더 좋은 방송 컨텐츠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인데요 출연진들에게 상처가 되는 비방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쉽게 쓴 댓글로 인해서 게스트분들이 출연하기를 꺼려하고 소신있게 발언하지 못한다면 그 손에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위해 애쓰시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삼프로티비 출연진들을 조금만 더 존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삼프로티비는 앞으로도 최고의 경제 컨텐츠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네 투자 수익과 큰 관계는 없는 마음 편한 뉴스 이야기 어른들의 EBS 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편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사실은 세상에 무슨 편안한 이야기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사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라는 게 나 이외에 남에게 닥친 불행 이야기거든요 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뉴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닥친 불행 이야기 보면서 어찌 보면 뭐 자기도 대비도 하고 사실 뭐 심정적인 위안도 좀 받고 아 나만 힘들고 불행한 거 아니구나 라는 걸 네 뉴스를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도 그렇고 뉴스의 여러 기능 중에 하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백브리핑은 저희 백브리핑의 유능한 기자 장순원 기자가 요소수에 관한 난리에요 지금 난리 난리법석 와 사실 마스크는 네 안 다니면 돼요 없으면 집에 있으면 되잖아요 나 그냥 집에 있을래 어 요소수는 그것도 안 된답니다 아 요소수 문제 진짜 심각한 것 같아서 네 어 나 그 얘기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들 혹시 있을 텐데 네 잠시 후에 아무것도 모르셔도 저희가 처음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잘만 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대출이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은행끼리 농협은행이 신한은행한테 우리 고객 대출 좀 해드려라 좀 살다 살다 어 마치 그건 대우자동차 판매 세일즈맨이 네 차가 떨어져서 기아차한테 가서 기아차라도 우리 손님 좀 드리면 안 돼?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죠 무슨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좀 들어보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퇴직연금 방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아 퇴직연금 그냥 묻어놓는 거 아니었나요? 연수인율? 아 이게 뭡니까? 관리 수수료도 내고 계셨네요 안되겠네요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비대면 IRP는 퇴직금 관리 수수료가 평생 무료해 ETF 투자도 매매 수수료 없이 가능하다구요? 연말정산과 노후 대비가 걱정되신다면 스마트한 한국투자증권 IRP와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관리 수수료 무료는 비대면 계좌 대상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가입 전 설명을 청취하시고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세요 1870년 체코 프라하 머리숱으로 고민하던 네드베드씨는 맥주양조장 주변 주민들의 머리칼이 유독 검고 풍성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관찰한 끝에 용기를 내 원로에게 물었죠 어르신 비법이 뭐죠? 아하 이 친구 마뉴 팍투라를 모르다니 체코인의 역사를 담은 오리지널 맥주 샴푸 마뉴 팍투라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마뉴 팍투라를 검색하세요 네 네 저희가 예고를 안 해드렸는데 오늘의 메인 메뉴는 명지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 캬... 왜요? 기대됐어요 아 그분 얘기 좋아하는구나 네 재밌죠 박정호 특임교수께서 오늘의 주제는 대체 데이터입니다 대체 데이터로 대체 데이터가 뭐야? 이런 거 대체가 아니라 네 뭐라고 하냐 섭스티트 네 자주 쓰는 데이터가 아닌 네 대체하는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이 잘 안 되네 하여튼 모르시죠 여러분도 모르시죠 모르시면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체 데이터가 대체 데이터가 투자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알아요? 뭐죠? 잘 모릅니다 일단 들어봐야죠 네 거기까지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대체 데이터 이야기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장순환 기자님 요소수가 없어서 사실은 제가 네 제가 한 우연히도 지난주에 네 한 일주일쯤 전에 요소수를 사서 넣었어요 차에서 삑삑 소리 나길래 네 이 프로는 지금 15년째 카니발 아닙니까? 네 어 그런데 7,800원에 배송료 주고 샀습니다 지금 원래 얼만데요? 원래? 지금 오늘 들어가 보니까 네 7만 8,000원에도 못 사요 네 정말? 네 사실 평소에 들을 일이 없으세요 네 저는 디젤 찬데도 저도 들을 일이 없었어요 네 요소수라는 게 일단 뭔지 말씀드리면 네 요소에다가 고순도 물을 섞은 겁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젤 자동차에 많이 쓰는 물인데요 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scr 장치 그림인데 이제 경유 디젤을 연료로 쓰면 디젤을 연료로 저렇게 엔진을 태우면 나쁜 배기가스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배기가스에 이제 인체 아주 나쁜 질소산화물이 엄청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쁜 배기가스를 바로 밖으로 빼면 뭐 지구 환경에도 안 좋고 사람들한테도 안 좋고 이게 미세먼지 원인이거든요 네 이런 걸 최대한 줄이려고 만든 게 이제 scr이라는 장치예요 디젤차에만 붙어 있는데 원리는 저렇습니다 저기 나쁜 배기가스가 나올 때 거기 나오는 관에다가 요소수 붕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일종의 정수기 보면 필터 같은 게 있잖아요 거름방처럼 된 필터가 있잖아요 거름방처럼 생긴 필터에다가 저 요소수를 쏴줍니다 그럼 나쁜 배기가스가 나가면서 안 좋은 아까 말했던 질소산화물 네 네 질소산화물이 저렇게 저 필터를 통과하면 물과 질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저렇게 괜찮은 화합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정수기네요 정수기 일종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모기장 같은 필터를 놓고 배기가스를 지나가게 하는데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그렇죠 요소수가 촉촉히 젖은 모기장을 지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금방 마르면 또 칙칙 쏴서 촉촉하게 만들고 맞습니다 그런 일종의 장치인데 저게 모든 디젤차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유로6 그러니까 배기가스 기준을 단계별로 엄격하게 숫자별로 숫자가 올라갈수록 배기가스 허용 기준이 엄격해지는 유로6를 도입했는데 아마 2016년부터 엔진검사를 받은 디젤 차량은 이 SCR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새 디젤차는 저 SCR 장치가 붙어있고요 과거에 나왔던 것들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SCR 붙어있는 장치 디젤차 이 프로차가 2021년 산입니다 새 차 새 디젤차에는 붙어있다 아 귀찮아 요소수 알기 너무 귀찮아 옛날 디젤차는 안 붙어있다 좋겠어요 요소수 안 갈아도 돼서 지금 그래서 상용차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 330만 대 정도 굴러다니는데 그중에서 한 200만 대가 이 SCR이 붙어있는 비교적 최근에 엔진검사를 통과한 차량이라고 합니다 320만 대 중에? 330만 대 중에 200만 대나? 네 상용차 기준으로요 상용차 기준으로 저는 상용차는 아니니까 트럭은 대부분 붙어있네요 대부분 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네 이제 이런 요소수가 그래서 상당히 많은 디젤차에 필요한 일종의 필수품이 됐는데 안 나오면 배기가스가 그냥 나가니까 나쁜 거고 네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SCR 장치가 달린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네 요소수가 부족하면 왜 저희 기름 부족하면 삐삐 소리가 나잖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소수가 없어서 삐 소리가 나서 채워놓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요소수가 부족하게 되면 경고음을 보내요 빨리 채워둬라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경고를 했는데 안 넣는다 그러면 출력이 매우 낮아져서 자동차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그래도 안 넣은 경우에는 이제 엔진이 꺼졌을 때 재시동이 안 걸리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해놔서 요소수가 없으면 못 다니는 거네요 그렇죠 요소수를 제대로 안 넣으면 차가 못 다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요소수를 얼마나 자주 넣어야 됩니까 요소수가 뭐 이론적으로는 연료 소모량이 5% 정도를 쓴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상용차 기준으로 한 6-700km를 하면 뛸 때 트럭은 트럭은 6-700km를 뛸 때 한 그 10리터짜리 그 투 통으로 하나를 넣으면 이제 가능한데 아 네 이것도 뭐 5%는 아니고 네 뭐 화물차의 성능이나 크기 뭐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뭐 보통 화물차 같은 경우에 많이 뛰는 분들은 5-600km 뛰잖아요 그럼요 대구 왔다 갔다 하면 5-600km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장거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하루에 10리터짜리 하나씩은 써야 되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아서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갈면 된다고 합니다 트럭이 문제인거죠 사실은 그러네요 이거 없으면 다니지 못하면 그건 진짜 큰일인데요 네 그냥 10리터에 한 만원 하죠 네 그전까지는 그랬어요 가격이 근데 최근에 그 요소수 풍기 현상이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주유소에서 많이 가시는데 갔더니 없는 경우도 많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통 10리터짜리가 한 만원 뭐 만원도 안 됐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에 잠깐 이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네 지금 뭐 일단 구하기도 어렵고 가면 다 이렇게 밑에 저게 언제적 가격입니까 이거는 8900원이네요 8900원 이게 원래 가격인데 원래 이 정도 가격인데 이런 가격으로는 살 수가 없고요 네 밑에 보시면 뭐 일시 품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살 수가 없고 네 지금 보면 뭐 이렇게 중고 사이트 같은데 가보면 많게는 12만원도 보이시고 뭐 7만원 4만원 뭐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풍기 현상을 빚으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막 계속 뛰고 있습니다 와 네 저희 채팅창에서 은둔하수님께서 네 이 프로의 나쁜 머리가 네 센서 조작 이야기까지 안 갈려나 모르겠다 라고 와 예리하신데요 갑니다 왜 안 가겠습니까 그 얘기까지 해드릴 겁니다 아 이 프로가 진행하는데 그 질문 안 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이게 사실은 그전까지 별 문제가 없었는데 요소수라는 게 네 요소수는 사실 요소라는 물질에다가 물을 섞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고신도의 물을 요소라는 게 이제 암모니아에서 정제하는 뭐 이렇게 만들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11년까지 그 요소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다가 굳이 뭐 옆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잘 만들고 수급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굳이 우리가 왜 만들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해서 2011년에 공장 문을 닫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소를 생산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는 현재는 네 거의 대부분의 요소를 중국에서 이제 사다 썼어요 요소를 사다가 물은 우리나라에서 타서 파는 모양이군요 정제를 하면 되니까 네 화면 약간 보여주시면요 네 우리나라 요소의 한 66%는 저기 중국에서 요소 중에서 이제 요소수의 원료 요소라는 게 뭐 비료 원료도 쓰이니까 네 그중에서 요소수 중에서 이제 요소 중에서 요소수를 만드는 그 요소는 거의 한 90% 가까이 중국에서 이제 받아와서 썼어요 당연하겠지 나는 저거 100% 왜 중국에서 안 사오고 저걸 굳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사오시는 분은 왜 사오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에서 사는데 딴 거 들어올 때 같이 실수로 들어오는 거 그런가 봐 딴 거 들어오면서 그냥 같이 들어오는 거겠지 아니면 뭐 10만 원 이상 주입할 때 5% 할인 뭐 이런 거 해서 하이사우디에서 뭐 사올 때 그런 거 아니면 100%는 너무한다 딴이 중국에서 갖고 오겠죠 이렇겠죠 예 근데 중국이 요즘 그걸 안 판다면서요 갑자기 네 맞아요 아 그래서 문제구나 그 잘 지금까지 잘 썼는데 중국이 최근에 뭐 이게 암모니아를 석탄 중국은 이제 석탄 베이스로 만들고 아까 나왔던 뭐 바레인이나 이란 같은 데는 이제 석유 베이스로 그걸 뽑아서 요소를 만드는데 중국이 이제 최근에 그 뭐 석탄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요소라는 게 그 비료 원료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 농사를 지을 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수출을 금지하는 건 아닌데 수출을 하는 걸 매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수출이 중국 밖으로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요소 수급에 네 요소 수급에 문제가 있으니까 요소 수도 부족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얼마나 남았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재고가 지금 이제 요소를 수입해서 요소 수를 만드는 회사가 뭐 크게 이제 롯데 정밀화 이게 우리나라 요소 수 시장의 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요 네 안 만든다면서요 네 안 만든다면서요 네 요소를 요소를 안 만들고 요소를 가져와서 물에 섞어서 물 섞은 건 롯데정미라고 해서 한다 네 요소 수 만드는 건 정밀화학은 아니고 하여튼 거기서 한 50% 이상 이제 점유를 하고 있고요 네 케이지 케미컬 그다음에 휴캠스 그다음에 이런 데서 한 20% 나머지는 중소기업들이 하고 있는데 케이지 케미컬 네 되게 익숙한 요소다 네 네 그런 회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물량이 한 11월 말까지 한 뭐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그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재고가 이게 부족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돌면서 이렇게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것들 부족하네 부족하네 그러면 빨리 아까 전에도 중동에서 빨리 가져오건 중국에서 안 판다고 그래요 그 요소를 그죠 맞아요 어디서 빨리 가져오면 안 돼요 빨리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가져와야 되는 게 지상 과제죠 사실 그쵸 저렇게 90% 이상 한 나라에 몰빵을 다 중국에서 갖고 오는 거라서 수입하는 구조 자체가 사실은 과거에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최근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라는 걸 요즘 많이 깨닫고 있는데 그러네 사운디나 러시아에 전화하면 Who are you 이럴 것 같은 듯 맞아요 이게 거의 90% 이상 의존하던 수입처를 단시간에 갑자기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겠네 그래서 지금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엔 러시아에서 갖고 오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산자부도 같이 해갖고 중동이나 러시아나 이런 데서 빨리 이제 대체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보다 거리도 상당히 멀고 기존에 있던 수입선도 아니니까 그 새로운 수입선을 만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사오면 되는 건데 are you 러시아? I'm korea 둘이 해구 요소 yes ok 보내줘 이러면 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만 많이 파는 게 아니고 네 요소를 이리저리 다른 나라에도 많이 파는 거예요 중국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요소를 거의 한 30%를 담당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만들죠 그거를 외국에서 수출을 안 하니 지금 우리만 요소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요소가 비료의 원료니까 야 여기 korea인데 요소수 만들 요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야 우리는 내년에 농사질 비료도 지금 없어 저나 끊어 이럴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비료 원료이기도 하고 뭐 이런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려면 뭐 방법은 있겠죠 돈을 가격을 많이 올려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롯데 정밀화학에서 다시 빨리 만들면 안 됩니까 요소가 없다 거기는 물이 있어요 옛날에 만들었다 옛날에 요소를 주면 옛날에는 요소를 만들었다니까 안 돼 분식집에서 라면 판다고 라면이 떨어졌는데 분식집에서 라면을 만들 수 있나 안 되겠다 안 된다니까 어제까지 팔던 라면이지만 그래도 이게 약간 그 마스크하고는 다른데 마스크 대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리 저희 수급이 부족해서 난리 났잖아요 네 요소는 사실 저희 그러니까 디젤차를 좀 우리나라가 많이 쓰고 그거에 들어가는 약간의 특수한 경우라고 봐서 그러니까 마스크 대란 때처럼 그런 구해오지 못해서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을 하시는 분도 왜요 마스크는 글로벌리 수요가 다 필요했는데 만드는 데는 한정적이었잖아요 요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비료 재료이기도 하지만 마스크만큼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비료 요소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요소 수용 요소가 마스크만큼 필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요소를 어떻게 만들죠? 암모니아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암모니아 그럼 암모니아는 어떻게 만드는 석탄이라든지 뭐 기름, 석유, 천연가스 이런 데서 추출을 하고요 그거에서 좀 더 그럼 추출하면 된다 이거죠? 지금부터라도 네 그러니까 빨리 하면 빨리 근데 중국도 석탄에서 그렇게 추출하면 되는 걸 중국도 못 만들고 야야 수출금지 황교안 돼 이렇다는 건 못 만든다는 것 같은데요 금방, 금방 못 만든다 금방 못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만들기가 어려운 건 아닌데 금방 당장 만들려고 그러면 통증 어떻게 만들어? 석탄으로 지금 요소 만들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난방 떼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올스톱 시킨 것 같아서 그게 관건이네 진짜 금방 구해올 수가 있는지 없는지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그러면요 그러면 못 구한다고 칩시다 네 못 구했어 당연히 요소라는 게 못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다 필요하니까 네 그러고 나서 요소수가 떨어졌어요 네 화물차들은 매일 요소수를 넣어야 된다고 하고 네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에 안 걸린다 네 네 그러시면 헵선을 끊어 방법이 없어 그래서 지금 요소수를 구하려고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난리가 난 건데 사실 네 가격이 10배씩 뛰는데 11월이 지나서 요소수를 못 구한다 네 그러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이 SCR 장치가 달려있는 차가 화물차만 200만대 정도로 200만대가 네 그래서 요소수를 안 넣었을 때 엔진 출력이 거의 4,50%가 깎이고 심각한 경우에 다시 더 보충을 안 하면 속도를 못 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맞아요 요소수를 하면 처음에는 속도 저하 정보 그다음부터는 시동도 안 걸리게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못 채우면 차가 서야 되는데 네 그 차가 서면 차가 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류도 대란이고 그렇죠 다 안 되겠죠 종장비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런 디젤차들 만들테고 그럼 거의 우리나라 경제가 스톱할 수밖에 없는 서울분들 밥 못 해 먹어요 쌀 어디서 실어올 누가 실어올 거예요 그렇죠 아 이거 정말 걱정이네요 얼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요소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국가적인 차원에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장소년 기자 고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면 공중파 스타일 공중파 스타일 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놀랬잖아요 전 순간 잠깐 정부야 노력할 테고 노력하겠죠 노력이 열심히 하겠죠 그러나 어차피 제 눈에 안 보이는 답이 정부 눈에 보일 리도 없고 그러면 삐삐 소리 안 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소수 안 나오면 요소수 안 나오면 시동 안 걸리게 해놨잖아요 왜 요소수 안 나오면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요소수 없으니까 매연 좀 나오더라도 네 기왕 뭐 매연 나오는 트럭이었죠 원래 요소수 안 넣어도 시동 걸리게 뭐 이렇게 선을 끊는다든가 센서를 바꾼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죠 네 예상하신 대로 있어요 지금 아까 화면을 잠깐 있긴 있을 것 같아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아까 그림에 이게 이 구조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기 이게 이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로 이런 방식의 어떤 엔진 배기 시스템이 작동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조금 조작하면 이 scr 장치가 꺼져 있지만 가동하지 않지만 가동하게끔 인식을 해서 문제없이 이제 굴러가는데 다만 이제 배기가스만 팡팡 나오도록 할 수 배기가스는 그대로 나오고 걸러지지가 않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건 못해요 지금은 왜 못해요 지금 아직은 뭐 규제례가 있죠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배출할 때 배출 허용 범위가 그러니까 물질별로 배출 허용 범위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네 디젤차 같은 경우 이 scr을 달아서 나오니까 scr이 제대로 구동하니까 배기가스 기준에 부합하는 건데 만약에 이걸 장치를 소프트웨어를 조작해서 이걸 못 쓰게 해 놓으면 당연히 그 배기가스는 나오겠죠 배기가스는 계속 나오고 여기 아까 저런 질소사나물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일종의 법규 위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330만대 화물차 중에 130만대는 어차피 그거 없이 매연 내뿜고 다닌다면서요 지금은 그렇죠 그쵸 그래서 뭐 그러니까 저는 요소수 넣어야 되지만 요소수가 없으면 너는 다니지마 그리고 안기자는 다녀 다녀 이건 안되는 거고 왜냐면 여긴 매연 어차피 내뿜고 있으니까 2% 차도 그래 요소수 구할 때까지는 너도 매연 내뿜고 다녀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구하고 일단 시간이 좀 있어서 일단 구하자 최선을 다해서 대체에서는 구해야겠죠 그럼 그런데 만약에 정말 최악의 상황에 그게 안된다 그러면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지금 환경구나 산자구나 매우 지금 고민을 하겠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환경 규제를 풀어준다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선례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십살이 그걸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채팅창에서 이 프로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저는 도대체 자본주의의 뇌가 잠식당한 거 아니냐 아니 여러분 그러면 차가 못 다니고 식량을 못 싣고 오는데 환경이 중요합니까 생존이 중요합니까 환경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면 아이가 안에서 놀다가 인도에 놀다가 차돌 뛰어나가는데 얼른 뛰어와서 구해와야지 빨간불인가 아 일단 구해야죠 일단 구해야죠 일단 구해야지 맞아요 하여튼 방법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방법을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요소수로 어떻게든 구해오든지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 여쭤본 이유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걸 자르고 하면 정말 다닐 수는 있는 거냐 아니면 정말 요소수 넣어야 되냐 어디서라도 구해와야지 안 그러면 차 서요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요 만약 후자 쪽이라면 소프트웨어 아니라 뭘 조작해도 안 돼 그렇죠 이거는 트럭 다시 만들어야 돼 안 돼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밀수로 해와 가져와야지 아니면 트럭들 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이건 요소수 대란이 아니라 식량 대란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뭐든 화물차로 실어나라는 모든 것의 대란이라서 지금부터 각오하고 빨리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조작하면 되는 거예요 라면 집에다 쌀 쟁여놓을 필요는 없죠 지금 이 프로가 장난삼아 질문 던지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던진 거예요 하핰 박수 좀 쳐 주시면 안 됩니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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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90% 의존하고 있다는 건 사실 되게 싼 가격에 저렴하게 효율성만 추구를 해서 그런 보급선이 정해지고 또 그렇게 수입을 해와서 저희한테도 싸게 공급을 할 수 있었던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급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겨내려면 환경을 희생해야 되는 약간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 같아서 이게 그렇게 해결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좀 의문이 있어요. 환경이냐 트럭이냐. 환경이냐 밥이냐. 밥이죠. 그럼. 아니 응급실에서 환자들이 필요한 산소통을 트럭으로 실어와야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환경오염 지키려고 응급실 환자들 안 살려요? 살려야죠. 살려야지. 살립시다 우리. 살려야지. 일단 열심히 구해오고. 다행이네요. 다행인데 다만 이제 이거를 그 소프트웨어를 조절. 저의 표현으로는 조절. 장순환 기자 시각으로는 조작. 하는데 사는데 또 카센터에서는 안 되고 본사로 가야 되고 본사에서 하루에 8대밖에 못해주고 이러면 또 대란입니다. 아 그것도 대란입니다. 그러니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전국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금 좀 취재하셔서요. 말씀하신 대로 추가 취재를 해보면 되게 재미있는 아이템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그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다행히 그 사이에 요소수가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고민을 해야 되니까 취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조절하면 된다. 소프트웨어로 바꾸면 된다. 소프트웨어를 바꾸면 문제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다만 그건 전문가가만 할 수 있을 수 있고 그 전문가가 서울에 2명 부산에 1명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전문가가 한 번 할 때마다 3시간씩 걸리면 하루에 뭐 몇 대나 하겠습니까? 똑같은 대란이죠. 왜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불법 조작 중에 이 안전벨트 원래 안 내면 띠띠 소리 나야 되는데 그 소리 안 나게 불법 조작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거 하기 싫어서 저도 지금 차는 안 그러는데요. 옛날 얘기 한때는 폐차장 가서 그 버린 안전벨트 잘라가지고요. 꼽고 다녔어 저도. 어머나. ㅋㅋㅋㅋㅋ 귀찮아가지고 ㅋㅋㅋ 옛날 얘기. 그랬다가 누가 되게 심각하게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그럼요. 그럼 안된다 너. 그래서 장난삼아 되나 안되나 해보려고 했다가 재밌길래 하고 다녔는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이 그 요소수니까 소변을 이렇게 물에다 잘 섞으면 혹시 되지 않겠냐. 아이쿠요.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이게 되게 예민한 필터고 불순물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물도 그래서 되게 정제를 하는 건데 요소에 섞는 물도 정제를 하는 건데 소변을 보면 거기에 다양한 불순물이 있을 것 같은데 실험은 안 해봤습니다 안 된다고 참고로 들은 얘기는 그런데 나중에 요소수 좀 흔해지면 많아지면 요소수에 들어있는 요소가 비료의 원료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병에 꽃 같은 거 꽂아둘 때 요소수 좀 넣어주고 그러면 더 잘 자란다는 만약 요소수가 다시 풍족해지는 시대가 되면 네 채팅창에 역시 나쁜 사람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아십니까? 지금 2%가 여기 3%에 와서 얼마나 나쁜 일 안 하고 살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면서 삽니까? 저도 방송인인데 어떤 얘기하면 아무 댓글 없이 깔끔하게 지나가고 아무 생각 없이 만들 수 있는지 알죠 저거 조금 전에 멘트했잖아요 요 얘기하기 전에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아이템 화면 깔끔하다구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뉴스입니다 그게 그래봐야 은행 이야기 좀 보죠 은행 이야기 농협이 신한은행한테 대출을 해주라고 했다 그런 얘기죠? 네 맞아요 근데 이 잔금대출이라는 게 은행 입장에서는 되게 쏠쏠한 아이템이에요 잔금대출 은행 아파트 분양받고 입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출 받는 이게 대출 규모도 좀 크고 대출해주면 20년 30년간 이자 받을 수 있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이니까 그리고 이거 할 때 뭐 가족 카드도 하고 급여통장도 해서 되게 쏠쏠한 건데 최근에 그 농협은행이 이거를 잔금대출을 한 3군데 정도 잔금대출을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거기 걸 신한은행 보고 니네가 좀 해줄래? 우리 온 고객들한테 그래서 옆에 근처에 있는 신한은행 지저부로 보냈다고 해요 그쪽 가서 좀 빌려서 하라고 우리는 못해주는데 너희는 할 수 있으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잠깐 그래프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10월 말 은행권 대출 증가율 표인데 전년말 대비 은행별 올해 목표가 대출 증가율 목표가 6%대인데 농협은 이미 오버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대출을 해주면 잔금대출을 많이 해주면 남는 게 많을 텐데 그래도 해주면 이제 혼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저기서 체례 비율이 낮은 신한은행 쪽으로 보내서 신한은행 아직 대출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협이 농협이 지금까지 해주려고 참 영업을 많이 해서 끌어들였던 고객인데 그거 이제 신한은행 쪽으로 보낸 거죠 눈물겨운 얘기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대출을 못해주고 잔금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은 했고 고객님들이 이미 카드 다 만드셨고 그러니까 항의하니까 그럼 우리가 해줄 수는 없으니 신한은행 당신이 좀 돈 남았다 하니 좀 해줘라 지금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이게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금리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우대금리도 많이 축소했고 그래서 이런 대출을 많이 해주면 게다가 잔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장기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매우 해피한 거죠 그래서 그때 TF가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 이렇게 4분기에 잔금을 해줘야 되는 사업장이 110곳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가 농협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농협 거를 니네 이거 대출 다 해주면 분명히 오버하는데 농협 거 때문에 뭔가 농협이 안 해줘서 다른 사람들이 잔금대출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안 되니 어느 은행은 농협 거를 커버해줘라 이렇게 논의를 했다고 해요 TF에서 자기들끼리 은행들끼리 모여서 금융당국이 만든 TF에서 그런 논의를 했는데 그때 신한은행이 그러면 저희가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걸 보고 다른 은행들이 엄청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좋은 거 왜 니네 혼자 먹으려고 하냐 그렇게 했는데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좀 이유가 되죠 우리 대출 중과율 이렇게 낮고 버퍼도 충분하니까 우리가 좀 하겠다 사실 그게 딱 완전 진정한 승자는 신한은행이네요 생각해보면 신한은행은 1년 내내 대출 영업 게을리하고 대출 영업 잘 안 하고 연말에 너네 술적 어떡하려고 그러냐 고민했을 텐데 연말에 이렇게 대박이 터지네요 그러니까 농협은행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재밌어요 농협은행은 상반기에 거의 올해 목표를 끝냈거든요 연 2.3%에 빌려줬을 거 아닙니까 금리 낮을 때 열심히 뛰어서 일을 했다가 하반기에 지금 목표를 너무 오버해서 돈을 못 빌려주는 상황인데 신한은행은 요즘 4.2%에 빌려줄 거 아닙니까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그렇게 노력 안 하다가 지금 하반기에 금리 높고 마진 좋아졌을 때 대규모 대출에 나서는 거죠 어떻게 알았지? 연말에 이런 대란 있을지 신한은행은 안 한다? 원래부터 올해 6%를 맞추라는 게 원래 가이드라인이 있었잖아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금융당국이 이렇게 강하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이걸 예상했으면 신한은행은 정말 천재인 거죠 이거 보면 우리 오징어 게임 하이라이트 중에 줄다리기 있잖아요 줄다리기 줄다리기 하는데 이게 평평하니까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하면 무조건 3m 앞으로 간다 한 번 지는 척 했다가 신한은행 6월부터 야 지금부터 우리 대출 영업 안 한다 아니 지금부터 열심히 해도 될까 말까 내가 안 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 생각이 있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요 그 대단한 거죠 알고 했으면 정성호 기자님 은행권에 취재원들 많으시니까 네 저희 취재 요청을 한 번 드릴게요 저는 이 대목에서 신한은행은 왜 대출 증가율이 이렇게 낮았을까 정말 금융당국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거라면 작년 재작년에도 그랬는지 뭔가 내부에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어부지리로 그렇게 된 건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좀 뭐 일부러 알았겠어요 연말 되면 금융위원장이 분명히 바뀔 것이고 바뀌고 나면 분명히 이럴 테니까 10월 11월 12월 우리가 해주면 막판에 먹는다 막판에 먹는다 이랬을 가능성은 굉장히 드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안 하고 있었을까 혹은 뭐 알게 되면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10월달 은행 대출은 그래서 좀 줄었습니까 네 그 전체적인 대출은 좀 늘었어요 3조 4천억 원 정도 5대 시중은행 대출이 3조 4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 그게 전달에 한 4조 원 정도 늘었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죠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 규제를 많이 했잖아요 뭐 연봉에 연봉까지만 대출해주고 뭐 마통도 5천까지만 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신용대출은 조금 줄었어요 근데 지금 대출 많이 늘어났던 게 전세대출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전세대출은 그 10월달에도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늘었다고 해요 그 전달에 한 1조 4천억 원 정도 늘었었는데 네 천억 정도 늘었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그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은 예외로 했어 뭐 이런 그 증가폭이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전세대출이 대부분이라 전세대출을 예외로 하면 네 대출 잡기가 쉽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미있는 은행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장순환 기자님 그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야 장순환 기자님은 방송 천재다 한 일주일 만에 표정이 다 풀리고 완전히 자연스러워졌다고 완전 적응 완료 어 이 프로그램으로 질문하면 알쓰고 내가 취재해줄게 좀만 기다려 자식 뭐야 이런 표정으로 숙제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광고 하나만 들으시고 명주대학교 박정호 특임 교수와 대체 데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즘 해외 주식 시작했다면서? 네 그런데 수수료가 너무 아까워요 무슨 소리야 미래세 증권 신규 고객은 90일간 온라인 거래 수수료 빵 환전 수수료 빵인데 오 정말요? 90일 지나도 평생 거래 수수료 0.07% 환전 수수료 일원이니 수수료 걱정은 하지 말게 우와 얼른 미래세 증권으로 바꿔야겠네요 본 이벤트는 다이렉트 신규 고객 대상이며 거래 수수료 혜택은 미국, 중국, 홍콩, 일본에 하나입니다 환전 우대 혜택은 USD에만 적용되며 기본 온라인 거래 수수료는 미국 0.25% 등이며 홈페이지 참조 평생 거래 수수료 0.07% 외에 국가별 재비용이 별도 발생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등을 읽어보시고 원금 손실 발생 시 투자자에게 계속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삼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삼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잃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삼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네 네 네 예고해드린대로 영주대학교 박정호 특임교수와 함께 대체데이터 네 글로벌 라이브 아닙니까 지금? 글로벌 하하하하 안 그래도 저희 이거 끝나고 네 카메라만 이렇게 딱 90도로 켜고서 하하하하 글로벌 라이브를 박정호 교수님이 진행하실 거예요 네 그냥 우리가 게스트 할까 글로벌 라이브? 하하하하 글로벌 라이브 좋네요 저희 저희 근데 우리는 안 불러주잖아요 하하 솔직히 너희는 말도 많고 진짜 이 프로가 게스트하면 나름 잘할 수 있는데 하하하하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다 알려드리고 아 정말요? 궁금한 거까지도 다 알려드리고 한 번 해주세요 한 번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하는 방송을 한 번 들으시면 네 다른 분들 거 못 듣습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재발등 찍는 걸 안 하는데 만인을 위해서 만인을 위해서 안생창에서 생일날 어 근데 사실 한 번 한 번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Sun 네 좋습니다 기대 기대 하여튼 저희는 부를 생각이 없으니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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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대체 데이터 영어로 따지면 얼터너티브 데이터라는 건데요 네 이게 요즘 투자에 저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종합주가지수도 좀 많이 내려가고 해서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는데 해외에서는 해지펀드를 중심으로 남다른 기록적인 수익률을 계속 거두고 있는 회사들이 그 비법이 뭔가 봤더니 대체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내용은 벌써 글로벌리 대체데이터 소스를 판매하는 여러 회사들입니다. 엄청 많네요. 생각보다 많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대표적인 회사들 몇 개만 추려온 거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금융회사라든가 여러 회사들의 비즈니스에 활용하라고 전달을 해 주는데요. 제일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죠. 그럼 대체데이터가 도대체 뭐냐.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 회사들이 도대체 뭐 파는 회사들인지 그게 중요하죠.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대체데이터는 내가 원래 이 업무를 하는데 사용했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통상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지표들이나 데이터라고 하면 금리, 환율, 수출, 동향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SNS상에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교통카드 사용 장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걸 활용하면 그게 주식 투자 회사 하는 그 회사에게 대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썼던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니까요. 그럼 우리 3프로 TV도 예를 들어서 오늘 3프로 TV 몇 명이나 봤어? 아니면 요즘 3프로 TV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애라고 했었을 때 구독자, 조회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3프로 TV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무슨 데이터가 있다면 그게 또 대체 데이터인 거예요. 그거 얘기되는 것 같아요. 유용하긴 하나 그동안에는 안 썼던 데이터를 대체 데이터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한번 봐주시면요. 기본적으로 공공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진 주식 투자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들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두에게 공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환율 추이, 그다음에 여태까지 금리 추이, 종합주가지수 추이, 특정 회사들의 주가 추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다 알고 있는 데이터들, 정보를 가지고 남다른 수익을 낼 수 있다? 약간 퀘스천마커가 있는 거죠. 사실 그동안 정보를 내가 남보다 먼저 알거나 더 정밀하게 알거나 아니면 좀 더 효율적으로 알게 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로 수익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3프로TV를 이렇게 즐겨 애청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다 쏟아내니 이것만 듣고 있으면 내가 큰 흐름은 놓치지 않겠지. 그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시는 많은 분들도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걸 억지로 다 캐치업 해봤자 다른 사람과 동일한 수준밖에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말고 뭔가 얼터너티브 데이터라고 해서 경제활동 과정에서 수집될 수 있는 기타 다른 데이터까지 전부 모아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고 그리고 조작을 못하게끔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러면 투자를 먼저 해서 그러니까 그물을 먼저 쳐서 거기 들어올 때 걷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체 데이터를 금융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해지 펀드 등에서 주식 거래 시 등락을 예측하기 위해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비재무적 정보를 활용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대체 데이터라고 합니다. 밑에 예시로 샘플들을 좀 적었죠. 소셜미디어, 뉴스, 검색기록, 거래 데이터, 회사 데이터, 인공위성 사진, 사물인터넷 센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기존 데이터보다 효과가 더 좋으려면 빨리 전달을 하거나 정확히 전달을 하거나 조작에 대해서 전혀 우려할 필요가 없게끔 되면 이 대체 데이터가 훨씬 유용한 거예요.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잘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우리는 사례를 들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사례 필요해요. 먼저 조작 우려를 피해할 수 있는 걸 좀 말씀드릴게요. 정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회사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라는 게 사실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고 설문조사 근거는 다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설문조사가 문항이 아니면 문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또 보여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문의 순서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위에 거는 바다표범과 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얼마를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랑요. 그 밑에는 고래와 바다표범을 바꾼 거죠. 저것도 효과가 영향이 있어요? 네. 저 두 개를 바꿔서 똑같이 질문을 했는데 각각 고래와 바다표범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의사가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먼저 언급된 거를 중요하다고 느낀다?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네요. 또 그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다른 연구 결과에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 MIT 교수가 했던 이 연구의 결과는 뭐였냐면 앞에 있는 거에 가중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순서만 달라져도 우리가 투여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다음에 피터 데이몬드 교수가 또 다른 형태로 설문지를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따로 물어봤을 때랑 같이 물어봤을 때의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위에 거를 보시면 북한산, 관악산, 계룡산, 국립공원을 보존하기 위해 각각 얼마의 비용을 투여하시겠습니까? 세금 얼마나 내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랑 딱 하나. 북한산. 북한산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세금 더 내실 생각 있습니까를 물어보면 그 금액이 다른데요. 어느 게 더 금액이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세 개일 때는 합은 많을 텐데 박 교수님은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하나만? 세 개 물어봤을 때 나온 숫자는 3으로 나눠야 되니까. 그게 정답일 것 같다.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북한산 하나를 물어봐서 거기에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얼마의 세금을 더 내실 생각 있으십니까? 물어본 거랑 북한산과 다른 산들을 같이 물어봤을 때는 우리 같은 납세자들의 심리가 내 세금으로 북한산 말고 다른 산도 지킬 게 많구나. 그러니까 북한산 하나에 몰빵하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산 하나만 물어보면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표현드리면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판단 근거는 국민들의 지불 의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불 의사를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천억을 쓰는데 천억보다 국민들이 지불 의사가 더 크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불 의사를 물어보는 여러 용역이나 연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아주 심하게 말하면 고수 잘 만나면 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거죠. 질문을 이렇게 그렇죠. 질문을 살짝살짝해서 어떻게 바꿔서 국민들이 이거에는 2천억까지 지불할 생각이 있습니다라고 보고서랑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전부 다 내면 가능한 거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 실제와 상관없이 변형이나 조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진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그동안 경제성장률을 대표적으로 조작했다는 우려를 받았던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나라라는 것을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실제 그 성장수치가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얼마 성장률을 달성했다를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제기구에서는 중국의 저 발표 성장률이 정말 맞을까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의심하죠. 항상 의심하죠. 그래서 이때도 대체 데이터를 활용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실제 저 제조 강국에서 저만큼의 성장률을 보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될 것들을 비례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해 본 거예요. 에너지 전기. 맞습니다. 그래서 화면 역시 보시면 중국이 가장 믿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했었을 때 그때 각 성마다 전기 사용량을 기준점으로 해서 그 성이 이번에는 얼마의 성장률을 달성했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실제 전기는 그것보다 훨씬 덜 썼다. 그러면 실제 수치는 그러지 않을. 뻥튀기구나.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좀 애매할 수 있으니까 하나가 더하는 거죠. 그래서 철도 물동량이에요. 실제 물건을 생산했으면 배송해서 수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 철도 물동량은 각 중국의 성마다 대표하는 산업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산업 섹터가 지금 활발한지. 그리고 거기에서 부품 원자재를 완성품 있는 어느 공장까지 철도가 몇 번이나 더 많이 가고 전세기 내내 전세철도 이걸 더 많이 갔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충분히 산업에 활발한 정도를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세청이 그런 것들 자주 써요. 국세청이요? 뭘로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모텔이죠? 모텔. 모텔은 왜요? 모텔은 하루에도 손님들이 여러 번 드나들 수 있잖아요. 매출 신고를 제대로 안 하니까. 요즘은 카드니까 대부분 하지만. 솔직히 손님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주인한테 물어보면. 아유, 팔이 날려요 이러고 있고. 빨래? 어, 수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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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맞추고 내가 돌렸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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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셔서 수건을 안 쓰고 가시는 분이 많잖아요. 없으니까. 어쨌든 빨래는 한 번 나오면 빨래는 돌려야 되니까. 이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주식 투자에 부합하는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실 금리가 정말 얼마나 오르는지 종합주가 지수가 정말 얼마나 오를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대체데이터 관련한 전문 연구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요 국가의 금리 추이를 예측하거나 종합주가 지수를 예측하냐 하면 각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의 연설 문구하고요. 다국적 금융기관의 회장들의 연설들을 전부 다 데이터 마이닝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데이터 키워드를 보여주는데요. 지금 화면에서도 예전에 그 회사가 정리해놓은 내용인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각각의 주요 은행장들과 아니면 주요한 금융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전 세계를 조망하는지의 키워드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언제부터 드디어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했구나 언제부터는 어떻게 되겠구나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형태로 대체데이터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 저렇게. 네. 그 다음에 사실 소비자들이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요.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인데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출시됐는데 그 당시에 이 오버워치 말고 디비전이라는 또 다른 게임도 몇 개월 전에 출시를 했는데 도대체 어느 게임이 훨씬 소비자들에게 각감을 받을까 특히 이 게임 하나는 출시하고 나면 사실 4, 5년 이상 장사를 하려고 3, 4년 이상 또 기획을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잘 예측하면 그 회사 주가가 3, 4년 이상 진짜 고공진으로 뛰어내네요. 그래서 이 오버워치라는 것이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 게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밑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오버워치에 대해서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데서 어떠한 말로 언급을 했는지를 전부 또 텍스트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에 대해선 사람들의 표현문구가 훨씬 더 강도가 세다는 거죠. 와우 브라보. 그렇죠. 어쨌든 회자가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와 짱이다 랑 대박 이거랑 뭐 헐 했을 때 이 중에서 진짜 제일 좋아하는 표현은 뭘까. 헐이 아니고 헐. 근데 헐은 나쁜 의미로도 쓰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래 백브리핑 헐. 그래서. 야 그거 진짜 연구의 대상이군요. 그렇죠. 이게 도대체 매우 좋음에 해당되는 건지 좋음에 해당되는 건지 보통에 해당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버워치가 이번엔 디비전을 이길 것 같은데 예측을 해서 베팅을 했던 해지펀드들이 있는데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오버워치는 3주 만에 구독자를 천만 명을 모았는데요. 바로 그 전에 출시됐던 경쟁사 제품은 3개월 동안에 900만 명밖에 유치를 못하는 것을 예측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대체 데이터의 시장이 제일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대체 데이터 시장의 지존급에 해당되는 회사들이 요즘 점점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구글벤처스에서도 투자를 하고 제가 알기로 골드만삭스에서도 투자를 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인공위성 사진으로 유가를 예측하는 회사입니다. 와... 그게 뭐예요? 지금 사진이 저게 뭐였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석유 저장 탱크를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대체 데이터 중에서 요즘 인공위성 데이터들이 크게 각광받는 이유가 인공위성이 워낙 수천 개가 떠있다 보니까 이 인공위성이 다 사진을 찍잖아요. 돌면서. 그러면서 서로 가격 경쟁이 일어나서 데이터를 주는 단가가 점점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 대체 데이터를 어디선가 사와야지만 또 투자를 할 텐데 그런데 인공위성 데이터가 요즘 싸대 그럼 그걸로 투자할 방법들을 생각해보자 한 겁니다. 그런데 유가를 예측하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각 국가 또는 각 지자체가 얼마나 석유를 지금 저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거든요. 석유 고갈되면 비싸더라도 반드시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는 2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전 세계 석유 저장 탱크 위치를 바로 위성에서 전부 찍어서 그 지금 잔고 쉽게 얘기해서 그걸 알아내는데요. 저걸 찍어서 잔고를 알 수 있을까요? 왜 뚜껑에 덮여 있잖아요. 안 덮여 있어요. 안 덮여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도 일산 쪽에서 석유 저장 탱크를 웬 외국인이 풍등 날렸다가 뻥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게 위가 다 뚫려 있어요. 그래 굳이 왜 덮어. 해봐야 팔이나 빠질 텐데 새 빠지고 그래봐야 뭐 그래서 여긴 어떻게 그걸 정밀하게 예측하냐면 인공위성에서 찍을 때 그 석유 저장 탱크를 중심으로 해가 비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그림자가 계속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그림자를 바탕으로 그 석유 저장 탱크의 용량을 예측하고 계산하고요. 위에서 보면 동그라매만 보이니까 그 놈이 이렇게 긴 놈인지 해시계처럼 그렇죠. 그런 놈인지를 알 수 없으니 모르잖아요. 동쪽에서 떴을 때 해가 떴을 때 이렇게 그림자가 길면 그렇죠. 이만할 것 같은데? 완전 과학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림자로 탱크의 크기와 용량을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탱크 테두리에서 그리워진 그림자 다시 한 번 사진 보여주시면 저기 보면 약간 이 그늘진 부분들이 보이시잖아요. 그게 석유가 위에 가득 차 있으면 그 그림자가 그때 비쳤을 때랑 석유가 저 밑에 있을 때 그림자 비치는 게 또 다를 거 아니에요. 다시요. 다시. 다시. 불러불러로. 탱크 위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 그림자가 짧게 비칠 거고 그렇지. 그렇지. 밑에 있으면 그림자 길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량은 알지만 각각의 탱크에 석유가 또 얼마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림자를 통해서 통이 얼마나 비어있는지를 또 측정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못 하겠네요. 못 하죠. 저희 채팅창에서 교수님 비오면 어떡합니까?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많이 답답니다. 그래서 다시 사진 한 번 또 보여주시면 제가 적어왔는데 구름이 낀 날 같은 경우는 인공위성의 레이더 빔을 통해서 탱크 원유를 측정하는 기술을 자체적으로 이 회사는 개발을 했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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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렇게 뚜껑이 없으면 비가 오면 물이랑 석유가 섞일 텐데 아까 얘기를 한 거군요. 비가 올 때는 그때는 차단막이 생겨요. 비가 올 때만. 올 때만? 왜 저거를 된장이요? 왜 저거를 저렇게 왜 열어놔야 될지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열어놔야 될지 왜 열어놔야 될지 네. 어쨌든 이걸로 알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성사진을 바탕으로 회사들의 매출 분기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 회사가 장사를 잘할지 좋은 성적표가 나올지를 예측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화면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바로 뭐다? 저 주차장의 사진입니다. 대표적으로 월마트 예를 들어서 코스트코 그 다음에 멀시 이런 데가 어디가 매출이 더 올라갔을까를 알기 쉬운 방법은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 차들이 되어있는 데지 쇼핑 시즌인데 주차장이 꽉 찼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물건 좀 사는구나 그렇죠. 네. 바로 이런 방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전통적인 투자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정말 남다른 떼돈을 버신 분이 계신데요. 참 저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러운 분인데 이분인데요. 제임스 사이먼이라는 하버드대학교의 수학학 교수인데 이분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산이 얼마냐 하면 2014년도에 포부스지가 선정한 전세계 부자 순위 88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이분이 받는 한 해 연봉이 수학과 교수이기도 하지만 펀드매니저이기도 한데 한 해 연봉이 3조 원 정도를 받으십니다. 3조요? 네. 하루에 100억씩 쓰지 않으면 큰일이네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그냥 자 이분이 그러면 뭘 하시는 분인데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체 데이터를 통해서 아주 정밀하게 언제쯤 숫자가 오르는지 언제쯤 주가가 오르는지 언제 무엇을 미리 사놔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운영했던 대표적인 펀드인 메달리엄 펀드는 1988년에 출범한 이후 30년간 연평균 30%에 달하는 평균 수익률을 거둔 그런 성과를 보인 이런 분이시죠. 하버드대는 취미생활로 다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분의 그게 또 대체 데이터의 무서운 점인데요. 이 방법이 오픈되면 조작을 또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조사든 뭐든 조작을 하지 못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아낸다는 게 대체 데이터의 장점인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순간 우리가 또 조작을 하겠죠. 아까 그 석유 위에 뚜껑을 예를 들어 덮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부장님이 오후 1시 반에 여기서 이렇게 싸워나고 왔지? 어떻게 알지? 알려주세요 부장님. 대체 데이터가 뭔가요? 너 인마 스킨 냄새나져라. 조작하지. 그다음부터는 스킨 안 바르고 나옵니다. 그렇네요. 바로 그래서 이분의 비법을 다 공개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이분이 몇 가지 세미나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통적인 금융회사에서 이용하는 데이터들이 아닌 것들을 일부 활용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체 데이터 정말 중요하겠네라는 인식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오늘은 3%니까 제가 투자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사실 우리 상권 분석할 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이걸 많이 활용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야 손님 많을 건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더 정밀한데요. 이것도 화면 한번 같이 보시면 신사동 가로수길하고 홍대 거리 두 곳 모두 대표적인 청년들의 거리죠. 그런데 저 두 곳에 도대체 수많은 상가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수많은 상가 건물들 중에서 어디에 그리고 도대체 어떤 위치에 건물을 지어놔야지만 지어놔야지만 우리 가게 물건이 제일 잘 팔릴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 특히 2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물건을 주로 판매하는 매장에서 매장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저 두 곳에서 소비를 끝내고 남은 진짜 심리에 대해서 알아달라는 용역을 발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설문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충동구매. 어디 가서 뭘 충동적으로 샀어요. 그런데 갑자기 설문지를 틀이밀면서 여기에서 물건 산 이유에 대해서 설문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있고 사람인지라 다 자기 보호본능이 있거든요. 그냥 사었어요? 아니죠. 이걸 내가 과소비했어요 충동구매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이걸 사야 될 충분한 이유와 내가 고민을 한 것처럼 쓸 가능성도 꽤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진실되게 20대 여성이 거기서 왜 금을 걸어 샀는지 아니면 40대 남성이 거기서 왜 술 한 잔 마셨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서베이를 안 해봤겠습니까 이런 회사들이. 그런데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정말 누군가가 어디서 소비를 하고 나서 그래도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해 놓은 공간은 자기의 사적인 공간인 sns.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카카오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는 나 오늘 어디 가서 친구랑 커피 마시다가 순간적으로 샀다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그 글들을 전부 텍스트를 마이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했더니 신사동 가로수길과 홍대 거리에서 20대 여성이 쇼핑을 하는 이유와 원인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같은 20대 여성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동 가로수길은 20대 여성이 쇼핑을 끝내고 남긴 감수성의 키워드 중에서 어떤 게 상위 랭커에 들어가냐 하면. 잠깐만요. 나 여기서 옛날에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분한테 들었는데요. 가로수길에서 옷을 샀는데 어떤 카드로 긁었는지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40대 남성 카드가 제일 많았다고 들었어요.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쇼핑을 끝내고 남긴 감수성 키워드로 상위권에 있는 거는 고맙다구요. 홍대 거리는 고맙다 보다 즐겁다가 훨씬 더 빈도수가 높아요. 비슷하지?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야. 소름. 이해하셨죠? 신사동 가로수길은 자기가 산 게 아니라. 누가 사준 거예요? 오빠가 선물해 준 거죠. 사귀는 오빠가. 그래서 고맙운 거예요. 고맙다. 그런데 홍대 거리는 동성 친구랑 아이쇼핑하러 갔다가 친구가 잘 어울려 해서 사니까 쇼핑이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오빠는 사줘도 즐겁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오빠들은 왜 가로수만 가. 진짜 귀한하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이 키워드 때문에 두 공간에 입지를 정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신사동 가로수길은 상대적으로 오빠나 같이 데이트하러 오는 거니까 차를 타고 와서 이곳저곳을 들릴 가능성이 많겠죠. 그런데 우리 매장이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는 쇼핑에서 우선순위에 놓이느냐 뒷순위에 놓이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세 군데를 들리고 있는데 여기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면 야 여기다 파킹하고 거기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서 물건 좋은 거 사면 그럼 뒤에는 찬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홍대 거리는 주로 동성 친구랑 지하철을 타고 오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와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홍대 메인 거리까지 놀러가는 길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매장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는 주차장 완비가 아니라 그 지하철역에서 홍대 메인 거리까지 가는 그 길이 있어야 되죠. 그게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직접 한번 비교를 하러 가본 경우가 있는데 양쪽에 똑같이 있는 매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브랜드. 그런데 세일에서 파는 주기가 달라요. 같은 시점에 같은 날 양쪽을 가면 한쪽은 세일을 하고 있고 한쪽은 세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홍대는 언제 하고 가로수길은 언제 해요?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니까요. 같은 날. 오늘인데 한쪽은 세일을 하고 있고 한쪽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엇갈린다? 엇갈릴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언제 그러냐면. 세일한 시준이 다르다는 건데. 자, 어디가 더 세일을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세일은 홍대. 왜요? 친구랑 가니까. 친구랑 가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가격 민감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럼. 그래서 싸게 드릴 테니 이 기회 하나 더 사세요가 통하는 거고요. 반대로 가로수길은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빠 카드? 오빠 카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박정우 교수님 억양이 주현영 기자랑 비슷했어. 이게 뭐 제가 제 돈으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부부간에도 주로 남자가 사준다고 가정을 하면 남편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쓸데없는 걸, 비싸기만 한 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자가 그걸 사주면 말을 사랑하는 거. 왜냐하면 남자들은 정말 쓸데없는 건데 비싸게 사는 걸 정말 혐오하거든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그 혐오하는 일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집에서 아내도 생선 되게 싫어하는데 내가 생선 요리 좋아하거든요. 그럼 과연 생선을 자주 해주냐 안 해주냐가 사랑의 크기를 좋아하고요? 그렇죠. 소고기를 해주는 건 본인이 먹고 싶어서 해줬는지 나를 위해서 해줬는지 알 수 없죠. 디테일하게 강의해. 10%가 게스트로 나오는 날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제 대체 데이터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즈니스라거나 투자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투자의 수익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회사들 지금 관심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금융회사들뿐만 아니라 정부 사이드에서도 정책 결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건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연남동에서 연남동을 기반으로 한 케이스 연구를 한 건데요. 화면 잠깐 보시면 동네에는 다 저런 근린 생활 체육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던 게 아니 어떤 동네는 저거를 정말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이용하는데 어떤 데를 한 사람도 이용을 안 해요. 그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예를 들어서 오전에 가도 저녁 때 가도 주말에 가도 밤에 가도 이용을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무슨 얘기다? 거기에 그걸 놓을 수요가 없었는데 잘못 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래 적합하지 않은 곳인데. 엉뚱한 데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걸 조성하는 데도 적지 않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것인데 어디에 놓는 게 저런 근린 생활 체육시설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거를 또 예측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설문조사를 그동안 해왔더라고요. 당신 동네에 저거 만들어 놓으면 쓰시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럼 두 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당연하죠. 일단 만들어줘. 내가 쓰든 안 쓰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돈 직접 나가는 거 안 보이고 그러니까. 다 그래서 놔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안 쓰고. 그래서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정밀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대체 데이터를 활용하는 중요한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 대체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아무리 석유탱크 하나가 정밀하게 해칙됐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로 투자를 결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전후방 다른 데이터를 같이 봐서 그게 모두 같이 움직였으면 맞네. 그러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근린 생활체육시설도 저희가 어디다 놓을지를 결정할 때 몇 가지 데이터를 중복해서 놨어요. 처음 저희가 한 건 연남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하고 지금의 여러 데이터 패턴이 달라졌다는 걸 보고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제안을 했었어요. 연남동을 만들자? 네. 어떻게 된 거냐면 과거 연남동은요. 쉽게 얘기해서 사회 초년생들이 단순히 잠만 자는 집들이 많았던 동네였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한 10년 전쯤에 연남동에서 교통카드 사용 시간대를 확인했죠. 연남동 근처에는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 쪽으로 아웃을 했다가 그것도 7시에서 8시 사이에. 그러다가 다시 저녁 8시에서 9시쯤 연남동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지하철 들어왔다라는 걸 택 찍는 그 교통카드 사용 내용이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연남동의 거주 면적은 똑같은데 그 교통카드 사용 패턴이 옛날보다 확 줄어든 거예요. 연남동 젊은이들이 차 샀네. 차 샀거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차를 샀거나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단순히 연남동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 낮시간에 사람들이 계속 거기 있구나라고 증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뭐가 좀 달라졌다는 것만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데이터를 더 사왔어요. 바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그러니까 연남동을 거주지로 주거나 신용카드 청구서를 연남동으로 받는 사람들이 낮시간에 신용카드를 어디서 썼는지 그러니까 출근하러 가서 회사 근처에서 신용카드를 썼는지 아니면 낮시간에도 연남동에서 계속 쓰고 있다는 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밖을 가는 게 아니라 스테이. 스테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근린생활체육시설을 훨씬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계속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신용카드를 계속 낮에 쓰는지 봤더니 진짜 점심때 그 연남동 근처 식당에서 식사들을 하시고 이런 게 보여지고 다시 이걸 더 확증하기 위해서 데이터 하나를 더 얻어오는 건데 그게 뭐냐면 이동통신 트래픽 데이터예요. 전화기 들고 나갔는지 낮시간에서 여기서 계속했는지 그것까지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2중, 3중, 4중으로 확정적인 증거를 잡으면 야, 연남동의 거주 패턴과 거주 문화가 바뀌었다. 여기를 그리고 들여다봤더니 이제 현장 실사도 해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는 소호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문화컨텐츠 하는 개인들 있죠. 작가나 음악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여기 살면서 여기서 작업실이라 사는 그런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여긴 계속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낮시간에 아까 근린 생활체육시설 거기 벤치에 앉아서 그냥 커피 한 잔 하든지 아니면 낮시간에 거기 그냥 왔다 갔다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는 국가 예산으로 우리가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네. 여기다 지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프로 사랑의 척도 생선. 그것도 생선으로만 확신할 수가 없네. 예를 들면 생선 반찬이 많이 나왔는데 생선 가격이 높느냐 낮느냐까지 같이 확인해야 사랑의 척도가 완성되네요. 정말 뭘 아시네. 저는 생활 물가를 그래서 우리 집 식탁을 보면 물가를 알 수 있어요. 어묵 세일 했네요. 물가가 비싼데도 생선이 나왔다고 해야 해요. 그렇습니다. 아마 자녀분 때문에 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는 자녀가 없을 때도 생선이 나와야 대체 데이터를 여러 개를 같이 확인해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나이쯤 되면 확인하려는 명제가 잘못되는 거야. 이 프로를 사랑하느냐고 하는 거가 그럴 리가 있나요? 뭘 확인해. 또 계속 나가보면 그러면 요즘 걸로 한번 이슈가 되는 걸로 마침 제가 지금 연구 참여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게 아마 좀 시사점이 될 것 같아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이제 잘 나가는 키워드들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메타버스가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우리 3% 애청자분들께서 댓글 올라오신 아주 예리한 댓글들을 보면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이미 2000년대도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와서 허상이다, 허구다, 옛날에도 있었다. 이 소리들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마침 다른 연구 때문에 투자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 검색들이 누가 그 키워드들을 주로 언급했었는지에 대한 그 키워드 언급 주체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화면 보여주시면 제일 먼저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왔던 것은 1990년대인데요. 지금 그 여러 가지 검색어가 누가 언급을 했는지를 분석한 내용인데 저기를 자세히 보시면 주로 언급한 주체들이 누구냐면 그리고 키워드가 뭐냐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즉 카이스트하고 키스트 그다음에 정보통신부가 언급한 주체들이었고요. 언급한 내용들은 메타버스가 뭐와 연관이 됐냐면 PC통신 그리고 그 당시 기억하세요? 사이버 가수 아담이라고.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같이 언급이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저게 메타버스였다. 아니 저게 메타버스가 아니라 저런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언급하고 있고 저런 방식으로 같이 언급했단데요. 제가 다음 연도들을 보여드리고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2000년대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메타버스를 주로 언급하는 주체가 부체가 바뀌었죠. 과학기술부예요. 문화체육관광부예요. 과학기술부에서. 그리고 메타버스가 뭐와 연결됐냐면 아바타, 리니지, 게이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2000년대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는 어떻게 됐냐면 모바일, 증강현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에요. 그런데 최근은 어떻게 됐느냐. 2020년입니다. 어디가 됐죠? 애플, 구글, 유튜브, 네이버, 로블록스, 제페토, 지상파, 방송국, 통신사, 언론사, 지사체예요. 흐름 대충 가보세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는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었어요. 연구 대상이었죠. 그렇죠. 국가에서 국부펀드로 선도적인 사업으로 연구를 했었고 그것도 기술 기반도 자리 잡히지 않아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부처에서 총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두고 이때 돈을 넣어놨으면 30년을 묵혀둔 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기술들을 어느 정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약간의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컨텐츠 베이스로 메타버스가 일부 활용된 거예요. 특정 게임이라든가 특정 컨텐츠에 주로 활용됐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 주체가 문화체육 관광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를 주로 활용하는 인더스트리도 게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관여한다는 건 또 역시 관련인 거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를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게임 회사들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사이버가서 아담보다는 훨씬 진일보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투자를 할 거라고 결정을 했다면 이거는 메타버스의 범용적인 개념을 함부로 투자하면 안 되고 게임에다가 넣었어야 바로 효과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2010년도가 됐더니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산업 통상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산업이 됐다는 거죠. 컨텐츠가 아니라 이제는 앞뒤 전후방 연계가 있는 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후방 연계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반 기술들인 증강, 가상현실에다가 모바일 디바이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행기관 그러니까 산업 통상부는 이걸 하자라고 하고 그걸 실행해 주는 기관이 키아트라고 하는 산업기술진흥원이거든요. 거길 붙였다는 건 이제 여러 회사들이 메타버스에 방점 찍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기업들은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쓰든 안 쓰든 걔네들은 이쪽이 이런 증강현실, 가상세계가 버추얼,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르죠. 그런 것들이 조만간 중요해질 거다라고 이때부터 정부 자금 신청해서 키워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2020년 이제 어떻게 됐느냐. 드디어 세부적인 회사 이름들이 제일 먼저 뜬다는 거죠. 최근에는? 최근에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아, 메타버스 드디어 열매맵기 직전이다. 그렇죠. 이제부터가 돈을 내가 넣어야겠네. 그리고 돈을 늘 전체적인 흐름도는 어떻게 되고 있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체 데이터라는 게 제일 우리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매매는, 투자 타이밍은 아트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겁니까? 이런 맥락을 잡을 때도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저도 방금 10년 단위로 이번에 통계 돌리고 나서 이 흐름을 보고 옛날 메타버스 언급했다라고 이번에 그냥 무시할 거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게 언론사랑 지상판에 왜 들어갔을까요? 이유는 있습니다만 차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유는 여전히 적응 못해 뭐 이런 겁니까? 그거보다도 국가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플레이어들이 필요하잖아요. 전화 돌린 거죠. 이번에 현수막 걸고 뭐 할 때 다들 와주십시오 했는데 그때 언론사도 많은 도움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없죠. 이게 바로 메타버스 같은 대체 데이터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는 요즘 한참 투자의 주제이기도 해서 그냥 나오신 김에 질문을 좀 하나 드리면 온라인 공간, 사이버 세계, 가상현실 우리가 많이 듣던 그게 메타버스잖아요. 네, 맞아요. 말만 바꾼 거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공간, 사이버 세계에서 사실상 인터넷 쇼핑이든 카카오톡이든 이미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인터넷 공간 안에서는 내가 그냥 나의 아이디로 특정되는 것이지 이미 있는 개념으로 이미 산업화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메타버스로 뭘 더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역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저희같이 산업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구에 회자됐던 어떤 질문들이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한 2년 전에 지자체에서 발간한 스마트 시티 보고서를 쭉 읽는데 검토하러 가서 읽는데 많이 본 거예요. 내용이 맥락도 어떤 건 문장도 똑같은 것 같아. 제가 다른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기억력은 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상하다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그 보고서를 10년 전에 봤더라고요. 그 스마트 시티 보고서를. 뭘로 봤을까요? 유비 쿼터스 도시. 옛날에 유비 쿼터스 시티라는 거 많이 얘기했었죠. 지금은 그 유비 쿼터스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구닥다리 같으니까. 그런데 본질은 90% 이상 똑같아요. 사이버 공간에도 내가 있고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지. 카톡 항상 카톡. 그래서 유비 쿼터스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의 여러 가지 시스템을 운용관리하겠다는 그 개념이 10년 전에 있었는데 요즘 스마트 시티 이슈라고 다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다르냐. 단어가 바뀌어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신선함을 주려는 의도.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명이 존재하지만 반드시 그동안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기술적인 환경이나 구성요소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같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비 쿼터스 도시라는 uct 보고서에는 그때도 데이터라는 단어는 많았고 그리고 지금 스마트 시티도 데이터라는 단어의 빈출도는 높은데 유비 쿼터스 시티에는 단 한 차례도 안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때는 그 기술이라는 게 없었어요. 숙성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데이터가 다 쏟아져 나온 들 모은 들 이걸 내가 사람인 내가 어떻게 분석해. uct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있으니 그게 가공 처리가 빨리 된다는 거죠. 그러니 uct가 실패했다고 이름만 바꾼 스마트 시티도 똑같이 실패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름 바꾼 건 말 그대로 정책적인 신선함도 있고 투자할 때 신선함도 있지만 그 내용이 달라진 부분을 검토해야 된다는 거고요. 메타버스도 똑같아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가상 공간에서 제공해졌던 그 리얼리즘은 우리가 그렇게 리얼하다고 느끼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정도냐면 이 리얼함이 지금 해외에서는 후각 데이터를 모으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vr 껴봤자 시각만 그럴싸하지 냄새 안 나잖아. 그래서 냄새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촉감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요. 그러면 과거 사이버 가수 아담이 아니라 지금은 vr을 끼면 아담의 향기라든가 아담의 다른 채취가 느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죠. 시간이 없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체 데이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전에 3조씩 연봉 번다는 수학과 교수님 말고 일반 투자자들도 대체 데이터를 쓸 수 있는 루트 같은 게 있어요? 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대체 데이터를 제일 먼저 활용했던 것은 이렇게 고도로 증권회사나 금융회사들이 발달되기 전이에요. 우리 세계적인 부호들이 많은 그 전에 부자가 되기 전에 종사했던 직업군이 얼마 전에도 우리 진우 형님하고 그런 관련한 얘기해 주신 분 모시고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유통업이에요. 유통? 유통업은 이거를 취급하는 회사의 주식을 미리 샀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시카고역을 지키는 그냥 깃발드는 소년이었어요. 지나가세요 했던 소년인데 자꾸 시멘트 치는 절차만 지나가네? 그리고 시멘트가 옛날보단 수북히 쌓여서 지나가네. 저 회사? 돈 벌겠는데? 그걸 미리 산 거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모두 우리 모두 내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대체 데이터를 다 볼 수 있어요. 먼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요즘 주가 너무 떨어졌다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생각보다 정답은 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3프로TV 실시간 채팅창의 분위기를 보면 지금 요즘 많이 살려고 하시는구나. 많이 화가 나셨구나. 사실 20만 명씩 한꺼번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웅중파의 역습. 지금 소리는 나가는 거예요? 인터넷 장애가 조금 있었던 모양이네요. 지금은 됩니까? 이걸로 보면 되잖아. 이거 맞아요. 이거 켜놓은 건데 멈춰있는 모양인데요. 되는가 보네요. 되는 모양이네요.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고생하신 동안 저희도 같이 고생하느라고 방송 진도 하나도 못 나갔습니다. 하나도 빼먹으신 거 없으니까요. 없으니까 지금부터 들으시면 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이고 유익한 방송이지만 친구들 100명씩 뭐 올라오지 마십시오. 갑자기 20만 명이 들어오니까 끊기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대체데이터 마지막 내용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 지난 10년간 대체데이터 시장이 3배 증가했고요. 800여 개의 해지펀드사들이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매년 대체데이터를 사서 투자에 이용하는데 평균 2억여 달러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결국 투자자들이잖아요. 내 개인적인 내 주변의 데이터를 활용하든 아니면 대체데이터를 활용할 줄 아는 투자사에게 내 돈을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항상 3프로티비를 볼 때마다 이런 방송은 내가 23살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네요. 삶이 달라졌을 텐데 진짜 재밌네요. 대체 투자, 대체데이터 눈을 약간 뜬 것 같아요. 주의에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렇군요. 채팅창에서 2프로 MBTI 궁금하다. 어떤 분은 ISTJ가 뭡니까? ISTJ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저거로고 있다가 살펴보겠고요. 찾아보고 나서 반응하겠습니다. 저 가구 두 분이 한 1분만 계시면 화장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박정호 교수님이었습니다. 박정호 교수님 화장실 잠깐 다녀오시고 나면 글로벌 라이브가 시작되고 글로벌 라이브는 박 교수님이 진행을 하실 텐데 그냥 오시죠? 역대급이네요. 오세요. 어차피 제가 하다가 4레럴 위치만 바꾸면 내가 아니 그전에 글로벌 라이브 계속 진행하셨잖아요. 예전에 하시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온회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왜 바비 교수님이 되셨어요? 박 교수님은 왜 바비 교수님 바비 인형을 좋아하셔서 바비 인형을 좋아하셔서 아 박 교수님이? 좋아한다고 이제 모함을 한거죠. 축하랑 장문부장님이 아 바비 테슬라 오늘 장전에 떠오르던데 예 한 3% 정도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감마 스퀴즈니 이러더니 저의 표정을 보니까 당연히 테슬라 없죠?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슬라 없는 이의 표정은 두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테슬라가 700불대였을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라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테슬라를 사야된다 그때도 아 렌즈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었는데 세상이 이렇게 또 바뀌었군요. 계속 그러지 않을까요? 내년에도 그 얘기하고 내년에도 그 얘기하고 내년에도 그 얘기하고 진짜 속상하네 그래 둘러보면 그렇다면 뭐 제가 뭐 특정 종목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세상에 비싼 건 천재에요.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안 기자 출연료로 내가 보기엔 좀 비싼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얘기해 주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제는 뭐예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테슬라 얘기해서 오늘은 그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랑 미국에서 드디어 이제 3.5조 달러에서 1.75달러 줄어들었지만 네. 드디어 이제 친환경 정책이 들어간 예산이 들어간 인프라법안이 통과가 이번 주부터 좀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좀 중점적으로 통과될 것 같습니까? 그 예산안은? 많이 줄었죠? 네. 뭐 통과시키려고 줄인 거고요. 뭐 다들 아시는 반대하는 조 맨친우와 커스틴 시네마 의원 때문에 줄어든 거고 물론 공화당은 반대를 하는데 50% 부통령으로 통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한다고 합니다. 아예 재미없을 것 같다. 재미없으면 바로 테슬라. 여러분 백브리핑은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박정호 교수님 급하셨던 모양인데 요소수를 잘 버리고 오셨습니다. 이 아까운 요소수를 요로수지, 요로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오후 5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돌입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경기를 주도하는 것입니다. 기술 독립을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일상과 이제 현실이 된 우주까지 미래 산업을 주도해 가는 경기도의 결정적 한 수 앞으로도 미래도 경기도 경기도 미래기술학교에서 디지털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새벽 6시 반 새벽 6시 반 아침 방송을 위해 새벽부터 시작되는 긴 하루 스튜디오를 향하는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상쾌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늘 아침 페이지 2 김동환입니다. 오늘도 출발해 볼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신선하고 다채로운 맛과 향 오늘도 저는 운조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커피를 검색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마 우리나라의 대체 데이터를 활용한 첫 번째 전문 투자자가 있다면 이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장희성 손님 매니저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진짜 명분허전이었습니다. 이게 소팔 정어도 있고 여러 정어도 있지만 오늘 제가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교수님 똑똑한 거는 세상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또 말씀 재미있게 하시는 거 다 알죠? 데이터까지 많아. 이거 뭡니까? 이거 인간 빅테크죠? 아유, 왜 이러세요? 그래서 빅정어, 빅테크 정어 아니면 또 제가 말을 좀 더듬으면 비비빅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은 여러분들은 화면에서만 저희를 보시니까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는 평생을 우기투합한 어떤 깐보들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 드리고자 앞으로 계속 뭘 같이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저희가 걸어가는 길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 바로 들어가시죠. 오늘 이슈는 뭔가요?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요. 또 중국 시간을 조금 건너뛰게요. 뒤에 얘기가 많아서. 또 마침 또 저희 이인구 소장님 나오시더라고요. 일단 주말 새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 바로 이어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6이 시작을 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또 기후변화 그리고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오늘은 먼저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또 중국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20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 가지 세션이 있었는데 또 시간 관계상 1번 3번 세션은 좀 건너뛰고 두 번째 세션 또 기후변화랑 환경 관련 세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050년에 탄소중립으로 가자 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아젠다를 만들어 오고 있었고 그게 이제 이번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명문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G20에서는 그게 합의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게 성명서가 나오잖아요. 애매하게 금세계 중반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금세계 중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50년 언저리 모호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이러냐면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명확하게 자기들이 탄소중립 시점으로 잡고 있는 목표 년도가 206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50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럴만하죠. 중국은 줄이기가 어렵고 2030년이 돼야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나라니 그리고 러시아는 그걸로 장사를 하는 나라니 어려운 거고요. 더 심한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아예 목표 시한이 없습니다. 목표 시한을 아예 안 줬어요? 네. 아니 자기들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식이냐면 탄소 감축? 탄소중립? 우린 못한다. 아예 그렇게 배째라? 네. 배째랍니다. 아예. 그래서 이 세 나라 때문에 일단 합의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세계 중반이라고 했었고요. 또 석탄발전 관련돼서도 단계적인 폐지를 가능한 빨리 라는 문구로 또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장난도 아니면 이게 뭐예요? 금세계 중반까지 가능한 빨리 석탄발전도 선진국들은 30년대 말로 시한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당연히 계도국이 반대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연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긴 있죠. 우리나라가 산중에서 2050년에 전면 폐기를 못을 박았죠. 못을 박았고 그거를 또 대통령께서 그거를 연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간적이죠. 또 보면 선진국은 30년대 말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화석연료보조금 관련해서도요. 당초에 보도 이제 주말 보도를 보면 한 25년 폐지 합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중기적인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후퇴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숙제를 다 이 COP26으로 넘겼습니다. 일단 넘겼는데 그래서 조금 오늘 우리나라에 관련된 업종 수소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이 있나 봤더니 또 미국의 또 관련주들은 오늘 시간외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이 세 나라뿐이 아니죠. 여러 개도국들이 일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명분이야 다 아시겠죠. 니들은 시컷 발전해놓고 이들을 어떻게 탄소중립틀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일단은 채찍과 당근이 있을 텐데 채찍은 페널티죠. 뭐 산소국경세나 이런 걸로 할지 아니면 당근 조금 차등 적용을 해준다든지 예외조항을 주면서 끌어들인 이 방법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러면서 일단은 바로 이어지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에서 개막을 했는데요. 선생님 안경 잠깐만 이렇게 앞으로 좀 하시면 글래스고 글래스고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잡혔어. 글래스고 한번 하게끔 아마 모르실 거야. 물은 저를 한번 잡았어요. 글래스고 감사합니다. 확인사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여기서 31일에 개막을 했고 아마 이제 오늘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1, 2일에는 특별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당사국 197개국 중에 130여개국 정상이 참여를 하고요. 당연히 우리 대통령도 참여를 하시는데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환경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12일까지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데요. 총회에서 총 세부적으로 한 90여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대요. 탄소 감축 감축 관련 적응 관련 금융 관련 재원 기술 이전 이런 얘기하는데 최대 관건은 이번 행위에서는 뭘 봐야 되느냐 최대 관건은 국제 탄소시장 시스템에 대한 합의 도출이 되느냐 지금 어쨌든 유럽 따로 중국 따로 우리나라도 있죠 따로 미국은 이렇게 주에서 하는 거 따로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시스템화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나오느냐인데요. 이게 이제 뭐 탄소 국경세라든지 아니면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거나 통합하거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 17개 이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16개는 이미 합의가 됐고요. 네. 나머지 안 된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는데 그럼 이 17개 이행 규칙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파리 교육협약 잠깐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파리 교육협약이 2015년에 있었죠. 네. 이게 파리에서 열렸던 21번째 당사국 총회에요. 그래서 cop21인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역사적인 거냐면 네. 그전에는 97년에 교토에서 있었거든요. cop3라고 3번. 그래서 교토의정서가 있었죠. 이게 2020년으로 이게 2020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네. 이 이후에 기후체제를 세팅한 게 파리 기후협약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다르게 2도씨 지금은 1.5도로 낮췄지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일단 설정을 했고요. 네. 그 당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 위주로 갔었는데 이게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를 하자라는 걸로 바뀐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일단 하자라고는 목표는 잡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16년 17년에 여러 세부 논의를 거쳐서 2018년에 폴란드에서 24번째 총회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는 파리협정 이행 규칙의 17개를 확정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6개가 확정이 됐고요. 네. 그중에 한계가 안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탄소 시장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게 이제 제 6조거든요. 이게 지금 빠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 17개가 뭐가 있느냐 보면 4조는 NDC에 관련된 거예요. NDC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이 되면 40%를 감축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들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행 규칙에 있기 때문입니다. 5조는 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9조는 기후 금융 그리고 10조는 기술 개발과 이전 12조는 뭐 관련 교육 13조는 투명성 14조는 잘 하고 있는지 이행 점검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9년에 COP25가 열렸죠. 원래는 칠레에서 열려야 되는데 반정부 시위 때문에 칠레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열렸거든요. 마드리드에서 여기서 당연히 중점적인 논의 사항이 그 6조였겠죠. 글로벌 탄소 시장에 대한 합의 역시 또 불발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 꼭 하자. 이렇게 지금 회의에 모인 건데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 게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오래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하고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8년 19년 회의가 순조롭지 못했던 이유는 미국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규협약에 탈퇴를 하죠. 그런 상황에서 온전한 합의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미국이 적극적이고 유럽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미온적이었어요. 우리 포함해서 되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합의가 잘 안 나왔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조금은 더 다른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또 합의가 불발될 수도 있어요. 너무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혹여 미뤄지더라도 결국 가야할 길은 맞구나. 이 6조가 언젠간 해결이 되면서 글로벌하게 탄소 그 탄소시장이 좀 연계가 되거나 통합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당사국 총회를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거기서 뭐 하냐. 뭐 그냥 정상들끼리 얘기하고 이렇게 끝나느냐 가 아니라 그 부분이 합의가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 너무 앞부분에 황당한 단어들 금세기 중반부터 해서 결국 이렇게 돈 앞에서는 장사가 없군요. 맞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또 다른 소식은요. 그러면서 또 연결해서 봐야 될 게 미국이 인프라 법원이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물적 인프라 1.2조 달러도 그렇고 3.5조 달러를 추진하던 것도 당내 이제 조 맨친 의원과 커스틴 시네마 의원 때문에 부딪혀서 안 되고 있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또 통과되는 분위기죠. 1.75 달러로 줄여서 절반으로 딱 잘라서 줄이면서 된 건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친환경 예산이 집행되는 친환경 정책이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COP26과 연계해서 이쪽 업종에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두 의원 때문에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또 너무 줄이다 보니까 진보파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통과는 될 것 같아요. 진보파들도 그래도 통과를 안 시키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 주중의 지금 목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그리고 대통령과 민주당의 목표는 주중 통과인데 왜 그러냐면 내일 우리는 이제 수요일 새벽이 될 텐데 미국에서는 주지사 선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뉴저즈랑 버지니아거든요. 근데 뉴저즈는 뭐 어차피 좀 민주당이 이긴 것 같은데 버지니아도 민주당 텃밭인데 지금 팍빙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버지니아가 워싱턴 대시 바로 옆에 있는 데잖아요. 보면은 어 이게 최근 주지사 선거 다섯 번 중에 네 번 민주당이 이겼고 최근 네 번의 대선을 내리 민주당이 이겼대요. 근데 예전에는 또 공화당이 좀 이기던 데였거든요. 보면 열 번으로 늘리면 주지사는 일곱 번 이겼고 대선은 네 번 이겼고 여섯 번 졌기 때문에 네. 최근에 민주당 텃밭으로 넘어온는데 여기를 주지사를 뺏기면 네. 뭐 진짜 굉장히 좀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위태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걸 통과시키는 것을 하원에서만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어하는 게 있는데 하원이 통과되고 나면 상원에서는 당연히 공화당은 반대를 할 거고 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100명 중 50명 플러스 부통령으로 통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 친환경과 휴먼 인프라 법안 1.75달러가 통과가 되는 건데요. 자 근데 3.5조에서 절반이나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뭐가 줄어들었는지 네. 궁금했거든요. 국내 언론은 아무리 뒤져도 없어서 제가 워싱턴포스트 기사를 참조를 했습니다. 어떤 게 줄어들었나 봤더니 유급가족휴가 수당의 예산이 있었어요. 2250억 달러. 이게 아예 없어졌고요.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비 지원하는 게 1090억 달러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크게 감소한 항목을 보면 자녀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거나 중산층 감세를 해주는 게 454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네. 홈케어라고 해서 이제 방문 진찰이나 관리, 환자 관리 해주는 예산을 4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 교육도 193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줄였는데 선방한 예산이 있어요. 일단 육아랑 유치원 예산을 425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로 지켜냈고요. 친환경 및 에너지 기후 투자 예산을 거의 다 지켰다고도 하는데 워싱턴포스트 기준으로는 6780억 달러에서 5550억 달러로 나름 선방을 했다. 이러면서 가장 큰 예산이 친환경 예산이 됐어요. 1.75달러에서. 그런데 그러면 줄어든 게 뭐냐. 당초보다 선방은 했지만 이게 조 맨친 의원이 반대한 법안 때문입니다. 이 CEPP라고 하는데요. 클린 에너지 퍼포먼스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삭감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친환경 발전을 하는 데는 보조금을 주고 친환경 발전을 하면 좀 비쌀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화석연료 발전하는 데는 페널티를 물리는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조 맨친 의원이 격렬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속한 지역구인 웨스트 버지니아가 미국의 최대 석탄 생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고 이거 빼주니까 합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자기 지자체 지키려는 어쩔 수 없죠. 그러면 다음에 낙선이 되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그 대신 친환경 발전에 들어가는 거에 보조금을 주진 않지만 친환경 발전을 설치하고 구축하는 데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건 다른 거니까 그렇네요.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책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전기차 보조금이 상향되는데 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사실 전기차가 좀 늦잖아요. 드디어 미국도 전기차 시대가 간다고 볼 수 있는데 원래 지금 미국은 연방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7500달러를 주고 있어요. 거기다 주 정부별로 좀 별도로 주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최대 12500달러로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 초에 발표했을 때는 5000달러를 올려주잖아요. 어떻게 올려주냐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2500달러 노조가 있는 데서 생산하면 2500달러였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10월에 미국 생산 배터리를 하면 500달러 노조 생산일 경우에 4500달러 노조를 상당히 우대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주이엔 포드 스텔라시스를 그냥 몰아주게 하는 거고요. 밀어주는 거고 외국계 업체 그리고 테슬라에겐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지만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거의 연방 보조금을 아예 못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누적 20만대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연간이 아니고 이 법안이 생긴 게 아니라 17년, 18년 이정도 됐을 텐데 여때부터 누적으로 20만대가 지나면 못 받아요. 테슬라는 당연히 지났고 GM도 지났거든요. 이 두 업체는 못 받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폐지시켜줍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법안이 그러면 테슬라는 8,0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못 받다가 8,000달러를 받는 겁니다. 연방 보조금을 주정부는 따로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테슬라차는 보조금 없이 사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일에서 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링크될 수 있는 소식이긴 하네요. 네. 전기차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좀 늘어나긴 했지만 올 상반기 기준으로요. 전기차의 침투율을 보면 유럽이 16.3%였고 중국이 11.6%였거든요. 뭐 하반기 좀 더 늘어났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3.3%였어요. 이거는 이거를 확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보조금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우리나라 2차전지 업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테슬라 당연히 사실 이게 아니어도 원래 좋은 거고 GM이나 포더들도 좋아질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환경적인 소식은 쭉쭉 달려가는 것 같은데 정부의 예산과 세상의 투자금은 친환경으로 향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나 봐요. 네. 이건 뭐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들은 건데 아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일단 정부 예산은 뭐 당사국 총회도 그렇고 미국의 법안을 봐도 그렇고 이 예산이 친환경 쪽으로 이제 많이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세상에 투자금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 건데 CNBC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31일 보도 중에 기후기술기업들이 모은 투자금이 올해 벌써 32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작년에 총 금액을 이미 돌파한 거고 5년 전보다 4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이제 기술 스타트업들의 이렇게 투자 유치를 많이 받는 거죠. 최근에 보면 메타버스 달면 투자 유치 받고 이러듯이 친환경 달면 투자 유치가 쉬운 겁니다. 보면 레리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기후기술 분야에서만 10억 달러 한 1조 정도 되는 규모의 스타트업이 1000개 정도 나올 것 같다. 1000개? 앞으로 그러면서 또 유럽연합의 최대 교육연기금인 네덜란드 ABP라는 데가 있나봐요. 여기서는 로얄 더치실 등에 투자했던 15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전부 매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신규로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ESG의 선두에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공적 자금 어마어마하죠.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또 보면 기업도 보면 아마존이요. 작년 6월에 기후 서약펀드 약속 기후 서약펀드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한 20억 달러 금융이었는데 벌써 한 13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이미 10월 27일 기사에도 3개 회사에 투자한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리비안이죠. 리비안이 최근 공시보고서에 보니까 이미 리비안 지분 20%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친환경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요? 아 20억 달러를 아마존 자금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억 달러를 13개 기업에게 다 쓴 거 아니에요? 뭐 정확하게 브레이크다운은 안 돼있지만 거의 다 썼을 겁니다. 근데 그중에 사실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리비안이고요. 아마 13억 달러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1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 리비안이 보면 IPO 지금 예상가치가 800억 달러거든요. 아니 물론 아마존도 투자해서 대박났지만 아니 이렇게 친환경 한다고 야 요즘은 진짜 대단해요. 친환경 한다면 아마존도 돈을 대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도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 3%도 친환경 뭐 할 거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친환경 관련된 스타트업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아마존에 투자를 받고 싶습니다. 아마존 관계자분 아마존뿐만이 아니고요. 빌게이츠도 빌게이츠도 돈을 이쪽으로 지금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이게 올 8월 기사인데 미국 친환경 기술 기발에 자기 돈 자기 돈 1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개인 돈 15억 왜냐하면 이게 조건이 이거 있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게 통과될 것 같다고 그러면 민관 합작 조달 사업이라는 게 생기는데 여기에 자기 돈을 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돈 15억 달러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최대 150억 달러를 유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9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영국에서 보리슨 총리랑 또 g20 전에 이런 서밋을 한 거죠. 경제 서밋을 한 건데 영국 친환경 기술 개발에 2억 파운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총 4억 파운드를 하는데 영국 정부랑 반반 시간에 자기 돈을 태운 거고요. 그밖에 적은 규모의 투자 뉴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빌게이츠가 아마 21년 만인가 처음 세 번째 낸 책이 기후 재앙에서 패하는 법인가 이런 책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기업과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돈 냄새를 맡은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마구 집행하고 있는 이 분야가 친환경 기후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 물론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탄소라고 하는 거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탄소라고 하는 거는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하기 때문에 회식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식에서 우리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탄소입니다. 왜요? 소고기 태우면 선배들한테 등짝 스매시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탄소. 네 그렇죠. 네. 안 좋은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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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이 있을지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여러분께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게 했는데 좀 많이 건너뛰고 제일 중요한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 위주로 하고 혹시나 이제 시간이 나오면 끝부분에 아주 간략하게 또 다른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실 중국은 너무나 정부 정책의 영향이 좀 크고 정책적으로 올해 주식시장을 약간 지지해 주지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국 증시를 대처하고 투자할 때 좀 정부 정책의 영향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큰 변화의 흐름 이런 것들을 포착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봤어요. 그중에서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2월에 나왔을 때 중국의 스타펀드 매니저인 장쿠 매니저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칭다 펀드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화 장세에 대해서 자기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중국 기관의 장세가 이제 초입인 것 같아요. 제가 2005년 입사인데 2000년 초중반에 한국의 국무펀드 시장이 열풍이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테지만 그때 당시 재미있었던 게 제가 2005년, 2006년, 2007년이 굉장히 호황이었고 제가 입사했을 때 다니던 회사는 6개월에 한 번씩 인센티브를 주는데 꼭 인센티브를 준 다음 날 펀드 캠페인을 해요. 그러니까 돈 주고 펀드 가입 많이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지인들도 많이 소개하고 그래서 펀드 열풍이 불었던 기억이 나고요. 중국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왜 중국이 왜 그런 상황이고 이게 정말 오랫동안 장기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앞부분은 좀 지나가고 뒷부분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도 전통적으로 부동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체 가계 자산의 거의 70% 가까이가 부동산이고 현금 포함해서 이제 비이동 자산 보면 현금 포함해서 한 14%밖에 되지 않아요. 금융 자산이. 그런데 선진국 보니까 선진국이 될수록 GDP 대비 공업펀드 자산 운용 규모가 커지더라. 중국도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섣부르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죠. 하지만 다른 정황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부동산에 많이 투자했던 우리나라 80년대 중국 90년대 후간부터 2010년 초반까지 부동산은 불필신화였고 부동산의 수익률도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2015년에 상해로 왔는데 2015년 여름에 상해로 와서 저희 단지에 매주 부동산 중개업체들에서 전단지를 뿌려서 가격을 보는데 가격이 매주 매주 올랐어요.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살던 단지가 제곱미터당 한 8만이한 정도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런데 이게 1년이 지나니까 제곱미터당 14만이한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통계를 보니까 2015년부터 한 2년 사이에 딱 부동산까지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3배 정도 3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원금이 100만 원 있고 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서 400만 원짜리 집을 샀는데 이게 2년 만에 800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자기 원금 100만 원에 수익이 700만 원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주식 웬만한 주식보다 비교할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부의 축적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후로는 부동산이 잘 상승하지 않아요. 사실 너무 비싸기도 합니다. 웬만한 상해 지역 부동산 값은 서울과 거의 비슷하거나 서울보다 더 비싼 지역도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조금 투자 수익률이 예전 같지 않을 거다라는 인식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리차일 상품이라고 한국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은행에서 파는 웰스 매니지 프로덕트 그 수익률도 예전에는 10% 가까이 갔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우량한 것들은 한 3% 이하로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투자하기 좀 애매하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많이 투자했던 이재 상품도 투자하기가 만족스럽지 못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서 자본시장을 굉장히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업판 제도도 개선하고 과창판도 개선하고 북경 거래소도 개선하고 한국에서는 IPO하면 따상을 최고로 싣잖아요. 공모가에 따블로 상장해서 30% 상한가. 그런데 중국이 작년에 과창판에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그냥 상장 당일 날 10배 1000%의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수익률 차원에서 자본시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높다 이거죠. 그리고 기타 연금시장에서 성숙한다든지 또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펀드 수익률도 보니까 마켓 대비 굉장히 좋아서 스스로 주식 투자를 하기 어려워하는 개인들은 펀드에 가입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아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펀드 시장 규모를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빨리 증가한다는 거죠. 2019년 미중 무역전쟁이 끝나는 무렵이 한 13조 위안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한 24조 위안까지 갔고요. 원활원 4,300조 원입니다. 연말까지 하면 한 2년 반 만에 거의 3년 정도 사이에 2배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그런 성장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모펀드 시장이 커지면 그럼 우리가 자산운용사 주식을 사면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자산운용사가 상장한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벤처캐피탈 회사는 상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운용사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운용사는 상장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서 우리가 이렇게 중국이 장기적으로 가계 자산이 금융 자산으로 옮겨가고 주식 및 이런 공모펀드 시장이 활황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다시 슬라이드를 공유할게요. 이게 그래서 중국 주요 자산운용사를 1위부터 10위까지 다 순서를 정해봤어요. 사이즈별로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를 증권회사나 핀테크 업체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좀 구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구조가 다르면서 어떤 투자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큰 이팡가 기금이나 광발 기준을 봤더니 광발 기금의 최대 주지는 광발 증권이고요. 또 가장 큰 이팡가 기금의 주요 주지는 광발 증권입니다. 그래서 광발 증권은 사실 이 두 개 가장 큰 1, 2위 자산운용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올해 상반기 순이익의 한 19% 정도의 지분법 이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운용사를 자유사를 갖고 있는 것의 장점이 뭐냐면 증권사는 기본적으로 시클리컬이 커요. 그래서 증권사는 실적이 좋을 때는 확 줄어졌다가 안 좋을 때는 브로컬의 수준이 떨어지고 변동성이 큰데 운용사는 운용하는 애셋 베이스로 수수료를 받아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펀드론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수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무료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우량한 운용사를 들고 있는 증권사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게 요즘에 부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와 EPS, 1년치 EPS 후행적으로 보면 사실 주가는 횡부하고 있을 때도 광발증권은 꾸준히 이익이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광발증권이라는 회사의 밑을 뜯어봤더니 굉장히 우량한 1, 2위 운용사를 갖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운용사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반영된다면 주가가 더 올라야 돼.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것은 동방제보라는 주식이고 이 주식은 사실 중국에 있는 기관 매니저라든지 한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도 사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동방제보는 약간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처럼 키움증권? 이런 것과 좀 비슷해요. 온라인 기반으로 확장을 한 비즈니스인데 다세히 뜯어보면 또 성장 스토리는 다릅니다. 계속 이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동방제보라는 회사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아주 순수한 금융정보제공 사이트 금융정보제공 포털 사이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굿바라는 사이트를 개설하는데 우리로 치면 팍스넥같이 종목정보가 모여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보는 그런 사이트인데 이게 또 대박이 나요. 그래서 온라인 상에서 동방제보나 굿바를 이용하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확보 그리고 구독자를 확보하고 그 후에는 티켄티엔망이라는 펀드 정보를 제공하는 망을 운영을 하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2012년에 제3자 펀드 판매 허가점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제보는 온라인 기반으로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기반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고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파이낸셜 이커머스라는 이 부분이 급격히 성장합니다. 저는 외국인이라서 안되더라고요.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 직원을 시켜가지고 직원을 하는 걸 봤더니 정말 단순히 몇 번 클릭하면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고 최소 단위가 12안 한 1800원 정도 가장 작은 금액은 1800원 정도 펀드를 하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쉽게 펀드를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이 온라인 통해서 특히 이 동방제부망을 통해서 펀드를 매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무펀드 시장이 커질 때 동방제부 굉장히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겠고 동방제부는 그 후로는 사실 라이센스를 계속해서 취득하면서 비즈니스 확장해 나갑니다. 증권사 라이센스를 확장해서는 온라인 트레이딩, 온라인 브로커리지, 신용대출, 대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이익이 늘어가고요. 2018년에는 공급폰대 라이센스도 얻었고 2019년에는 보험 거래 라이센스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널스, 이커머스, 인컴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펀드도 자기가 망해서 팔고 싶어 하고 보험도 팔고 싶어 하고 소액대출도 팔고 싶어 하고 이렇게 온라인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고속 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광발증권이나 동방제부가 중국 내에서는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표기업이라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내에서 개인자산의 금융자산 증가 추세 그리고 그 중심에 주식과 펀드 열풍이 사리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는 굉장히 역사적 요인도를 굉장히 오래가는 추세라는 거죠. 이게 정부의 정책적인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혹은 어느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그래서 여기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또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아주 간략하게만 언급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한국 언론에서 보면 홍다 사태 때문에 다른 부동산도 디폴트가 전의되고 중국 경제 시스템 리스크가 확산된다. 이런 우려감이 아주 높은 뉴스들 요즘 나오는데 좀 생각을 바꿔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홍다도 망하고 그것과 비슷한 사이즈의 부동산 기업들이 망한다면 그럼 그 시장을 누가 다 가져갈 것인가. 망하지 않고 건전한 재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비즈니스 했던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히스토리컬하게 최저허까지 내려가 있는 요즘에 부동산 기업들 보면 재무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PER 2배, 3배, 4배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리고 식갈배당률도 높은 건 10%, 낮은 것도 거의 6% 이상씩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끝나고 망하지만 않고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 수준까지만 가더라도 2, 3배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룸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타 다른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시장에 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오면서 많은 기업들이 많이 싸졌어요. 사실. 우리가 한때 가장 많이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졌고요. 그런 업체들, 많이 싸진 업체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친환경 신에너지주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전력 대란이 났을 때 중국 정부에서 바로 조치한 게 뭐냐면 우리는 더욱더 친환경 정책을 몰고 나가겠다. 이런 전력 대란이 나지 않도록 더 친환경은 더 투자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시스피 정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는 더 강한 확신이 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흔들림 이런 눌림목에서 오히려 그전에 종목을 담지 못했던 분들은 조금 더 포지션을 구축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은 준비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분한테 넘기고 또 다른 흥미로운 얘기는 다음 번 만났을 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드디어 많이 기다리셨죠? 3부 우리 장호석 본부장님하고 잠깐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어떻게 먹을까? 아침엔 토마토 주스 점심엔 토마토 볶음밥 저녁엔 토마토 샐러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토마토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마토가 있으니까 건강 걱정 없어요 매일매일 챙기는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토마토 하세요 K토마토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 장호석 본부장님 나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송구합니다. 볼륨습니다. 저는 상관없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너무 당황하셔서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기계라는 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많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래도 제가 봤더니 많은 분들이 뭐라 하기보다는 격려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기다려주시고 하셔서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지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공지사항을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이번 주 일요일이 끝나면 썸머타임이 끝납니다. 끝나면 이제부터는 밤 10시 반이 아니고 밤 11시 반에 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피곤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결정 못했습니다만 조만간 글로벌 라이브 3% 어떻게 진행할지는 향후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교수님과 함께 많은 진행자분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도 아마 좀 체력을 조금 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시 반에 시작하면 조금 더 피곤하시거든요. 한번 열심히 좀 시간을 잘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회식하시면 거의 못 봅니다. 장을. 그렇죠. 맞아요. 11시 반에 굉장히 는지 시간이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제 미리미리 예약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좀 많이 시간을 잃었으니까 간단하게 볼 건데요. 한번 저희 준비된 자료를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일단요. 이렇게 보시면 지난주에 한번 어떤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미리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번 MS 좋았습니다. 7.26% 올랐죠. 실적이 잘 나왔고 시장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2번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12.5%의 강한 상승을 보이는데 왜 올라갔냐면 많은 기업들이 만약에 AI 쪽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 AI에 대한 매출은 엔비디아가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와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 구글도 역시 실적에 대한 호조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넘어가고요. 4번 테슬라인데요. 무려 한 주 동안에 22%가 넘어가는 상승으로 보여주면서 대단한 상승으로 보였다. 대단한 상승으로 보였고요. 시장을 이끌었다. 그렇네요. 테슬라가 이끌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요즘에 다닐 때마다 저한테 많이 물어봅니다. 테슬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물어보시는데요. 테슬라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면 보유하는 게 맞는데 보유하려고 하면 테슬라의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우리 교수님처럼 1억씩 질러버리시면 그거 감당이 안 돼요. 우리 교수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멘탈이 흔들립니다. 네. 맞아요. 조금씩 만약에 내가 이득을 많이 봤다고 그러면 조금 한 20%면 10% 줄이고 조금씩 그렇게 해야지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줄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테슬라의 힘이 힘이 벌써 상당히 시장이 강한데 어쨌든 테슬라의 강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번이 아마존이고 6번이 애플인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 주간으로 주간 흐름을 보게 된다면 아마존이 1%가 넘게 올라왔고요. 애플이 0.75%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악재 때문에 주가는 빠졌지만 미리 많이 올라온 것 때문에 일단은 주관적으로 보게 되면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이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카드사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겁니다. 카드사가 결제할 때 페이팔, 스퀘어 등 같은 기업들에 뭔가 결제하고 나서요. 어떤 그 인센티브를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협상이 있었다고 보다 보니까 지금 법무부가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직까지 밝히지 않았고요. 조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 1번부터 7번까지 사건이 있었는데 보시게 되면 5번, 6번 아마존, 애플 그 다음에 카드사 외에는 대부분 다 그럭저럭한 시장 흐름을 보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건데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이 이름이 메타 플랫폼입니다. 메타 플랫폼 그냥 메타가 아니고 끝에 메타 플랫폼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바뀐 것도 있고 바뀌지 않은 사이트가 있는데 바뀐 게 이게 정확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애플을 치시고 나서 심볼이 안 나오니까 당황하시고 계시는데 메타 플랫폼이 페이스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아직까지 안 바뀐 데가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시간에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타 플랫폼으로 페이스북이 이제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늦은 사이트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마도 메타 플랫폼이 바뀔 거니까 혹시 관련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이거 테슬라인데요. 이게 봉 봉 길이가 말입니다. 봉 길이가 이게 10월 월봉이거든요. 봉 길이가 엄청 큰 봉이 나왔어요. 한 달 동안에 44%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큰 봉이 나와주면서 시장에 정말 큰 견인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 정도 봉 길이가 나온 건 저는 처음 봅니다만 굉장히 큰 봉이 나왔고 여전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가 보시게 되면 약간 이렇게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요. 큰 봉이 나오고 잠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큰 봉이 나오고 잠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지금은 큰 봉이 나온 다음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테크니칼 부분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알고 펀드멘탈과 관계없이 약간 흐름이 동조 약간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흐름을 반복한다고 그러면 조금 빠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약간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물론 다시 한번 올라갈 힘이 크다 보니까 파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비중을 줄여가면서 투자 금액을 줄이시면 오늘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골킹해보시고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오늘도 시간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겠고요. 제가 보기에 적어도 1200달러 언제리까지 갔다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정말 대단합니다. 1200이요. 그런데 보니까 테슬라로 돈 버신 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요. 보통 억단입니다. 억단이 조금만 돈이신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벌어서 지금 주식을 팔까 고민하시는데 그런 거에 많은 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는 테슬라 보면서 여러분 테슬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내가 1억을 넣었으면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거는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한 얘기로 아주 저점에서 끝까지 가져간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럼요. 제가 다 압니다.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전히 13조 원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다수 분들이 주식을 팔고 한번 정리하고 다시 들어온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처럼 저점에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제부터 이제부터 3개월 동안은 시장이 굉장히 강한 시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큰 봉이 나오는데 이게 11월부터 12월 1월까지의 모습인데요. 제일 큰 봉입니다. 1949년부터 주식인데요. s&p500이 4.3%로 가장 크게 올라가는 시점이 왔다. 그다음에 다우도 역시 4.3%로 가장 크게 올라가는 흐름이 왔다. 그다음에 또 나스닥도 역시 1971년부터 가장 크게 올라가는 때가 왔다. 6.3% 그러니까 11월부터 1월까지는 정말 그냥 통계적으로 가장 강하게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물론 통계가 틀리지만 틀리지만 한 반은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보시면 좋은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타랠리 연말랠리 1호 효과라는 게 나온 이유가 이런 통계 때문에 나온 게 아닌가 싶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4.3% 6.3%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 EQL이 있습니다. EQL ETF가 있고 스파이가 있는데 아침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림이 안 나가는 바람에 EQL은 뭐냐면요. S&P 500에 있는 종목들을 500분의 1씩 각각의 균등에 균등하게 들어간 ETF. 그러니까 굉장히 애플 상관없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500분으로 일단 표기가 된 ETF고요. 스파이는 시가촌인 가중 방식으로 해서 뭔가 시촌인 큰 기업에 가중을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애플이 6%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각각 특성의 다른 ETF인데 거의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EQL이 25% 스파이가 24%가 똑같은 모습인데 원래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시가촌이 큰 거에 가중을 더 주게 되면 그들이 시작 이끌어가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EQL이 약간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한국말을 풀어드리면 비주류 주식의 약진 반란 약진하면 뭔가 느낌이 좀 약하고 반란 반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도 애플하고 아마존이 빠지는데 장은 올랐거든요. 그만큼 타론정목들이 열심히 달리는 바람에 웬만한 하락을 메꿔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스파이가 아니고 균등하게 들어가는 ETF를 투자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EQL ETF를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한번 5년 동안 그림 같이 볼게요. 이렇습니다. 5년 동안에 EQL이 85% 스파이가 120%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 원래 이게 맞겠죠. 그런데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올해는 달라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총의 자그마한 기업들이 굉장히 열심히 달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제가 이 그림을 왜 보여드리냐 만약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애플과 아마존이 재미가 없다. 혹은 만약에 빅테크가 조정받는다 해도 올해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 여타 다른 기업들이 열심히 달리면서 시장을 메꿀 거기 때문에 웬만한 하락이 잘 버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갖고 온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면 간혹 가다가 균등하게 투자하는 걸 괜히 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때 EQL이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아요. 올해 어떤 업종이 1등이 있냐면 에너지 금융 부동산이거든요. 에너지 금융 부동산은 우리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업종들입니다. 그런 게 맨 앞에 와 있다 보니까 솔직히 그런 것도 힘을 내면서 시장을 이끌어오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00개 기업들이 다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의 은행이 있다 그러면 잘 안 빠질 것 같다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 끝난 다음 애플의 투자적인 변함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 군데도 빠진 것이 목표 주가를 그냥 동결하거나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실적이 약간 부진했죠? 부진했지만 목표 주가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JP 버거치에서는 180을 제시하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펜하이블은 5달러 올렸고요. 그다음에 박클레에 3달러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부분 다 올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여러분들 실적이 좀 못 나왔지만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공급만 있을 때 아이폰을 못 쓴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딴 거 사시는 게 아니고 다음 분이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현대하기 때문에 시간에는 큰 상관이 없다고 보시는 게 월과의 의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목표 주가 내린 아이비는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아마존은 너무 많았고 제가 빼고 간략하게 기사로만 갖고 왔습니다. 총 15개 아이비가 의견을 조정했는데요. 다 하향으로 조정했고 한 군데만 올렸습니다. JP목어 체이스만 4,100에서 3,350 올렸고요. 나머지는 다 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큰 폭은 아니었습니다. 평균 100달 이상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쨌거나 아마존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애플보다 제가 보기에는 한 2, 3일 정도 조정을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수님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서 진짜 우등생은 우리가 보통 시험 당일날 공부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공부해요. 성적을 끌어올리는 거다. 보통 이런 기업들이 실적 때 올라오는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올라오는 종목들이니까 좀 길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편안할 것 같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벤크어메리카 제가 이거를 가져오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왜요? 아니 베어드가 갑자기 아니 그 수많은 은행 중에서 하필요. 벤크어메리카를 투자해 하염수증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야 큰일 났다. 이거 오늘까지 얘기했는데 욕먹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어드는 이미 목표 주가를 42달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42달러를 제시했어요. 이 아이비는. 다만 의견만 중립해서 시장 수준 하위로 내린 건데요. 시장 수준이 하위면 약간 매도원에 가까운 그런 의견이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주가보다 12% 떨어져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건데 이미 솔직히 여기 은행주들은요. 대부분 의견들이 되게 분분합니다. 매수 11개 중립세계 매도한 건 있으면서 얼추 중립도 있고 매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의견이 아니다 보니까 놀라지 마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는 게 매도의 이의였습니다. 시적이 나빠졌다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 이쯤에서 한번 잘라주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나오는 의견이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일단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건데 저는 팔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금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한 1년 동안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제가 오늘 질문 드립니다. 왜 올라갈까요 장본부장님의 픽이니까 아니 우리 교수님도 농담이 요즘 저도 많이 배웠죠. 그렇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왜 올라갔는지 왜 올라갔을까요 희한하잖아요 배워드가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올라갑니다 주가는 금리 그런 건가 기본적인 금리요 금리 흐름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10년을 국제수는 약간 올라갑니다. 거의 변화 없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골드막사스가 똑같은 날 같이 콤베시션 바이 리스트에 이거 올렸어요. 이미 2015년 버터 리스트에 추가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한 겁니다. 그냥 재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콤베시션 바이 리스트에 올린 거 알지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충돌했는데 한번 여러분도 비교해 보시죠. 베워드가 큽니까 골드막사스에 골드만이죠. 여러분들 지원수가 베워드는 4,500명이고요. 골드막사 딱 10배입니다. 4만 5천 명. 규모가 10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 많은 분들이 일단 신뢰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주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골드막사스가 뭔가 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약간 의심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같은 날 의견이 같이 나왔고 한쪽은 매도 의견 한쪽은 강력 매수를 제시하다 보니까 극과 극인데 지금의 흐름은 골드막사스 의견에 약간 신뢰를 보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지금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확하게 1년 동안에 벤커 어메리카는 10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금융제 상승이라고 보이십니까 이게? 저는 뭐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게 봅니다. 벤커 어메리카 있습니까? 저 그때 사라고 하셔서 전 진짜 샀다니까요. 잘하신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주가 2배 올라가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103% 숫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더 가져가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조금씩 많이 올라오는 것들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포트폴리오 상에서 조금씩 비중을 더 줄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은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어쨌거나 베어드하고 골드막사스가 싸움을 했는데 일단은 골드막사스 승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벅스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스태픈스 아이비에서 일단은 투자금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전 읽어보면서 정확한 지적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중립에서 매수를 올린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목표주가 118에서 13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내년도에 바리스타한테 급여를 두 번 이상한 소식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 급여를 뭘로 줄 거냐 이 감소하지 않겠냐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스테판의 리포트를 보게 되면 눈물 납니다. 눈물이. 왜냐하면 딱 보신 것처럼 직원하게 지급하는 급여는 또 다른 경쟁력이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노동력은 또 다른 경쟁 우위를 점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급여를 받으면 얼마나 열심히 일할 건가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런 분도 계시죠. 너 일한 만큼 돈 줄게. 짜게. 옥죄를 듯이 주는 분도 계시고 후하게 주고 나서 일을 시키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교수님이야 후자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스타벅스는 적어도 직원들을 먼저 부양시키고 급여를 많이 준 다음에 일을 시키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효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거죠. 이왕이면 손님이 오게 되면 더 친절한 인사하고 회사 위해서. 제가 봐도 장기적으로 그게 더 오른 거기 때문에 목표주가 올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타벅스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중구에서의 판매 부진 그다음에 직원들 급여 때문에 빠진 거라서 만약에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가자고 어떨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올해 스타벅스는 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벅스 매일 한 번씩 갔는데 내일부터는 두 번 이상 가볼까요? 돈이 많이 되겠죠? 지금 4,100원입니다. 아직까지. 한 번만 가는 걸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그림 같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밑에는 선이 실적 EPS로 보여주는 건데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할 때 발표하는 과정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실적이. 이익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실적을 발표할 때 2만 2만 원 실적을 예상합니다. 한 다음에 실적이 뚜껑이 열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지난 4분기에 그랬고요. 1분기에 그랬고 2분기에 그리고 3분기에도 계속 연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을 전망했는데 실적을 공개하면서 계속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괜히 드문 케이스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혹시 너무 낫게 한 게 아닌가? 그렇지 않거든요. 똑같이 한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오히려 실적이 열릴 때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4단 최고치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이 S&P500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강하고 중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DCM이 강하다. DCM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일단 마치 한국의 어떤 그런 특유의 정서 있지 않습니까? DCM이 강한 거. 그런 거 보여주듯이 실적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줘갖고 이런 흐름대라고 하면 어차피 실적이 정해져도 실적이 공개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을까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선 2022년은 약간 멎어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내년도 가서 다시 한 번 업데이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연속 4번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만약에 4분기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면 5분기 연속 올라가는 거니까 이거 탄의 기록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빠르게 봤고 종 칠 때가 벌써 됐어요. 왜냐하면 오늘 참 늦었군요. 오늘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11월 첫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강한 시장에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미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S&P500이 0.24% 플러스고요. 다우가 0.27% 플러스 나스닥도 역시 0.19% 올라오면서 3대 지수가 깔끔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가장 눈여겨본 종목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보시게 되면 굉장히 흐름이 좋아요. 오늘도 3%가 올라갑니다. 1147.08달러 1200 1200 1200 슬라가 멀지 않았죠? 조금만 더 힘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데 욕심내지 마시건데 사실 이 테슬라가 한 번 불붙으면 굉장히 강이 올라가다 보니까 무서운 저거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하락할 걸로 보이니까 미리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좀 깔끔하게 기사를 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몇 개 나가는 거 보시고 교수님 좀 해도 상관없겠죠? 저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아니 아까 제가 들어올 때였는데 교수님이 나오시는데 거의 얼굴이 그냥 너무 당황하신 얼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노래 못합니다. 여기서 진짜 다 사람 다 보게 되는데 여기 노래한다는 거는 이제 또 앞에 무슨 무슨 정어 별명 생긴다. 별명 보면 안 되겠죠. 할리 데이빗은요. 실적이 잘 나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이건 실적이라기보다는 원래 EU하고 있었던 알루미늄에 관련된 관세가 이게 해결되면서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관세가 56%가 붙거든요. 해결되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할리 데이빗은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혹시 오토바이 탓입니까? 저는 무서워서 못합니다. 조그만 그 탓이잖아요. 그건 전기 자전거. 전기 자전거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 노래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래시키지 마시고요. 하여간 우리 교수님이 친환경 운전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 하시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스포티파이는 음원 기업인데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탑픽으로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스포티파이가 굉장히 재미가 없는 주식인데 이게 음원 관련해서 좀 글쎄요. 저는 이거보다는 애플 뮤직을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탑픽이 나왔으니까 주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리바고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만약에 리오픈이 되게 되면 이들 쪽으로 매출이 올라올까 싶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트리바고 이용하신 분도 계시겠죠. 다만 오늘 트리바고는 올라가는데 트리바고는 올라가는데 트리바고는 트리바고는 오늘 두 단계 의견이 내려가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가장 큰 여행 사이트가 북킹홀리스입니다. 가장 크고 돈도 잘 벌고 그다음 두 번째가 트리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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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대충 여행 예약 사이트는 북킹홀리스만 매수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mc는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은 오늘 실적이라기보다는 2020년 이후에 지금 영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보나 봅니다. 여행에 대한 게 올라오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영화라는 게 늘 얘기합니다만 잠깐 보는 거예요. 잠깐. 미국도 잠깐 보지 영화를 계속 보지는 않거든요. 원래부터 팬데믹 이전에는 영화를 많이 안 봤습니다. 넷플릭스 봤지. 그러니까 영화가 된다는 건 조금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보지 마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 디어는 디어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디어가 왜 그러냐면 35년 만에 파업에 돌입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모더나는 지금 12세 17세까지 코로나 접종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중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모더나가 최근에 굉장히 주가가 악재가 많이 터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악재가 터린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이유가 나오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금 봤더니 여러 가지 어떤 휘중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샤워펑은 샤워펑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딜리버리가 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오는 빠져요. 니오는 딜리버리가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니오, 리오토, 샤워펑이 있는데 오늘 샤워펑이 강하게 올라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지금 장출발 상황에 기사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11월달 시작했는데 다우가 1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서 상수 출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겼어요. 웹을 좀 보고 끝내겠습니다. 교수님. 새시가 맵을 보고 계시는데요. 왜 그러시죠? 테슬라 또 올랐어요. 2% 가까이. 이케 올라가고요. 테슬라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아마존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의외로 하락폭이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애플도 조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오늘 빅테크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빅테크가 빠지는 이런 겁니다. 테이퍼링이 아마 내일 모레 수요일 날 fmc 미팅이 이어지는데 테이퍼링이 아마 일정이 나올 것이고 그럼 이제 약간의 긴축이 더 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10년 국제수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했던 빅테크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가지고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금융주가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로 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 그렇네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있는 거 카드사랑 오랜만에 반등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은행주들이 좀 간만에 다시 한 번 또 사상 최고치 가는 모습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가 오늘도 올라갑니다. 엑스모빌이 왜 올라가냐면 엑스모빌이 그렇게 어려웠으면 작년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이번에 시점을 발표하고 나서 배당을 인사시켰습니다. 의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배당 삭감할까 하고 고민했는데 우리 인사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 숫가 올라가는 거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더나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녹색입니다. 뭐 걱정할 게 없어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이고 오늘 방송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는 오늘 백브리핑 진우 형님 안승찬 형님 원조 출연했거든요. 오늘 거기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8시부터 지금 계속 쭉 8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처럼 진우 형님 승찬이 형님하고는 모처럼 승찬이 형님하고는 처음이군요. 방송도 같이 하고 재밌었는데 갑자기 중연결이 그게 참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도 우리 본부장님 덕분에 이렇게 또 1만 4천 명의 동접자와 함께 훈훈하게 끝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장도 좋고요. 장도 좋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저희들보다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이문세 노래 기대할 거예요. 본부장님은 말로 하셨지만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문세죠? 이문세가 18번이에요. 하여튼 오늘 참아주셔서 그리고 계속 기다려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번엔 더 좋은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다시 한 번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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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